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제임스토이스의 율리시스를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진행방식은 매주 한 장씩 줄거리와 내용을 소개할 계획인데, 이 작품이 총 1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다해서 18주 정도가 걸릴 예정입니다. 평소 율리시스에 관심이 있었던 분이라면 이 작품을 읽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주 한 장씩 먼저 보시고 후에 이 영상을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위해 제 소개를 잠깐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이 작품을 좋아하는 아마추어 중 한 명이라는 걸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요. 이 책은 총 5번 읽었고, 지금까지 이 책을 주제로 3번의 온오프라인 독서 모임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모임 때마다 첫 시간에 하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학위나 연구가 목적이 아니라 이 작품을 다만 감동적인 소설로 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설로 읽어도 들인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훌륭한 작품이라는 건 미리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책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일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품이 발표된 지도 며칠 있으면 곧 100년이 되는데요. 1922년 발표된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는 1904년 6월 16일 아일랜드의 수도인 더블린에서 만 하루 동안 일어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3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그 이름은 각각 스티븐과 블룸 그리고 몰리입니다. 이 작품은 총 3부 1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3장까지인 1부는 주인공 중 한 명인 스티븐이 보내는 오전 시간과 현재 스티븐이 겪고 있는 내적 갈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15장까지는 본론격인 2부인데요. 2부에서는 스티븐과 또 다른 주인공인 블룸이 서로 스칠듯 말듯하며 각자 하루종일 더블린 시내를 배회하는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부는 16장부터 18장까지인데요. 3부에서는 스티븐과 블룸이 만나서 정신적인 부자관계를 맺는 것과 마지막 장인 18장에서는 블룸의 아내인 몰리의 기나긴 독백으로 마무리됩니다. 참고로 이 작품 제목인 율리시스는 그리스어인 오디세우스의 영어식 표현입니다. 이 작품 역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기반으로 구성되었는데요. 그리스 신화에서 오디세우스의 방황이 20여 년간 지속되었다면 조이스는 이 방황을 만 24시간으로 압축했습니다. 흔히 오디세우스의 방황을 인생에 비추어 설명하곤 하는데요. 조이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단 하루에 담으려 시도한 것이죠. 참고로 새 주인공의 역할을 오디세이아와 비교해보면 블룸은 주인공 오디세우스 역할을, 스티븐은 오디세우스의 아들인 텔레마커스를, 그리고 블룸의 아내인 몰리는 역시 오디세우스의 아내인 페넬로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오디세우스의 관점으로만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고요. 오디세이아의 전체적인 구성을 가져오긴 했지만 세부적으로는 많이 다르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가 아직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 이야기들은 책을 설명하면서 계속 반복될 거니까 지금은 이해가 잘 안되더라도 미리부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 소설은 끊임없이 방황하던 아버지와 아들이 결국 만나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맥락을 놓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른 자세한 이야기들이 많지만 일단 이 정도로 배경 설명을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의 주제인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작품의 모든 장에는 세부 제목인 표제가 달려있는데요. 1장의 표제는 텔레마커스입니다. 오디세우스의 아들이죠. 내용은 역시 텔레마커스 역할을 맡은 스티븐의 이야기이고요. 시간은 오전 8시입니다. 스티븐이 아침을 맞이하는 장소는 더블린의 샌디코프 해변에 위치한 마텔로탑이라는 곳입니다. 이 마텔로탑은 과거에 바다를 통해 침입해오는 적들을 감시하고 또 방어하기 위해 세워진 일종의 방어기지인데요. 현재는 스티븐이 임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마텔로탑이 가진 상징성을 통해 두 가지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티븐이 멀쩡한 집을 놔두고 왜 이렇게 불편한 곳에서 지내고 있는가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 이곳에서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가입니다. 둘 다 중요한 얘기라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티븐은 왜 이런 불편한 곳에서 지내고 있는가입니다. 먼저 율리시스보다 먼저 발표된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주인공 이름도 스티븐이고 둘은 같은 인물입니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은 어린 시절부터 대학을 졸업하기까지의 이야기고 율리시스는 그 이후입니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스티븐은 점점 몰락해가는 과정에서 태어난 대단히 똑똑하고 장래가 유망한 소년이었습니다. 뛰어난 두뇌와 함께 예술적인 재능 그리고 깊은 신앙심도 함께 지니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대단히 예민하고 까칠한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작가 자신의 이야기죠. 젊은 예술가의 초상은 이런 소년이 어떻게 예술가가 되기로 결심했는지에 관한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당시 영국의 지배하에서 고통받던 아일랜드 국민들에 대한 이야기와 역시 종교를 통해 아일랜드 지배를 공고히 하려는 영국으로 인한 극심한 종교활동이 묘사됩니다. 친일파에 의해 큰 고통을 받아야 했던 우리의 과거를 떠올리면 거의 유사할 것 같습니다. 복잡한 과정은 생략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며 스티븐은 영국과 친형파 그리고 민족주의자 그리고 모든 종교에 대해 냉정한 중립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누구의 편도 들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향후 조이스의 예술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치 세익스피어의 거울론처럼 세상을 판단하지 않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그들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듯 담아내겠다는 것입니다. 독자들과 특히 아일랜드 국민들은 조이스의 작품 속에 담긴 자신들의 실제 모습을 보고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무책임하고 무능한 아버지 때문에 스티븐의 가족은 점점 몰락해갑니다. 한때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집안을 일으킬 꿈을 꾸기도 하지만 역부족일 뿐더러 마치 카프카의 변신의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처럼 가족을 위해 희생만 당할 뿐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결국 스티븐이 선택한 길은 신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독실한 신앙을 갖고 있기도 했고 또 어려운 집안에 커다란 명예가 되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는 신부가 되는 선택 앞에서 한참 동안이나 고뇌하는 스티븐의 모습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끝내 스티븐은 예술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합니다. 어렵게 지내고 있는 가족들을 모른 척하는 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예술가가 되고 싶은 욕망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스티븐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프랑스 파리로 떠납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조국 아일랜드를 가장 중립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는 아일랜드 밖에서 바라봐야 했기 때문이었죠. 스티븐의 정식 이름은 스티븐 데덜러스입니다. 이 이름에도 역시 그런 고뇌가 담겨 있는데요. 먼저 스티븐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인 성 스테파노에서 가져온 이름입니다. 그리고 데덜러스는 저 유명한 이카로스에게 날개를 만들어준 아버지 다이달로스의 이름입니다. 다이달로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기술자와 예술가를 상징하는 인물인데 작가 제임스 조이스는 자신의 분신이 될 인물에게 최초의 순교자와 예술가가 합쳐진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종교와 예술 사이에서 갈등했던 자신의 모습을 상징하는데 더할 나위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의 자전적 소설인 젊은 예술가의 초상은 아일랜드를 떠나겠다 결심하는 스티븐의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제 율리시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술가가 되기 위해 조국 아일랜드를 떠난 스티븐은 가진 것도 없이 파리에서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의 전보가 날아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내용이 담긴 전보였는데요. 그래서 급하게 더블린으로 돌아왔지만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가지 않고 임시로 이 마텔로탑을 빌려 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암으로 고통받던 어머니의 마지막 임종자리에서 스티븐은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어머니는 스티븐에게 자신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해달라 요청하는데요. 종교에 대해 중립을 지키기로 결심한 스티븐이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거절한 것이죠. 논란이 많은 장면인데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스티븐이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거절한 이유가 종교의 중립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신념 때문이라기보다는 몹시 당황한 22살 어린 청년의 머뭇거림 때문이라 생각하는 편입니다. 신념이 확실한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었을 텐데요. 자기 신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만이 그 신념을 보다 확고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더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스티븐은 극심한 내적 갈등을 겪게 되고요. 마텔로탑에서 함께 살고 있는 멀리건이라는 친구에게 엄마 살해 자라는 무시무시한 별명으로 불리게 됩니다. 파리에서 살다가 급하게 아일랜드로 돌아온 일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이나 마텔로탑에서 살게 된 사연들은 책에는 생략되어 있는데요. 배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책을 펼치면 낯선 내용에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배경을 이해하고 시작하시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스티븐이 겪고 있는 내적 갈등의 원인과 왜 마텔로탑에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 마텔로탑에서 누구와 함께 지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티븐과 함께 지내고 있는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의학도인 멀리건과 아일랜드 민속 문화를 연구하러 온 헤인즈라는 영국 청년입니다. 멀리건과 헤인즈 두 사람은 스티븐의 집에 얹혀 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모습 또한 매우 상징적입니다. 멀리건은 아일랜드인이지만 영국 지배를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헤인즈는 말 그대로 영국인이니까 스티븐이 지키고 있는 마텔로탑 그러니까 아일랜드를 방어하기 위해 세워진 그 곳이 이미 친형파와 영국인들에 의해 점령당했다는 걸 상징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그들의 대화를 통해 잘 드러나는데요. 이제 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작품은 멀리건이 마텔로탑 옥상에서 면도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1904년 6월 16일 오전 8시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스티븐과 대화가 이어지고요. 이 대화 속에는 어머니의 임종자리에서 무릎 꿇지 않은 스티븐에 대한 멀리건의 비난의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며 스티븐은 꿈속에서 자신을 찾아와 꾸짖는 듯 말없이 바라보던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며 괴로워합니다. 1장에는 스티븐이 거친 바다를 바라보며 세익스피어의 작품 햄릿 첫 장면에 등장하는 엘시노어를 떠올리는 장면이 있는데요. 마치 햄릿 왕자처럼 존재론적 고민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햄릿은 앞으로도 계속 스티븐의 내적 갈등을 표현하는 상징으로 사용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사람은 아침 식사를 시작합니다. 식사자리에는 우유배달을 하러 온 노파가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일랜드 민속문화를 연구하는 영국인 헤인즈가 노파에게 아일랜드 고유어인 게일러로 말을 겁니다. 게일러를 유창하게 하는 옥스퍼드 출신의 영국인과 아일랜드에서 평생 살아왔지만 정작 게일러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는 아일랜드 노파의 모습을 스티븐은 말없이 바라봅니다. 식사를 마친 그들은 마텔로탑 앞 바다에서 목욕을 하는데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정도로 수영실력이 좋았던 멀리거는 그대로 바다로 들어가고 스티븐은 목욕을 거부합니다. 이쯤에서 스티븐의 외모나 생활습관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스티븐은 현재 검은 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1년 동안 상복을 입기로 결심했고요. 그리고 스티븐은 씻지 않습니다. 과거의 수도사들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씻는 것을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스티븐이 씻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상복을 입은 채 씻지 않고 물풀의 나무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스티븐의 모습은 말 그대로 종교적 이미지를 상징하고요. 그가 입은 상복은 후에 또 다른 이유로 상복을 입고 있는 블룸과의 연관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스티븐의 월급날입니다. 스티븐은 생활을 위해 초등학교에서 임시교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월급날이자 마지막으로 출근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앞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1년 동안 상복을 입기로 결심했다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그 1년이 며칠 남지 않았고 이제 다시 파리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가까워진 것이죠. 스티븐은 그 월급을 아낄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 다 퍼마실 생각이죠. 이 술자리는 나중에 블룸과 만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극심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스티븐에게 돈을 아낀다거나 하는 건 아무 의미도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2년을 끊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빌린 돈도 갚지 않고 떠날 생각입니다. 결국 목욕을 마친 멀리건과 정우에 다시 만날 약속을 하고 스티븐은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섭니다.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데요. 이때 스티븐의 마음을 눈치챈 멀리건은 스티븐에게 열쇠를 달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스티븐에게 이 말은 멋대로 남의 나라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이제 열쇠까지 내놓으라는 말로 들렸겠죠. 그리고 스티븐은 나는 오늘 밤 여기서 자지 않겠다 결심하고요. 일장은 찬탈자라는 단어로 마무리됩니다. 찬탈자란 당연히 멋대로 아일랜드를 지배하고 있는 멀리건과 헤인즈 같은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다만 여기서 스티븐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대상이 친형파나 영국인에 한정된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기로 결심한 스티븐은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냉정한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율리시스 1장 텔레마코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1장에서는 저 유명한 의식의 흐름 기법이 아직 본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문장이 꽤나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분량이 매우 작으니까 제 영상을 참고하시면 금방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 2, 3장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조이스 특유의 문체에 익숙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 2장, 네스토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살펴볼 부분은 율리시스 2장, 네스토르 편입니다. 시간은 오전 10시이고요. 아직 초반부이기 때문에 감이 잘 오지 않으실 텐데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스티브는 현재 극심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고 그 이유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거부한 것과 고통받는 조국 아일랜드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2장의 표제인 네스토르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스토르는 고대 그리스의 필로스라는 왕국의 왕의 이름입니다. 그는 트로이 전쟁에 참가하기도 했고 특히 훌륭한 언병과 말솜씨 때문에 트로이 전쟁 당시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의 불화를 중재할 정도로 젊은 영웅들에게는 현명한 조언자 역할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에서도 역시 아테나 여신은 텔레마코스에게 전사들의 조언자인 네스토르에게 아버지의 운명에 대해 물어보라 충고하고 이에 따라 텔레마코스는 배를 타고 그리스 본토에 있는 네스토르를 찾아갑니다. 이 자리에서 네스토르는 텔레마코스에게 오디세우스의 귀향이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용기를 내라 조언하며 그리스 영웅들의 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텔레마코스가 네스토르에게 조언을 청한 내용은 율리시스에서 스티븐이 자신이 일하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에게 조언을 듣는 것으로 변형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이스는 오디세이아의 구성을 따르되 내용면에서는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네스토르가 텔레마코스에게 긍정적인 충고를 했다면 율리시스에서 스티븐은 교장의 조언에 심한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율리시스 2장 네스토르 편은 전체 작품 중에서 구성이 가장 단순하고 분량도 매우 짧은 편입니다. 이것에 대해 저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매우 단순한 구성 속에 모던이즘의 시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파격적인 시도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모던이즘에 대해 간략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부터 백여 년 전에 제임스 조이스나 버지니아 울프 같은 작가들에 의해 시작된 모던이즘은 그냥 쉽게 형식의 파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소설은 이렇게 써야 한다 그림은 이렇게 그려야 한다 교향곡은 이런 구성으로 작곡해야 한다는 명확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모던이즘은 그런 암묵적인 규약을 깨버린 행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작품에서 조이스는 어떤 문장은 희곡처럼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문장은 신문기사처럼 쓰기도 하면서 기존의 소설 형식의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모던이즘으로 인해 작가들이 얻게 된 것은 역시 표현의 자유겠죠. 현재를 포스트 모던이즘의 시대라고 하니까 크게 보면 지금까지도 버지니아 울프나 조이스에서 시작된 모던이즘 사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던이즘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하고요. 먼저 율리시스 2장에서 시도된 모던이즘의 특징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에 관한 것인데요. 다음 문장을 들어보시죠. 그의 곁에 앉아 스티븐이 문제를 풀어나갔다. 그는 세익스피어의 영혼이 햄릿의 조부임을 대수로 증명한다네. 사전트는 그의 삐투름한 안경을 통하여 견눈으로 쳐다보았다. 임시교사로 일하고 있는 스티븐이 사전트라는 학생의 숙제검사를 하는 장면인데 문장이 뭔가 이상하죠. 스티븐이 사전트의 숙제를 보고 있고 사전트가 그런 스티븐을 견눈질하는 장면인데 뜬금없이 세익스피어가 튀어나옵니다. 율리시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문체인데요. 여기에서 그는 세익스피어의 영혼이 햄릿의 조부임을 대수로 증명한다네라는 문장은 스티븐의 생각입니다. 보통 생각을 표현할 때는 작은 따옴표 처리를 하는데 율리시스에서 작가는 이런 룰을 의도적으로 무시합니다. 사실 이 세익스피어 얘기는 아침에 멀리건이 한 말인데 이제 이 문장 전체를 다시 살펴보면 스티븐이 사전트의 숙제를 살펴보다가 문득 멀리건의 말을 떠올린 겁니다. 문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현실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아마도 작가는 그런 과정을 굳이 작은 따옴표로 구분하지 않고 가장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익스피어에 관한 얘기는 스티븐의 의식을 지배하는 주요 주제 중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작가는 나중에 스티븐이 세익스피어의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암시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모던이즘을 빼고 이 작품을 논할 수는 없어서 분량이 적은 2장에서 미리 언급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2장에서 사용된 모던이즘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의식의 흐름입니다. 의식의 흐름은 사실 어려울 것 없는 개념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보고 자식을 떠올린다면 이것이 바로 의식의 흐름입니다. 맛있는 음식이라는 신호에 대해 어머니의 의식이 그 음식을 먹여주고 싶은 대상에게 흐른 것이죠. 의식의 흐름 기법은 이 과정을 문장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2장에서는 스티븐이 한 가난하고 초라한 소년을 보면서 연약했던 어린 시절의 자신과 그런 그를 지켜주고 보살펴주었던 어머니의 존재를 떠올리는 과정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율리시스에서 의식의 흐름은 주인공인 스티븐과 블룸 그리고 몰리에게서 문득 튀어나오는 작은 따옴표가 생략된 생각들을 통해서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현재 그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주제들이 무엇인지 암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티븐에게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죄의식이나 아일랜드에 대한 고민 등이겠고 또 블룸과 몰리에게도 각자 의식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의식의 흐름 기법은 다른 영상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한 적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율리시스 2장, 네스토르 편을 살펴보겠습니다. 2장은 스티븐이 초등학교에서 역사 수업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수업 내용은 기원전 300여 년 전 그리스의 에피로스 왕국의 왕이었던 피로스 왕과 로마군의 전투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 피로스 왕의 군대가 로마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데 성공했지만 한편으론 그리스군의 피해도 막대했다는 내용입니다. 초등학교답게 수업에 임하는 아이들의 자세는 천진난만합니다. 몰래 빵을 먹다가 선생님 질문에 엉뚱한 답변을 하는 아이가 등장하는데요. 다른 아이들은 엉뚱한 답변을 한 아이를 보며 크게 웃습니다. 하지만 스티븐의 귀에는 그들의 비웃음소리가 마치 자신을 향한 것처럼 들립니다. 스티븐이 상념에 잠겨있는 동안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모두 운동장으로 달려갈 무렵 사전트라는 아이가 스티븐에게 다가옵니다. 사전트는 교장선생님이 자신에게 준 나머지 숙제를 선생님에게 검사받고자 하는 것이었죠. 사전트는 매우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이런 사전트를 바라보며 스티븐은 생각합니다. 흉하고 무모한 야윈 목과 짙은 머리털과 달팽이의 흔적 같은 잉크의 얼룩 그런데도 누군가가 그를 사랑했고 그를 그녀의 팔과 가슴에 안고 있었다. 만일 그녀가 없었던들 세상의 종족은 그를 발밑에 짓밟아 버렸을 거야. 한 개의 찌그러진 뼈 없는 달팽이 그녀는 그녀 자신에게서 짜내 물 같은 묽은 피를 사랑했었다. 초라한 모습의 사전트를 보며 어리고 연약한 이 아이를 지켜준 존재에 대해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어머니겠죠. 그리고 이런 생각은 바로 자신의 어머니에게로 이어지는데요.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이 없었다. 불에 탄 나뭇개비 같은 떨리는 뼈대 자단과 젖은 제 냄새 그녀는 그가 발밑에 짓밟히는 것으로부터 구했으며 거의 삶 같은 삶을 살아보지도 못한 채 사라져갔다. 천국으로 가버린 불쌍한 영혼 그리하여 거친 황야 위에 깜빡이는 별 아래 털 속에 노액물의 붉은 악취 풍기는 한 마리의 여우가 무자비하게 반짝이는 눈으로 흙 속을 파헤쳤다. 귀를 기울였다. 흙을 긁어모았다. 귀를 기울였다. 파헤치고 또 파헤쳤다. 사전트에게서 사전트의 어머니로 이윽고 자신의 어머니로 이어지는 의식의 흐름을 통해 힘없고 연약했던 어린 시절 무한한 사랑으로 자신을 지켜주었을 어머니와 그런 어머니를 버리고 파리로 떠난 기억과 게다가 임종자리에서 그런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거부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마치 햄릿 왕자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존재론적 갈등에 휘말리는 것이죠. 아까 언급했던 그는 세익스피어의 영혼이 햄릿의 조부임을 대수로 증명한다네 라는 문장은 바로 여기서 이어지는 문장인데요. 이런 내적 갈등은 결국 이어지는 3장에서 바닷가를 거닐며 끊임없이 자살을 생각하는 모습으로 귀결됩니다. 자 이제 2장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에피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업을 마친 스티븐은 교장인 디지씨와 만납니다. 월급도 받아야 하고 또 마지막 인사도 나눠야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교장은 2장의 표제인 네스토르처럼 스티븐에게 조언을 하고 또 뭔가를 부탁합니다. 이 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동전까지 포함해서 알뜰하게 급여를 챙겨주며 교장은 스티븐에게 돈과 절약의 중요성에 대해 충고합니다. 먼저 부자로 살았던 세익스피어의 예를 들며 영국인의 가장 중요한 자존심이 나는 빚을 지지 않고 살았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리고 아일랜드의 독립을 원하는 민족주의자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의견을 피력하는데요. 물론 스티븐은 돈을 아낄 생각도 친형파들의 입장에 동의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디지 교장처럼 선량한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녹아있는 패배주의에 대해 생각할 뿐이죠. 그리고 디지 교장은 스티븐에게 당시 아일랜드에 유행하고 있던 가축전염병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 담긴 편지를 신문사로 전해 기사로 실어주기를 부탁합니다. 스티븐은 나이는 어리지만 이미 아일랜드의 미래를 빛낼 천재로 평가받고 있었고 그런 이유로 신문사 간무들에게도 환영받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7장에서 교장의 심부름을 위해 신문사에 방문한 스티븐이 편집장이나 논설위원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장면을 볼 수 있고요. 또 이 방문은 또 다른 이유로 신문사를 찾은 블룸과 최초로 마주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2장은 영국의 경제가 유태인들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다는 디지 교장의 다분히 친형파적인 걱정에 이어서 대화를 마치고 학교를 나서는 스티븐을 굳이 쫓아와서 아일랜드는 유태인을 결코 박해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라고 외치는 교장의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아일랜드가 유태인을 박해하지 않은 이유는 처음부터 그들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디지 교장의 주장과는 다르게 이 작품의 또 다른 주인공 블룸은 유태인입니다. 블룸을 유태인으로 설정한 데에는 작가의 숨은 의도가 담겨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하겠지만 우선 유태인은 현재 아일랜드의 극심한 종교 갈등이나 민족주의 갈등에서 중립적일 수 있는 만큼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캐릭터를 선택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장을 살펴봤는데요. 2장에서 등장한 두 가지 에피소드는 현재 스티븐의 내적 갈등의 원인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싸전트와의 대화에서는 어머니의 사랑을 철저하게 배신한 곳에서 비롯된 극심한 내적 갈등을 표현하고 있고요. 또 당시 독립주의자와 신형파로 나뉘어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던 아일랜드 국민들을 차갑고 냉정하게 바라보는 예술가의 시선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스티븐의 생각의 난이도에 대해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티븐은 작가 조이스가 투영된 인물이기 때문에 지식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독자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세이스피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난해한 개념들이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특히 다음 시간에 이어질 3장에서 바닷가를 거닐며 자살에 대해 고민하는 장면은 처음 읽는 분들에게는 마치 벽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 대책이 없습니다. 스티븐의 내적 갈등의 원인을 짐작하려 노력하면서 시간을 두고 보고 또 보면서 조금씩 깨달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4장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블룸은 스티븐과는 매우 다릅니다. 블룸은 그야말로 가장 평범한 인물이기 때문에 생각의 수준도 일반인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아마도 등장인물들의 생각의 낙차를 통해서 작품 전체에 리듬감을 부여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3장은 매우 어렵겠지만 4장에서는 반가운 블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힘을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제가 이해하는 한에서 3장도 성의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율리시스 3장 프로테우스편입니다. 율리시스가 가장 어려운 문학작품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3장 프로테우스편은 그 중에서도 유난히 어려운 장에 속합니다. 아마도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였다라는 표현에 가장 잘 어울리는 글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이유는 홀로 바닷가를 거닐며 이런저런 상념에 잠기는 스티븐의 내적 갈등이 끝없는 의식의 흐른 기법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 3장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스티븐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복잡한 생각들을 기반으로 한 가닥씩 풀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장에서 도드라지는 스티븐의 의식의 기반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역시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죄의식이고 두 번째는 예술가가 되기로 결심한 것에 대한 불안과 회의감입니다. 이 회의감은 예술가가 되기로 한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이었냐는 데 대한 것인데요. 아직 젊은 스티븐이 미래를 볼 수는 없으니까 자신의 결정이 옳았는지 아니면 그냥 욕심 때문인 건지 도저히 확신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두 생각은 끊임없이 뒤섞입니다. 예술가가 되기로 결심하지 않았다면 아일랜드를 떠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어머니를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보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만약 자신이 예술가에게 돼서 실패하기라도 한다면 스티븐은 인생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스티븐의 생각은 끊임없이 자살로 귀결됩니다. 이것은 햄리드 왕자의 고뇌와도 유사한데요. 아버지의 복수를 하고 삼촌과 똑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와 아버지를 살해하고 서둘러 결혼한 삼촌과 어머니를 모른 척하고 무기력한 아들이 될 것인가 사이에서 갈등하는 햄리드 왕자의 처지와도 비슷한 것이죠. 어떤 길을 선택하던 햄리드 왕자의 미래는 어두울 뿐입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스스로 세상을 버리는 게 좋은 선택일 수도 있었죠. 스티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예술가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설사 예술가가 되는데 성공한다 해도 어머니와 가족에 대한 죄의식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테니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세상을 버린다면 이 모든 갈등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스티븐의 복잡한 존재론적 갈등에 대해 설명하려다 보니 다소 길어졌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스티븐의 이 깊은 갈등은 블룸이라는 존재를 통해 결국 해소됩니다. 이 책은 그 과정을 그린 작품이니까 벌써부터 어둡게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3장의 본격적인 설명을 시작할 텐데요. 대부분의 문장이 난해하기 때문에 읽기가 매우 힘드실 것 같아서 3장만큼은 각 문단별 의미까지 가능한 자세하게 살펴볼 생각입니다. 책을 읽는 분들은 각 문단과 제 설명을 비교하면서 보시면 내용 파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3장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장의 제목은 프로테우스입니다. 프로테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바다의 신의 이름입니다. 이 프로테우스는 자신의 몸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요. 아마 쉴 새 없이 모양을 바꾸는 파도의 모습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율리시스 3장의 배경이 바닷가이기도 하고 또 마치 파도처럼 밀려왔다 밀려가며 끝없이 갈등하는 스티븐의 마음을 상징하는 장인 것 같습니다. 3장은 가시적인 것에 불가피한 양상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문장을 인용하며 시작합니다. 이 문장은 이 작품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이 가시적인 것에 불가피한 양상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비치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실제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근본적인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불가능하고 불가피한 것입니다. 스티븐이 이런 문장을 떠올리는 이유는 결국 세상 앞에서 무기력하기만 한 자신의 존재를 절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스티븐은 눈을 감고 바닷가 모래를 감촉합니다. 멀리건에게서 빌려시는 구두 밑으로는 바닷가에 떠밀려온 조개껍질들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나는 한 번에 한 걸음씩 바닷가에 조개껍질처럼 세상에 뿌려진 알 수 없는 기호들 속을 걸어갈 수 있을 뿐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멀리서 조산사들이 계단을 통해 해변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스티븐은 이 장면을 통해서 자신이 조산사를 통해 세상에 끌어내어줬던 당시 자신을 과거의 모든 선조와 연결해 주었던 탯줄을 생각합니다. 그 탯줄을 계속해서 타고 올라가면 인류 최초의 조상과 그 최초의 인간을 만든 신을 만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스티븐의 의식은 그 신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갈등에 대해 질문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귀결됩니다. 최초의 신화에서 이브는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배꼽이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생각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이브라는 관념에 도달했을 때 스티븐은 혹시 자신도 이브처럼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합을 통해 태어나기는 했지만 자신이 수태된 그 행위가 단지 부모들의 성적 회락의 결과물일 뿐이라면 혈연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이었죠. 이 생각은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 그러니까 정신적인 의미에서의 아버지를 찾아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앞에서 현재 스티븐이 겪고 있는 갈등은 블룸을 통해 해소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3장의 이 장면에서 비롯된 스티븐의 의문은 결국 블룸을 만나 그를 정신적인 의미의 아버지로 받아들이며 풀리게 됩니다. 역시 그 이유와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이 책을 감상하는 주된 흐름이기도 합니다. 스티븐이 현재 걷고 있는 샌디 마운트 해변 근처에는 외숙모의 집이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인 외숙부 리치고홀딩은 뒤에서도 몇 차례 등장할 예정인데요. 외숙모의 집을 방문할까 생각하는 스티븐의 마음속에는 무능력한 자신을 비난하고 있을 숙모 가족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어린 시절 친구들에게 자신의 외숙부가 판사이고 또 다른 숙부는 육군대장이라고 허풍 떨었던 과거의 기억으로 이어집니다. 그 기억은 다시 학창시절 신부가 되기를 꿈꾸었지만 한편으론 외설스러운 욕망에 휘말랐던 자신의 모습과 위대한 작가가 된 자신을 상상하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향해 정중하게 절하던 기억들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작품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도서관에 소장되어 영원히 자신의 이름을 빛내줄 것이었습니다. 모두 수치스러운 기억이었죠. 스티븐이 자각하는 자신의 본래 모습은 이토록 수치스러운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진정한 예술가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수치스러운 상념에 시달리는 스티븐의 발 아래로는 모래가 흩어질 뿐입니다. 결국 숙모댁으로 가는 길을 지나친 스티븐의 생각은 파리에서 공부하던 시절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작가 조이스는 파리 유학 시절 생활을 위해 의학 공부를 하기도 했는데요. 스티븐 또한 파리에서 물류학과 수학, 생물학 등을 공부하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 기억은 어머니가 보내준 돈을 받아들고 우쭐대며 걸어가던 장면과 마침내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내용이 적힌 정보를 받았던 순간으로 이어집니다. 마치 괴로운 기억에서 벗어나려는 듯 이제 스티븐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그러면서 의식적으로 다른 생각을 떠올리는데요. 역시 파리에서 알고 지냈던 같은 아일랜드 출신인 케빈 이건과의 만남에 관한 것입니다. 스티븐은 정보를 받고 파리를 떠나기 전 그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런 추억들은 스티븐에게 힘들게 타지에서 살고 있는 케빈 이건이나 자신 같은 사람들은 결코 고향을 잊을 수 없지만 반면에 고향 사람들은 그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합니다. 작가 조이스가 의식의 흐른 기법을 도입한 이유를 알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스티븐은 의식적으로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벗어나려 계속해서 노력하지만 그가 어떤 생각을 떠올리던 그 생각은 결국 원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식의 흐른 기법을 통해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티븐의 산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남쪽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스티븐이 현재 걷고 있는 샌디 마운트 해변 남쪽 방향에는 샌디코브 해변이 있고 그곳에는 스티븐의 임시 거주지인 마텔로탑이 있습니다. 역시 스티븐의 의식의 흐름은 마텔로탑으로 이어지는데요. 스티븐의 생각은 아침에 멀리건에게 열쇠를 주었던 기억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멀리건이나 헤인즈 같은 자들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 수 있지만 자신의 영혼만은 언제나 자신의 곁에 있을 것이라는 결심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그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바위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는데요. 그의 눈에 죽어 누워있는 개의 사체가 보입니다. 파도가 남겨놓은 거품의 잔회 위에 놓인 개의 사체를 바라보며 스티븐은 마치 아일랜드인의 피 냄새를 맡는 것 같다 느끼죠. 이제 3장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스티븐이 바위에 앉아 개의 사체를 바라보고 있을 때 실제로 살아있는 개 한 마리가 스티븐을 향해 뛰어옵니다. 맹렬하게 지지며 달려오는 개에게 겁을 먹은 그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정도로 용감한 멀리건에 비해 개 짖는 소리 따위에 떨고 있는 자신의 나약함에 다시 한번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멀리건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한 기억은 며칠 전 익사한 한 사내에 관한 생각으로 흐르고 그것은 다시 자신의 자살로 이어집니다. 스티븐에게는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자신을 향해 비명 지르는 익사한 사내에 두 눈이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만약 끝내 어머니를 구하지 못한 자신 또한 그 사내와 함께 바다 저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면 자신도 이 모든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계속해서 바위에 앉아 산책 중이거나 조개를 따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스티븐은 문득 뭔가 적고 싶다는 욕구를 느끼게 되는데요. 종이가 없던 스티븐은 오전에 디지 교장에게서 받은 편지 한 귀퉁이를 찢어 여기에 시를 씁니다. 이 장면은 본문에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나는 나에게서 나온 이 끊긴 그림자 불가피한 인간상을 투영하여 다시 되부른다. 끊임없는 그것은 나의 것인가? 나의 형상 중에 형상인가? 누가 여기 나를 살필 것인가? 그 밖에 어느 누가, 어느 곳에서 이 쓰여진 낱말을 읽을 것인가? 여기 있는 자신을 살피고 또 자신이 적은 글을 읽어줄 사람은 바로 블룸입니다. 해질 무렵 역시 이 해변을 찾은 블룸은 우연히 스티븐의 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13장에서 블룸의 눈을 통해 스티븐이 적은 시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4장의 마지막 장면에서 스티븐은 지금껏 앉아있던 바위에 자신의 코딱지를 붙이고 몸을 일으킵니다. 굳이 코딱지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 작품 속에 코딱지나 그와 비슷한 기호들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작가가 굳이 지저분한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작가 조이스는 성스러운 것만큼이나 속된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 세 개는 그런 성과 속이 어우러져 존재하는 만큼 그 양면을 모두 보여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율리시스 3장 프로테우스의 마지막 장면은 바위에 코딱지를 붙인 스티븐이 뒤쪽에 아마 누군가 있을 테지라고 생각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문장도 역시 나중에 등장할 블룸을 예고하는 것이죠. 자 이제 3장 소개가 끝났습니다. 특히 3장은 스티븐의 복잡한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몹시 힘든 장이기도 한데요. 제 생각에는 한 번에 모두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스티븐의 마지막 생각처럼 뒤쪽에 다시 읽을 기회가 있겠지 생각하시고 너무 욕심부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또 다른 주인공 블룸은 30대 후반에 배나온 평범한 아저씨지만 한편으로 그의 이름에는 꽃이라는 뜻이 담겨있기도 합니다. 3장까지 읽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 4장에서 활짝 피어나는 블룸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부분은 율리시스 4장 칼립소 편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귀향하던 오디세우스는 요정 칼립소에게 사로잡혀 7년 동안 포로로 지내게 되는데요. 이를 안타깝게 여긴 아테나 여신은 제우스에게 부탁해 칼립소로 하여금 오디세우스를 풀어주게 합니다. 율리시스 4장은 블룸의 집에 아침 풍경을 그리고 있는데요. 아내 몰리와의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거의 스무 시간에 이르는 길고 긴 외출을 떠나게 될 블룸의 운명을 마치 칼립소의 섬에서 떠나는 오디세우스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얘기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이 1904년 6월 16일 하루 동안의 일을 기록한 작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일랜드에서는 지금도 이 작품의 배경인 6월 16일을 기념해 매년 블룸스데이라는 이름의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주요 행사 내용은 등장인물의 의상을 입고 그들이 먹었던 음식을 먹으며 블룸이 걸었던 코스를 따라 걷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아일랜드인들이 축제의 이름을 정할 때 3명의 주인공 중 블룸의 이름을 가져오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가 아일랜드인들에게 얼마나 사랑받는 인물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또 이 작품을 읽는 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큼 사랑스러운 캐릭터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장은 이 블룸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장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작품의 중심 인물인 블룸에 대해 먼저 가능한 자세하게 알아보고 4장 소개로 이어가겠습니다. 블룸은 30대 후반에 통통하고 배나온 아저씨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키가 크고 깡마른 스티븐과 대비되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작품 뒷부분에서 두 사람이 상복을 입고 함께 걷는 모습을 보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가장 행복한 감상에 빠져들게 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룸은 유태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헝가리계 유태인인데요. 블룸의 할아버지 때 아일랜드로 이주했고 그 후 원래 비러그였던 성을 블룸으로 바꾸고 종교도 개종했습니다. 먼저 아일랜드 신교로 개종했다가 나중에 다시 가톨릭으로 개종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 기억이 확실하진 않구요. 다만 블룸이 어느 종교에 대해서도 그다지 신앙심이 깊지는 않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설정에는 역시 극심한 내부 갈등에 시달리던 아일랜드인들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위한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블룸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 작품에서 스티븐을 포함한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이 너무 많이 마시고 또 작가도 기묘하게 장치를 해놓아서 마치 블룸도 다른 사람들처럼 마신다 착각하기 쉬운데 블룸이 마시는 술은 오후에 마시는 한 잔의 와인이 전부입니다. 그것도 괜히 마셨다고 후회하는데요. 작품에서 블룸이 매우 낙천적이고 때론 엉뚱하게 그려지고 있지만 실은 아주 멀쩡한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블룸의 현재 직업은 신문사 광고 영업사원입니다. 정식사원은 아니고 상점과 신문사 사이의 광고를 연결해주고 그때그때 수수료를 받는 형태입니다. 그 전에는 자파점이나 도축장에서 일하기도 했는데요. 이 모든 직업들은 당시 아일랜드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평범한 직업에 속했습니다. 광고에 관한 건은 나중에 다른 이유로 신문사를 찾은 스티븐과 처음으로 마주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블룸의 주된 관심사는 과학과 재테크, 예술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야에 대한 블룸의 지식 수준이 그다지 깊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유사과학에 가까운 논리를 전개하고 조금 복잡한 계산은 매우 난감해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 많고 주변 일에 간섭하기 좋아하는 평범하지만 친근한 아저씨상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 의식의 흐름 기법이 사용된 결과로 드러난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의식의 흐름 기법이 주로 어떤 인물의 생각에 집중하다 보니까 특히 블룸이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그가 음탕한 생각에 빠져드는 걸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말이 아닌 생각을 중심으로 관찰한다면 그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면을 감싸는 선량한 성격 또한 그의 매력을 돋보이게 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블룸의 가족입니다. 블룸에게는 아내인 몰리가 있고 또 딸 밀리가 있는데요. 아내 몰리의 직업은 가수입니다. 몰리는 스페인에서 출생했는데 아일랜드 출신의 영국 군인이었던 아버지가 스페인에 주둔할 당시 스페인인 어머니와 결혼해 태어났고 스페인 출신답게 매우 정열적이고 또 육감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배우 마릴린 몰리가 촬영 중 휴식 시간에 이 작품을 읽는 사진이 유명한데요. 사진을 잘 보시면 마릴린 몰리가 읽는 부분이 이 책의 마지막 장인 몰리의 독백 부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몰리 를 상상할 때 마릴린 멀로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정열적이고 육감적인 외모 뿐 아니라 매우 솔직한 성격 등 여러 면에서 유사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15살이 된 딸 밀리는 이웃 도시에서 사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룸의 의식을 지배하는 가족이 한 명 더 있는데 그것은 태어난 지 며칠 안 되어 사망한 아들 루디입니다. 살아 있다면 11살이 되었을 루디는 블룸과 몰리, 각자의 의식 밑바닥에서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존재이고요. 이 루디로 인해 형성된 아내 몰리와의 특별한 관계는 이 작품의 또 다른 중요한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에는 크게 두 가지의 수수께끼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왜 평범한 블룸이 스티븐의 정신적 아버지가 되는가이고 두 번째는 소위 잘나가는 가수인 몰리와 평범하고 가난한 블룸의 관계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몰리에게는 애인이 있습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런저런 애인을 만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1904년 6월 16일 목요일도 몰리의 새로운 애인이 집으로 찾아올 예정입니다. 새로운 애인의 이름은 보일런이고 그가 찾아올 시각은 오후 4시인데요. 문제는 그 사실을 블룸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블룸이 하루 종일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부부 사이를 상징하는 침대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긴 채 마치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오디세우스처럼 하루 종일 더블린 시내를 배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디세우스처럼 블룸도 결국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침대를 되찾는 데 성공합니다. 일단 우리는 오늘 하루 종일 블룸의 의식의 흐름이 아내의 블룸과 블룸 상대인 보일런에게로 향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작품 또한 블룸의 그 의식을 중심으로 전개되겠죠. 지금까지 이 작품의 실질적 주인공인 블룸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작품이 주로 블룸의 입장에서 기록되고 있고 그런 블룸의 모습을 관찰하는 스티븐의 시각이 더해지는 구성인 만큼 먼저 블룸이라는 인물에 대해 가능한 자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서 그가 처음 등장하는 4장에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율리시스 4장 칼립소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1장과 마찬가지로 오전 8시이구요. 스티븐이 마텔로탑에서 하루를 시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블룸은 더블린의 이클래스가 7번지 자신의 집에서 아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장면은 블룸의 캐릭터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오폴드 블룸씨는 짐승과 가금 내장을 맛있게 먹었다. 그는 진한 거위 내장 스프, 호둠한 모래 주머니, 속 다져넣은 구운 심장, 빵가루와 함께 튀긴 열개 썬 간, 기름에 튀긴 대구 고니를 좋아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지진 양 콩팥을 제일 좋아했는데 그것은 그의 입천장에 희미한 오줌 냄새 나는 근사한 특유의 맛을 주었다. 개인적으로 위대한 작품을 시작하는데 더할 나위 없었다 생각하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을 통해 제가 받은 느낌은 가난하고 평범하지만 작은 곳에서 행복을 찾을 줄 아는 한 선량한 아저씨를 표현하는데 탁월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6월의 부드러운 여름 아침이었고 그는 부엌에서 고양이와 놀며 아내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내 몰리는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것 같고요. 아내의 아침 식사 준비를 마친 블룸은 자신을 위한 돼지 콩팥을 사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블룸 역시 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오전에 친구였던 페디 디그넘이라는 사람의 장례식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장례식 때문에 평소와 다른 옷을 입는 바람에 블룸 역시 스티븐처럼 집 열쇠를 잃게 됩니다. 스티븐은 멀리건에게 주었고 블룸은 열쇠 챙기는 걸 깜빡 잊은 것이죠. 그리고 블룸은 헨리 플라워어라는 가명으로 아내 몰래 마사라는 이름의 여인과 일종의 외설스러운 편지를 주고받고 있었는데요. 현재 그의 모자 속에는 우체국에서 마사의 편지와 교환할 카드가 감춰져 있습니다. 이 헨리 플라워어라는 이름에도 꽃의 의미가 담겨 있죠. 작가가 블룸에게 계속해서 꽃이라는 상징을 부여하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룸이 마지막으로 챙기는 것은 한 알의 감자입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어머니에게서 받았던 일종의 행운의 부족인데요. 아마도 100만명 이상이 굶어 죽었던 아일랜드 감자 대기근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깰까 조심스럽게 현관을 나선 블룸의 머릿속에는 역시 과학이나 돈벌이에 관한 여러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일부에서 보았던 스티븐과는 많이 다른데요. 스티븐의 생각이 몹시 난해했다면 블룸의 생각은 쉽고 평범한데다 심지어 부정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인물의 본격적인 비교가 시작되는 문장인데요. 역시 왜 이렇게 평범한 블룸이 스티븐의 정신적인 아버지가 되는 걸까 궁금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상점에는 이웃집 아가씨가 먼저 도착해 있었는데요. 블룸은 그 아가씨의 뒷모습을 탐스럽게 바라봅니다. 앞으로 자주 보게 될 장면인데요. 블룸이 웅탕한 상상에 빠지는 장면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했지만 이것 또한 향후 소설의 전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작품에선 수위가 훨씬 높다는 점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현관에 두 통의 편지와 한 장의 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 한 통과 엽서는 딸 밀리가 각각 아빠와 엄마에게 보낸 것이고요. 다른 한 통의 편지에는 수신인이 마리언 블룸 부인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원래 이 이름은 리오폴드 블룸 부인이라 적는 게 맞습니다. 예의에 어긋난 편지를 통해 블룸은 오늘 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눈치채게 되죠. 몰리는 의문의 편지를 슬쩍 베개 밑에 감추며 딸의 편지 이야기로 말을 돌립니다. 며칠 전이 딸 밀리의 생일이었고 밀리의 편지에는 블룸과 몰리의 생일 선물에 감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블룸은 부엌으로 돌아가 홍차를 끓이며 자신의 콩팥 요리를 준비합니다. 프라이팬에 버터를 두르고 지글지글 끓는 버터 소스에 콩팥을 집어넣는데요. 나중에 콩팥 요리를 맛있게 즐기며 콩팥에서 배워나온 기름에 빵을 찍어 먹는 장면이 매우 멋지게 묘사됩니다. 이 콩팥 요리가 블룸스테이 축제의 메인 요리가 된 배경이기도 하죠. 몰리의 아침 식사를 가지고 침실로 올라온 블룸은 넌지시 누구에게서 온 편지인지 물어보는데요. 이에 몰리는 보일런이 연주의 프로그램을 가져오기로 했다고 답합니다. 보일런은 몰리가 참여할 예정인 음악 프로그램의 기획자이기도 한데요. 그를 만난 무엇을 할 예정인지 묻는 블룸의 질문에 몰리가 엉뚱한 대답을 하며 편지에 관한 대화는 마무리됩니다. 이제 블룸에게는 모든 것이 확실해진 상황입니다. 몰리와의 대화를 마친 블룸은 부엌으로 내려와 딸 밀리의 편지를 읽으며 아침 식사를 합니다. 이때 블룸의 의식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점점 성숙해지는 밀리에 대한 생각과 불쌍한 아들 루디에 대한 기억으로 이어집니다. 정신적인 아버지를 찾는 스티븐과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아들을 그리워하는 블룸이라는 구도가 시작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4장의 마지막 에피소드는 아침 식사를 마친 블룸이 화장실에 가는 장면입니다. 변기에 웅크리고 앉아서 잡지를 읽는 장면을 묘사한 문장이 꽤 재미있는데 잠깐 머리 식히는 의미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조용히 그는 읽어 나갔다. 스스로를 힘을 주면서 첫째 단을 그리고 굴복하면서 그러나 버티면서 둘째 단을 읽기 시작했다. 단쯤 와서 그의 최후의 저항에 버티며 어제 있었던 약간의 변비증이 완전히 가시도록 계속 끈기 있게 읽으면서 그가 읽자 그의 창자가 조용히 후련하게 되었다. 블룸이 화장실에서 읽은 건 잡지에 수록된 한 편의 단편소설이었습니다. 소설을 보며 블룸은 소설가가 받았을 원고료를 생각하고요. 어쩌면 자신도 단편소설 한 편쯤은 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자신이 쓸 소설의 줄거리를 상상하면서 읽던 소설을 찢어 이를 마무리합니다. 이 작품은 스티븐과 블룸의 평행이론을 고려하면서 보면 더 재미있는데요. 나중에 스티븐 역시 자신의 소설에 대한 아이디어를 언급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블룸의 그것과 비교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4장 소개가 끝났고요. 작품 배경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전 언급했던 블룸과 몰리의 관계에 관한 것인데요. 하루 종일 더블린 시내를 배회하면서 블룸은 몰리의 불륜에 관한 생각을 계속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블룸의 의식의 흐름은 항상 몰리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귀결되죠. 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애인이 있지만 몰리가 사랑하는 상대는 오직 블룸뿐입니다. 블룸에 대한 몰리의 사랑은 마지막 장인 18장에서 밝혀지게 되는데요. 아내가 끊임없이 바람피우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런 아내를 사랑하는 남자와 무능력한 남편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조금씩 그 이유를 알아가다 보면 작가 조이스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학작품 속에 숨겨놓은 역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야기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5장 로터스 이터즈 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 5장 로터스 이터즈 편입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서 바다에서의 방황을 계속하던 오디세우스는 어느 날 폭풍을 만나 로터스 꽃을 먹고 사는 사람들의 섬에 떠밀리게 됩니다. 이 로터스 꽃을 먹으면 과거를 망각하게 되는데요. 이 꽃을 먹은 오디세우스의 몇몇 부하들은 고국을 잊은 채 그곳에 영원히 머무르기를 바라게 됩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그들을 설득해 다시 배에 오르게 하죠. 율리시스 5장에서 이 에피소드는 블룸이 팬팔 친구인 마사의 편지를 받고 아내를 잊을 위기에 처하지만 결국 그 유혹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로 변용되고 있습니다. 마치 오디세이아의 로터스 꽃을 상징하는 것처럼 마사의 편지에는 한 장의 꽃잎이 들어있었습니다. 율리시스는 하루종일 더블린 시내 곳곳을 배회하는 블룸을 쫓아가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1904년 당시 더블린 시내의 모습을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는데요. 작가 조이스는 나중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전부 파괴되어도 이 작품을 이용해 다시 복원할 수 있을 거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은 조이스가 더블린에서 파리로 떠난 지 약 15년가량이 지난 후 쓰여졌는데요. 글을 읽다 보면 작가의 완벽한 기억력에 감탄하게 되지만 사실은 당시에 발행된 더블린 지도를 참고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날 더블린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한 1904년 6월 16일에 발행된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5장은 블룸의 외출이 시작되는 장인데요. 드디어 집을 나선 블룸이 우체국과 성당, 약국, 그리고 목욕탕에 들리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그럼 5장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집을 나선 블룸은 우선 마사의 편지를 찾기 위해 우체국으로 향합니다. 그 과정에서 눈에 들어온 풍경은 술집 앞에서 아빠를 기다리며 담배를 피우는 어린 소녀와 홍차 판매점에 걸린 광고 문구 같은 것들입니다. 술집 앞에서 아빠를 기다리던 소녀의 모습은 마치 작가의 다른 작품인 더블린 사람들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데요. 오전부터 술을 마셔대는 사람들은 아마도 복잡한 정치, 종교적 갈등과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무기력에 빠져있던 당시 더블린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 같고요. 홍차 판매점의 광고 문구는 신문사 광고 영업사원이라는 직업상의 호기심 때문입니다. 이 작품을 읽는 동안 특히 광고 문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블룸의 모습을 자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우체국 앞에서 머리를 정리하는 척 하면서 모자 속에 숨긴 카드를 자연스럽게 조끼 주머니로 옮긴 블룸은 드디어 우체국으로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조금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또 타인의 시선도 신경 쓰이니까 겉으로는 매우 무심한 척하려 애쓰는데요. 직원에게 편지를 받을 때도 마치 별일 아닌 듯이 내부에 걸린 신병 모집 포스터를 바라본 척하는 블룸의 능청스러운 모습도 만날 수 있습니다. 우체국을 나온 블룸은 역시 남들이 볼까봐 주머니 속에서 손가락을 이용해 편지 봉투를 찢어 여는데요. 그 순간 마침 맥코이 나는 친구와 딱 마주치게 됩니다. 이 맥코이 역시 가수인 아내를 둔 친구였는데요. 상복을 입은 블룸 때문에 그들은 페디 디그넘의 장례식에 대한 대화를 잠깐 나눕니다. 이때도 블룸은 길 건너편에서 마차를 기다리는 젊은 여성에 주목하는데 그것은 그 여성이 마차에 오를 때 다리를 살짝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벌써부터 술에 취한 맥코이는 횡설수설하고 있었고 블룸은 젊은 여성이 마차에 오르려는 순간 지나간 전차 때문에 속으로 투덜댑니다. 이때 저주받을 개발코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불편한 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내의 안부를 묻는 맥코이의 질문에 역시 블룸은 보일러를 다시 떠올리지만 한편으론 맥코이의 아내에 비해 멀뚱한 멀리의 노래실력을 생각하며 자부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전에 자신의 여행가방을 빌려간 후 돌려주지 않는 맥코이를 기억하는 블룸의 꼼꼼한 성격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마침내 맥코이와 헤어진 블룸은 버려진 리어라는 이름의 연극 포스터를 발견하는데요. 이 연극은 자신도 유태인이지만 그 사실을 숨기고 유태인 여성 리어를 박해하는 나단이라는 이름의 악인이 등장하는 연극이었습니다. 블룸은 이 연극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요. 그 연극에 등장하는 나는 나의 팔 안에 그의 아비를 비해와 비참으로 죽도록 내버려 두고 그리하여 그의 아비의 집을 버리고 그의 아비의 신을 버리고 떠난 나단의 목소리를 듣는다 라는 대사를 떠올립니다. 이 생각은 다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으로 흐르는데요. 자살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연상된 것이죠. 생각해보면 블룸도 연극 속 나단처럼 아버지를 비해와 비참으로 죽도록 내버려 두었고 아버지의 집과 아버지의 신도 함께 버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블룸의 의식은 스티븐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 같은데요. 생각의 결론에 이르러 블룸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버지의 선택이 어쩌면 그에게는 최선이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등장하겠지만 아마도 아내의 죽음에 따른 외로움 때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블룸은 그런 아버지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블룸의 눈에는 마차의 메인 말의 모습이 들어옵니다. 아마 당시 마차를 모는 말들은 거세를 한 것 같은데요. 거세된 채 아무 생각 없이 오트밀을 씹고 있는 말을 보며 순하고 가엾은 짐승에 대해 생각합니다. 이 작품은 말이 잠깐씩 주요한 역할을 하곤 하는데요. 말이 처음 등장한 장면이라 말씀드렸고 간혹 관련된 재미있는 장면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먹이를 먹고 있는 말을 지나친 블룸은 주머니 속의 편지를 꺼낸 신문 사이에 감춥니다. 그러면서 방해받지 않고 읽을 장소를 생각하는데요. 역시 인적 없는 골목길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골목길에 접어든 블룸이 아이들이 그려놓은 땅따먹기 마당을 금을 밟지 않고 지나가는 장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땅따먹기 놀이를 하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블룸은 마사의 편지를 펼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송이 꽃이 들어있는 편지는 아마도 블룸이 먼저 직구준 편지를 보냈는지 블룸을 벌주고 싶다는 내용이 적혀있었고 물론 이중적인 의미겠죠. 그리고 블룸을 위해 뭔가를 해주고 싶다거나 만나고 싶다는 얘기가 적혀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블룸의 아내가 어떤 향수를 쓰는지 알려달라는 마지막 말이 인상적인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읽은 블룸이 흥분한 건 당연한 일이겠죠. 마사의 편지를 읽고 난 블룸은 이리저리 걸으며 편지를 다시 읽기도 하고 이제는 냄새가 거의 사라진 꽃잎의 냄새를 맡으며 혼자 중얼거리는데요. 이때 신나고 흥분한 블룸을 묘사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5장의 제목처럼 꽃을 주제로 편지의 내용과 뒤섞인 문장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한 튤립 사랑하는 당신과 함께 남자의 꽃 벌주어요 당신의 선인장 만일 당신이 하지 않으면 제발 불쌍한 물망초 얼마나 제가 그리워하는지 제비꽃 사랑하는 장미꽃 언제 우리들 곧 아내모네 만나다 모든 심술꾸러기 밤 행랑 아내 마사의 향기 편지를 읽고 신난 블룸의 생각이 가지가지 뻗어나가는 것을 제대로 표현한 문장인 것 같구요. 그리고 이 문장의 본문에는 자막에서 보신 것처럼 쉼표나 마침표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기법은 이 작품의 마지막 장인 몰리의 독백에 다시 사용될 예정인데요. 100페이지가 넘는 몰리의 독백 전체에는 쉼표와 마침표가 전부 생략되어 있습니다. 처음 볼 땐 매우 낯설지만 앞에 문장처럼 의식의 자유롭고 무질서한 분출을 표현하는 데는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직 이 작품만이 가진 매력이기도 하죠. 그런데 무척 재미있는 이 장면은 미묘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우리는 오늘 블룸의 아내 몰리가 바람피운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리가 지금까지 이런저런 애인들을 만나왔다는 사실도 그리고 그런 사실을 블룸이 알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아, 그런 블룸도 따로 만나는 여자가 있겠구나 생각하기 쉽고 마사의 편지는 그 증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에피소드의 결과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릅니다. 편지를 읽고 신난 블룸은 어느 일요일 미사가 끝난 후 마사와 만나는 것을 상상하기도 하지만 그의 의식의 흐름은 하지만 그래봤자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될 뿐이라는 것으로 규결됩니다.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해도 처음엔 자극적이겠지만 결국 불편하고 곤란한 처지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블룸이 원하는 것은 모르는 여자와 외설적인 편지를 주고받는 정도지 실제로 만남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작가가 뿌려놓은 작은 수수께끼 하나에 마주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블룸은 바람을 피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장에서 말씀드린 바람 피우는 아내와 무능력한 남편의 관계라는 설정에서 아, 그럼 남편도 따로 만나는 여자가 있나 보다 하는 독자의 첫 번째 상상을 부인하는 것이죠. 정답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사를 만날 생각은 없지만 이렇게 편지 주고받기를 즐기는 블룸은 다음엔 조금 더 심하게 해봐야지라 생각하며 자리를 뜹니다. 블룸은 이제 성당을 향하고 있고요. 성당을 향해 걸어가면서 마사에게서 받은 편지의 봉투를 잘게 찢어서 강물에 버립니다. 하얀 봉투를 찢는 행위에서는 마찬가지로 하얀색인 고액의 수표를 마음껏 찢어버릴 수 있는 부자에 대해 생각하고요. 이 생각은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기업인 기네스 맥주 회사의 대주주였던 기네스 백작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블룸이 성당을 찾은 이유는 오전 11시에 있을 패디 디그넘의 장례식에 참석하기까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성당에서는 성찬식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신부가 한 노파의 입에 성찬을 넣어주는 걸 보며 만약 성찬이 예수의 살이라면 성찬식은 일종의 식인의식이 아닌가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성찬식 때 신자에게 예수의 살을 상징하는 빵은 주지만 역시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와인은 주지 않는 걸 보며 그건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룸이 유태인이자 금주주의자인 걸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미사 진행 과정을 흥미롭게 바라보던 블룸은 헌금 바구니가 돌 무렵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역시 알뜰한 모습이고요. 성당을 나온 블룸이 다음으로 찾은 장소는 약국입니다. 약국을 찾은 이유는 아내 몰리를 위한 화장술을 주문하기 위해서인데요. 역시 아내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드러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주문을 마친 블룸은 역시 아내를 위해서 레몬 향기 나는 비누 한 개를 집어들고 약국을 나서는데 이 레몬 향 비누는 오늘 하루 종일 블룸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이제 블룸은 겨드랑이에 신문을 끼고 왼손에는 레몬 비누를 든 채 약국을 나오는데요. 약국 앞에서 이번에는 벤템 라이언즈라는 친구와 마주치게 됩니다. 오늘 있을 골든컵 경마대회에 예상 기사가 궁금했던 벤템은 블룸에게 신문을 잠깐 볼 수 있는지 묻고 벤템과의 대화가 귀찮았던 블룸은 이제는 쓸모없게 된 신문을 그냥 가지라고 하며 안 그래도 버릴 생각이었다고 답합니다. 이 대화는 나중에 벌어질 큰 사건에 복선이 되는데요. 블룸은 벤템에게 내가 방금 그걸 버리려고 하던 참이야 라고 하는데 원문으로는 Draw it away가 되겠죠. 그런데 하필 오늘 경주에 출장할 말 중에 Draw away라는 말이 있었던 겁니다. 기사에 정신이 팔려있던 벤템은 블룸의 말을 오해하게 되고요. 이 장면은 12장 키클롭스 편에서 블룸이 큰 위기에 처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제 5장의 마지막 일정이 남았습니다. 벤템과 헤어진 블룸은 이슬람 사원같이 생긴 목욕탕을 향해 경쾌하게 걸어갑니다. 1장에서 스티븐은 씻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스티븐과 반대로 블룸은 목욕을 매우 좋아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목욕을 즐길 생각에 기분 좋아진 블룸은 인생의 흐름에서 가장 값진 것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엉뚱하게도 탕 안에서 자유행위를 해볼까도 생각하지만 그냥 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것 또한 나중을 위한 중요한 복선입니다. 아까 수수께끼 얘기에서 블룸은 바람을 피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도 그 수수께끼 중 하나입니다. 이 얘기는 13장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장 소개가 끝났습니다. 5장은 집을 나선 블룸이 우체국에 들려 마사의 편지를 찾고 미사에 참석했다가 약국에 들려 몰리를 위한 화장술을 주문하고 목욕탕에 도착하는 일정이었죠. 오전부터 거나하게 취한 친구 맥코이와 마주치기도 했고 경마 매니아인 벤턴 라이언즈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역시 술과 경마에 열광하던 당시 더블린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었던 장이였던 것 같습니다. 율리시스 소개 영상을 다섯 번째 만들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 영상을 진지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부담감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한 명의 아마추어에 불과하고 이 영상을 찍는 목적은 작품 연구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율리시스를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한 일종의 가이드 영상이라 생각하고 있으니까 제 해석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영상에서 자주 등장했던 마사라는 이름에 대해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블룸 주변에는 두 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한 명은 아내 몰리이고 다른 사람은 펜팔 친구인 마사입니다. 이 두 이름은 작가가 성경에서 가져온 이름인데요.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가 길을 갈 때 마르타라는 여인이 자신의 집에 초대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이름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타가 바쁘게 예수의 시중을 드는 데 반해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가만히 말씀만 듣고 있는 겁니다. 이에 마르타가 불평을 했고 예수는 그에 대해 마리아는 참 좋은 선택을 했으니 그것을 빼앗으면 안 된다 라고 답한다는 내용의 에피소드입니다. 블룸의 아내 몰리의 정식 이름이 마리언이고 마사는 그냥 마르타로 읽어도 되니까 이 일화는 그대로 몰리와 마사에 대입시켜 생각해도 되겠죠. 결국 몰리는 참 좋은 선택을 했고 마사는 몰리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된다는 뜻으로 읽히고요. 그런데 굳이 평범한 블룸을 예수에 비유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애타게 길을 찾고 있는 스티븐의 입장에서 보면 블룸이 결국 구원자의 역할을 하니까 스티븐의 입장에선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싶기도 하고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블룸처럼 평범한 아일랜드인들이 아일랜드의 구원자다 혹은 아일랜드의 꽃이다 이런 메시지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 속에는 이렇게 깊은 해석이 필요한 상징들이 참 많이도 들어있는데요. 물론 저도 아직 깨닫지 못한 것들이 훨씬 많겠죠. 하지만 다시 볼 때마다 하나씩 더 알아갈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율리시스 6장 하데스편입니다. 시간은 오전 11시고요. 장소는 더블린 북부의 글래스 네빈에 있는 프로스펙트 공동묘지입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서 오디세우스는 지하세계에 내려가 자신의 죽은 부하들과 그리스의 영웅인 헤라클레스 그리고 함께 트로이 전쟁에 참전했던 아가멤논 왕 등을 만납니다. 조이스의 율리시스 6장에서 이 이야기는 친구였던 패디 디그넘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더블린의 글래스 네빈 공동묘지를 방문한 블룸이 아일랜드의 영웅인 오코넬과 파넬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자신의 아버지와 아들을 기억하는 것으로 변형되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특히 6장에서는 삶과 죽음에 대해 명상하는 블룸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6장은 크게 고인과 함께 조문객들이 여러 대의 마차에 나눠 타고 고인의 집과 더블린 시내 곳곳을 거쳐 더블린 북부에 있는 글래스 네빈 공동묘지로 이동하는 장면과 공동묘지에서의 장례식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블룸과 다른 인물들이 마차와 장례식에서 나누는 대화를 통해 블룸의 의식 깊은 곳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장에는 조금 특별한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작품에는 작가 조이스도 몇 번 출연하는데 6장에서 그 최초의 모습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당시 아일랜드에는 장례 행렬이 생전에 고인이 살았던 집과 고인이 자주 갔던 장소들을 돌아보고 묘지로 향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6장은 장례식 참석을 위해 마차에 오르는 블룸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블룸이 탄 마차는 4인승이었고요. 이 마차에는 블룸과 함께 점잖은 시민인 마틴 커닝엄과 파우워 씨 그리고 스티븐의 아버지인 사이먼 데덜러스가 함께 오릅니다. 블룸과 사이먼이 만나는 첫 장면이기도 한데요. 두 사람은 친한 사이인 것 같지는 않고 작가의 말처럼 더블린이 워낙 좁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어서 만나면 인사 정도는 나누는 사이인 것 같습니다. 일행에게 자리를 양보한 블룸은 마지막으로 마차에 오릅니다. 이때 블룸은 건너편 집에서 덧문을 통해 장례 행렬을 몰래 엿보는 노파를 발견하는데요. 이것을 본 블룸은 먼저 노파가 자신이 무사히 살아온 것에 대한 안도감을 느낄 것이라 생각하고 다음으로 누군가 사망하면 노파들이 시신을 수습하던 당시 더블린 풍습에 따라 그 일이 노파들에게는 알맞은 일이라는 것으로 흐르고 마지막으로 아내 몰리와 가정부 플레밍 부인이 자신의 죽은 아들 루디의 입관 준비를 하던 기억으로 이어집니다. 역시 육장이 주로 죽은 이들에 대한 기억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예고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마침내 출발한 장례 행렬은 사람이 걷는 것과 비슷한 속도로 천천히 고인이 살았던 집을 지나 더블린 시내로 향합니다. 행인들은 모자를 벗어 고인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있는데요. 그때 문득 블룸이 길을 걷는 스티븐을 발견합니다. 블룸과 스티븐이 최초로 스치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이 말을 전해 들은 사이먼은 스티븐이 현재 숙모의 집에 머물고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또 스티븐의 친구인 멀리건과 그 무리에 대한 반감도 표시합니다. 아마도 사이먼은 아들 스티븐이 친구들에게서 나쁜 영향을 받았다 여기는 것 같습니다. 마차 안에서 블룸은 맞은편에 앉은 마틴 커닝엄을 바라보며 자식을 몹시 사랑하는 그에 대해 생각합니다. 만약 자신의 아들도 살아 있었다면 지금쯤 사립학교 교복을 입고 자신과 몰리와 함께 걷고 있었겠죠. 그게 얼마나 신기한 기분일지 상상하던 블룸의 생각은 몰리가 아들 루디를 임신하던 날로 이어집니다. 그날은 아마 창밖으로 뒤엉켜있던 개 두 마리를 지켜보던 몰리가 갑자기 블룸을 찾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가엾은 아들이 생기게 된 계기가 발정난 개 때문이었다면 조금 너무하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같은 눈높이에서 보고자 했던 작가의 의도를 떠올린다면 역시 이해가 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념에 잠겨있는 동안 갑자기 마차가 멈춥니다. 멈춘 곳은 더블린 남동부를 흐르는 그랜드 운하 옆이었는데요. 운하 주변에는 가스 공장과 동물병원 등이 있었고 동물병원을 바라보는 블룸은 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유언은 자신의 반려견인 에도스를 부탁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물론 그 유언은 잘 지켜졌고 역시 죽은 이들을 생각하는 블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마차는 역시 더블린 시내 곳곳을 지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블룸의 눈에 들어온 장소는 앤티헌트 음악당입니다. 음악당은 공연으로 그것은 오늘 몰리를 찾아올 보일런에 대한 생각으로 흐르는데요. 그런 생각을 떠올리는 순간 마침 저만치 보일런의 모습이 보입니다. 보일런은 잘 차려입고 또 몸매도 좋았는데요. 물론 블룸에겐 더블린에서 가장 나쁜 놈에 불과했겠죠. 연주의 기획자인 보일런 때문인지 마차 안에서는 몰리의 공연에 대한 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내의 순회 공연에 함께할 것이냐는 질문에 블룸은 부친의 기일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함께하지는 못한다고 답하구요. 그러면서도 순회 공연에서 몰리와 함께할 멤버들이 모두 정상급 뮤지션이라는 자랑도 빼놓지 않습니다. 이제 시간은 11시 20분입니다. 지금쯤이면 가정부 플레밍 부인이 도착해서 청소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 아내 몰리는 아마도 거울 앞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방금 보일런을 더블린에서 가장 나쁜 놈이라 욕했지만 아내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떠올리는 블룸의 마음은 흐뭇하기만 합니다. 아내 생각에 신이 나서인지 블룸은 갑자기 일행을 향해 루벤 제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녀와 사고를 친 아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려던 루벤이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아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다른 섬으로 이동하던 도중 갑자기 강물 속으로 뛰어든 아들 때문에 놀라고 또 아들을 구해준 대가로 뱃사공에게 불필요한 돈까지 주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블룸의 우스갯소리 때문에 일행들은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엄숙한 자리에서 그것은 안 될 일이었죠. 철없이 웃었던 것을 반성이라도 하듯이 대화는 자연스럽게 죽은 디그넘에 관한 것으로 흐르는데요. 페디 디그넘은 모두가 인정하는 점잖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술을 지나치게 마셔댔고 결국 그 때문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모두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데요. 하지만 블룸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블룸은 일행을 향해 디그넘의 죽음이 제일 좋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고통 없이 한순간에 끝났으니까요. 이때 블룸은 음독자살한 아버지를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아들을 생각했을까요? 이때 일행 곁으로 이마에 하얀 장식을 두른 백마들이 끄는 마차가 달려가는데요. 마차에는 어린아이의 것으로 보이는 작은 관이 실려 있었습니다. 당시 아일랜드의 장래 마차는 미혼인 경우 검은 마리, 독신자는 얼룩마리, 여자 독신자는 암갈색 마리 끌도록 되어 있었고 미혼인 경우 백마가 끌었는데요. 백마와 작은 관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어느 어린아이의 관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블룸의 머릿속에는 죽은 루디가 떠올랐겠죠. 이를 지켜본 파워 씨는 어린아이의 죽음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자살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계기로 마차 안에서는 자살에 대한 대화가 시작되려 하는데요. 하지만 블룸의 아버지가 자살한 사실을 알고 있는 마틴 커닝엄은 자살한 이들을 변호하고 다른 이들을 말립니다. 블룸은 이에 대해 마음으로 고마워하죠. 아버지는 자신이 경영하던 호텔의 테이블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인은 약물 과용이었고 곁에는 반려견을 부탁한다는 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마차가 다시 멈추는데요. 이번에는 도살장으로 향하는 소떼들 때문이었습니다. 도축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블룸은 이 소들이 아마 영국의 리버풀로 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고기들은 전부 영국으로 보내지는 것이죠. 사장에서 블룸이 양이나 돼지 부산물을 이용해 요리를 했던 것도 아마 좋은 고기들이 전부 영국으로 보내졌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난한 아일랜드인들은 오직 부산물만 먹을 수 있었겠죠. 블룸스데이 축제에서 양 콩판 요리를 먹는 것에는 비참했던 과거를 기억하고 되풀이하지 말자는 의지도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이 모습을 지켜보던 블룸은 왜 가축 전용 열차를 운영하지 않는지 불만을 터뜨리기도 하는데요. 이 내용은 블룸의 환상으로 이루어진 15장 키르케 편에서 시장에 출마한 블룸의 주요 공약으로 재등장할 예정입니다. 죽은 이를 위한 마지막 마차 산책이 끝나가고 있는데요. 소설 속 마차 장면이라면 먼저 플로베르의 마담보바리에 등장했던 달리는 마차 안에서의 불륜 장면이 가장 유명하겠고요. 개인적으로는 마르쉐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사건에 등장하는 주인공 마르쉐이 할머니와 빌파리지 후작부인과 함께 프랑스 남부의 시골길을 마차로 산책하던 장면을 가장 좋아하는데 블룸이 장래 마차를 타고 더블린 곳곳을 지나며 죽은 이들에 대한 기억에 잠기는 뮬리시스 6장도 다른 작품들 못지않게 아름다운 장면인 것 같습니다. 꼭 함께 마차를 타고 산책하는 마음으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차는 공동묘지에 도착했습니다. 관에 실린 페디 디그넘의 시신이 매장지로 옮겨지고 있고 조문객들은 그를 따라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이때 블룸은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디그넘이 사망보험에 가입했는지 묻고 이에 커넌이라는 이름의 조문객이 보험에 들긴 했지만 남겨진 어린아이가 다섯이나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아이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답합니다. 대화가 이제부터 그 아이들을 혼자서 책임져야 하는 불쌍한 미망인에 관한 것으로 흐를 무렵 블룸의 생각은 남편이 먼저 떠나고 남겨진 미망인들에게로 이어집니다. 자신도 언젠가 세상을 떠난다면 남겨진 몰리는 다른 남자나 혹은 보일런과 결혼하겠죠.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둘 중 한 사람은 먼저 홀로 떠나야 하고 더 이상은 그들의 따뜻한 침대에 누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조문객들의 대화는 고인의 남겨진 가족들이 보험금을 수령할 때까지 견딜 수 있도록 기부금을 모으는 것에 관한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블룸도 이 기부금 명단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평소 매우 알뜰한 블룸이지만 남겨진 가족들의 불행에 깊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면 역시 그의 근본적인 선량함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장례식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일행인 묘지 성당에 도착하자 신부가 장례 미사를 시작하고 조문객들은 관을 향해 무릎을 꿇습니다. 페디 디그넘은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미사는 라틴어로 진행되고 개신교 신자인 블룸은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블룸이 먼저 개신교로 개종했다가 가톨릭으로 다시 개종했다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고요. 장례 미사가 끝나고 이제 일행은 페디 디그넘이 영원히 묻힐 묘지를 향해 이동합니다. 이동하는 길에 몇몇 다른 무덤들이 보이는데요. 시작할 때 오디세우스가 지하세계에서 헤라클레스나 아가멤논 왕 같은 그리스 영웅들을 만난다고 말씀드렸죠. 마치 그것처럼 일행의 눈에는 아일랜드 독립 영웅이었던 대니얼 오코넬이나 찰스 튜어트 파넬의 무덤이 들어옵니다. 각각 19세기 중반과 후반에 아일랜드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두 사람의 이름은 앞으로도 자주 등장할 예정인데요. 작가 조이스가 디그넘의 무덤으로 특히 아일랜드 독립 영웅들이 많이 묻혀있는 글래스네빈 공동묘지를 선택한 것에 의도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일행의 무덤으로 이동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블룸에 관해 대화를 나누는 중요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작가의 다른 작품인 더블린 사람들의 은총이라는 단편의 주인공이기도 한 홍차상인 톰 커넌과 변호사인 존 헨리 맨턴의 대화인데요. 몰리는 결혼 전에 주점에서 노래 부르는 일을 했고 다른 많은 남자들과의 관계도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몰리가 결혼 전에도 또 지금까지도 매우 인기 있는 여성이고 본문 그대로 옮기자면 수많은 사냥감을 거느리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저런 평범하고 무능력한 사내와 결혼했는지 궁금해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이 작품의 주요한 수수께끼 중 하나인 블룸과 몰리의 관계에 대한 의문이 공식적으로 제시되는 최초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동하던 전문객들은 이번에는 존 오코넬이라는 묘지 관리인을 만나게 됩니다. 매우 건장하고 또 점잖은 존 오코넬은 6장의 제목처럼 지하세계의 왕인 하데스를 상징하는데요.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인사하는 사이먼에게 나는 당신의 단골을 바라지 않는다고 답하죠. 스티븐의 아버지인 사이먼은 얼마 전 아내와의 이별을 위해 이곳을 찾았었죠. 존 오코넬은 매우 점잖고 더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사귀고 싶어 했는데요. 그를 바라보며 블룸은 역시 그 의견에 공감하면서 마치 하데스처럼 지하세계로 떠나는 사람들을 배웅하는 그의 역할에 대해 생각합니다. 이제 무덤 파는 사람들이 사부로 관 위에 흙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장례식은 끝났고 일행은 모두 모자를 벗어 떠난 사람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보냅니다. 장례식을 마친 블룸은 슬픔에 젖은 천사, 십자가, 깨어진 기둥, 가족의 묘지, 하늘을 향해 눈을 치켜뜨고 고대 아일랜드의 심장과 손으로 기도를 올리고 있는 소망의 석상들을 지나 묘지 입구로 돌아옵니다. 여기 모든 죽은 자들은 한때 블룸처럼 더블린을 배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듯이 말이죠. 한편 변호사인 존 헨리 맨턴과 블룸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몰리 때문이기도 했고 또 과거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도 했죠. 하지만 일행이 묘지 입구에 이르렀을 때 그의 모자가 약간 찌그러져 있는 것을 확인한 블룸은 친절하게 그것을 지적해줍니다. 무뚝뚝하게 고맙소라고만 답하는 변호사를 뒤로하고 블룸이 오늘 아침 우린 얼마나 멋진가라 생각하며 6장은 마무리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을 서로 웃으며 살아갈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오늘의 나머지 이야기는 장례식에 등장한 작가 조이스에 관한 것입니다.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을 때 블룸과 일행들은 갈색 비옷을 입은 수척한 한 사내의 모습을 발견하는데요. 그는 말 그대로 문득 나타났다가 또 문득 사라져버립니다. 누구인지 궁금했던 등장인물들은 그 때문에 웅성거리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나버코프 문학강이라는 책에서 블라디미르 나버코프는 그 갈색 비옷 입은 사내가 바로 작가 조이스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영화처럼 소설에서도 작가 자신이 카메오로 직접 등장하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 갈색 비옷 입은 사내는 이후에도 종종 등장하니까 앞으로 조이스를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엔 총 6번 정도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나버코프는 미국에서 이민생활을 할 당시 대학에서 바로 이 작품을 강의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나버코프 문학강의에는 이 작품에 대한 내용이 꽤 긴 분량으로 수록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카프카나 마르셜 프루스트 등 다른 작가들에 관한 내용도 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바람부는 신문사를 다룬 7장 아이올로스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율리시스 7장 아이올로스 편입니다. 장소는 더블린의 프리먼즈 저널 신문사이고 시간은 오전 12시 정오입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는 바람에 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당시 배를 타고 항해하려면 바람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을 텐데요. 그리스 신화 속 바람의 신 아이올로스는 자신의 섬 아이올리아에 도착한 오디세우스를 위해 불길한 바람을 자루에 가둬주어서 오디세우스 일행이 고향인 이타카까지 순풍을 받으며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그들의 배가 고향에 가까워졌을 무렵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은 배 안에 놓여있는 자루에 혹시 자기들이 모르는 굉장한 보물이 감춰져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하게 되고 그 자루를 열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열린 자루를 통해 새어나온 바람 때문에 그들의 배는 도로 아이올리아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곳에서 다시 만난 바람의 신 아이올로스는 더 이상의 도움을 거절하죠. 제임스 조이스는 이 일화를 신문기사에 빗대어 변용하고 있습니다. 오디세우스 일행을 원점으로 돌려놓은 자루 속 바람처럼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신문기사 또한 뭔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루만 지나고 나면 그저 지나간 바람 같은 거라는 것이죠. 마치 요즘의 SNS를 보는 것 같습니다. 율리시스 7장의 배경은 더블린의 프리먼즈 저널 신문사입니다. 블룸과 스티븐은 각각의 이유로 이곳을 찾게 되는데요. 먼저 블룸은 현재 영업 중인 알렉산더 키즈 상점의 광고 조율을 위해서 그리고 스티븐은 오전에 디지 교장에게 부탁받은 기고문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7장에서는 광고주인 상점과 신문사 사이에서 시달리는 고달픈 블룸의 모습과 또 블룸의 눈을 통해 당시 더블린 신문사 내부 풍경을 자세히 엿볼 수 있고 신문사 간부들과 대화하는 스티븐을 통해서는 당시 더블린 지식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7장은 배경에 걸맞게 모든 문장이 신문기사처럼 쓰여졌는데요. 역시 끊임없이 형식의 파괴를 시도하는 작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목처럼 유난히 바람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 것도 7장의 주요한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럼 7장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시 더블린 중심가에는 영국의 해군 제독인 허레이쇼 넬슨을 기념한 넬슨 기념탑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일랜드에 대한 영국의 지배를 상징하는 건축물이기도 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탑은 1966년 아일랜드인들에 의해 해체되었습니다. 유리시스 7장은 이 넬슨 기념탑 앞을 분주하게 오가는 전차들에 대한 묘사로 시작합니다. 이런 풍경을 뒤로하고 블룸은 탑 근처의 중앙 우체국을 지나 프리먼즈 저널 신문사로 향합니다. 블룸이 신문사를 찾은 이유는 현재 영업 중인 알렉산더 키즈라는 상점의 광고 때문이었습니다. 광고를 최종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해서 신문사와 조율할 내용은 먼저 광고 디자인 변경에 관한 것과 광고를 게재하는 조건으로 우호적인 기사를 실어주기 원하는 상점의 요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디자인 변경에 관한 것은 구장에서 블룸이 도안을 찾기 위해 더블린 국립도서관에 갔다가 그곳에서 세익스피어의 햄릿에 관한 자신의 논리를 펼치는 스티븐과 다시 한번 마주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우호적인 기사에 관한 것은 끊임없이 밀고 당기는 광고주와 신문사 사이에서 이리채이고 저리채이는 영업사원의 고달픈 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블룸은 소란스러운 인쇄 기계들 사이를 분주히 요구하며 의견을 나눕니다. 예상한대로 디자인 변경은 별 문제가 없었지만 기사에 대해서는 만약 3개월치 광고를 계약한다면 고려해보겠다는 대답을 듣게 되는데요. 역시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가슴에서 숨을 좀 빼고 싶다고 느끼면 블룸은 다시 상점을 설득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점의 이름에 열쇠를 뜻하는 퀴즈가 들어있는 것도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열쇠를 잃어버린 블룸과 스티븐은 다시 열쇠를 찾아야 하겠죠. 광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잃어버린 열쇠를 찾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국리를 하며 블룸은 알렉산더 키즈 상점에 전화를 걸기 위해 사무실로 향합니다. 사무실에는 여러 사람들이 신문에 실릴 기사를 검토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스티븐의 아버지 사이먼 네덜러스도 어느새 이곳에 도착해 있네요.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주로 상인 출신 정치가 도우슨의 연설문에 관한 것입니다. 장렬한 태양광선에 의해 희롱당한 채 또는 광대한 수풀에 넘치는 아치형 잎사귀들에 의해 그의 명상에 잠긴 가슴 위로 던져진 그림자 아래로 졸졸 흐르나니 같은 온갖 미사역으로 가득한 그의 연설문은 신문사 사무실에서 조롱거리가 될 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장에는 바람에 관한 문장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들의 대화 속에도 바람에 관한 것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따위 신문인들은 새로운 일자리라도 득풍하면 이내 풍향을 바꾸어버리니 참 꼴불견이지 바람개비 인간들, 같은 일진풍에 이랬다 저랬다, 어느 것을 믿어야 할지 모르지 다음 문장에는 부풀린 허풍은 이제 충분해 라는 문장도 등장하는데요. 여기저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런 문장들을 찾아보는 것도 7장을 읽는 또 다른 재미입니다. 이런 대화가 오가던 도중 사이먼이 장례식이 끝났으니 한잔해야지라 말하며 일어서고 몇몇 사람이 그 뒤를 따릅니다. 지금껏 조용히 있던 블룸은 전화를 걸기 위해 안으로 들어갔다가 상점 주인이 지금 딜런 경매장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서둘러 경매장으로 향합니다. 이제 사무실에는 신문사의 편집장인 마일리 스크로포드와 맥큐 교수 그리고 도박 때문에 공경에 처한 변호사 제이제이 오멀로이가 남아있습니다. 맥큐 교수는 물질만능주의였던 로마 제국을 비판하고 정신세계를 중시했던 그리스를 옹호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여기서 로마 제국은 물론 대형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교수가 로마 제국에 대한 비판을 자주 해서인지 다른 이들은 이에 대한 농담을 하며 맥큐 교수를 놀립니다. 하지만 대형 제국을 비판하면서도 그들 앞에 무기력하기만 한 아일랜드의 현실을 개탄하는 편집장 마일리 스크로포드의 생각도 엿볼 수 있는 대화였습니다. 이때 스티븐이 사무실에 들어옵니다. 스티븐은 디지 교장의 기고문을 신문에 실어줄 것을 부탁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고 3장에서 시를 쓰기 위해 그랬던 것처럼 종이도 약간 찢어져 있습니다. 먼저 나간 아버지와는 엇갈렸고 블룸도 경매장에 가고 없습니다. 스티븐을 반갑게 맞은 편집장은 교장의 기고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티븐 자신이 신문에 뭔가 써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때 매우 중요한 문장이 등장하는데요. 편집장은 스티븐에게 그들에게 뭔가 신랄한 걸 써줘 우리들 모두를 그 속에 집어넣으란 말이야 젠장, 성부, 성자, 성령 및 뒷간 메카실을 이라고 말합니다. 이 작품은 무려 3,000개의 주석이 있는 걸로도 유명한데요. 처음 접하는 분들은 당연히 어마어마한 주석의 양에 놀라고 또 부담도 느끼겠지만 제 생각엔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 무려 30년 넘게 이 작품을 번역해 오신 번역자분의 노고를 생각한다면 독자 입장에선 매우 고마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영어 원서를 보면 주석이 하나도 없는데요. 아마도 원서를 보려면 끊임없이 자료를 검색해가며 읽어야겠죠. 잠시 옆길로 셌지만 편집장이 스티븐에게 한 말의 의미는 김종건 교수님의 주석의 의지에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석에 따르면 편집장은 스티븐에게 신문의 성스러운 것과 더블린 하측민들의 속된 것까지 함께 써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가의 다른 작품인 피네간의 경야에는 이런 문장이 실려있다고 하는데요. 오늘날 우주공간의 땅에 사는 모든 정직하고 선량한 사람은 그의 배경생활이 까맣게 또는 하얗게 쓰여질 수만은 없음을 알고 있다. 진리와 비진리를 합하여 실제로 이러한 잡동산이처럼 보이는 것이 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세상은 단지 선하고 악하거나 혹은 성스럽고 속된 것 같은 이분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과 또 모든 인간은 각자 그런 요소들이 혼합되어 이루어졌고 세상과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함께 관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가가 추구했던 이런 성과 속의 조화의 결과물이 바로 이 작품, 율리시스인 것이죠. 계속해서 편집장은 스티븐에게 24년 전 피닉스 공원에서 일어난 무적혁명단 암살 사건 기사로 전세계의 이름을 떨쳤던 이그너티우스 겔러허라는 기자에 대해 얘기해줍니다. 이 이그너티우스 겔러허는 더블린 사람들의 작은 구름이라는 단편에서 영국에서 성공한 기자로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마차를 몰았던 사냥피라는 별명을 가진 제임스 피체리스와 또 그와 함께 참여했던 검리라는 사람은 16장 에우마이오스에서 각각 영마차의 오두막이라는 야간 커피숍 주인과 야간 경비원으로 다시 등장할 예정입니다. 이런 설정은 아직도 힘들게 살고 있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의 모습도 떠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편집장과 스티븐이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블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하지만 한창 과거의 영광에 빠져있던 편집장은 그 친구 지옥에나 가버리라고 소리치고요. 한편 그런 편집장을 바라보던 스티븐은 저 따위 입에도 키스하고픈 여자가 있을까라 생각하며 과거의 한때 영광에만 사로잡힌 편집장을 차갑게 냉소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 작품 속에서 소위 지식인들이라는 사람들과 술 취한 시민들이 떠들어대는 말들이 실은 별로 다르지 않음을 계속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편집장이 꺼낸 주제 때문인지 이제 일행들은 아일랜드의 처지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아일랜드가 옛날 이집트의 노예였던 유태인들의 처지와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유태인들에게 모세가 나타났던 것처럼 때가 되면 아일랜드에도 나라를 구할 진정한 영웅이 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말들은 스티븐에게는 그저 바람과 함께 사라질 의미 없는 말잔치에 불과합니다. 이런 비현실적인 몽상 같은 것들로 아일랜드를 구할 수는 없겠죠. 그저 패배자들의 자기 위로일 뿐입니다. 주머니에 돈도 있겠다 한 잔 생각이 간절해진 스티븐은 이제 토론은 그만하고 한 잔 걸치러 나가자고 제안하죠. 술집으로 걸음을 옮기며 스티븐은 사실 자기에게 소설 아이디어가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신문사 앞에 넬슨 기념탑을 바라보며 즉흥적으로 생각난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일랜드의 두 여인이 높은 곳에서 더블린 시내를 구경하기 위해 넬슨 기념탑에 올랐다가 탑이 무너질까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자두만 먹고 내려왔다는 얘기였습니다. 스티븐이 자두의 우아라고 제목 붙인 이 이야기는 아마도 호기롭게 대형제곡이라는 탑에 올랐다가 결국 무서워서 덜덜 떨며 다시 내려오는 당시 아일랜드의 지식인들을 조소화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일랜드인들이 이 작품과 작가를 기념해 블룸스데이 축제를 열고 더블린 시내 곳곳에 조이스의 동상을 세우고 심지어 집회에까지 조이스의 초상을 넣어 기념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바로 이 작품을 비롯해 조이스의 모든 작품에 들어있는 작가의 이런 시각 때문입니다. 패배자의 자기 위로나 정신승리 따위는 이제 그만 집어치우고 조이스가 비춰주는 거울을 통해 현실을 똑바로 보고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7장은 경매장에서 돌아온 블룸이 스티븐 이렌과 함께 술집으로 향하는 편집장에게 광고에 대한 말을 꺼내며 마무리됩니다. 숨을 헐떡이며 편집장을 쫓아온 블룸은 방금 알렉산더 퀴즈 상점의 주인으로부터 두 달 동안의 계약갱신을 얻어냈다고 말하죠. 아까 신문사에서 세 달을 제안했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이 말을 들은 편집장은 상점 주인에게 내 고귀한 엉덩이에 입이나 맞추라고 전해주라며 블룸에게서 등을 돌리고 가버립니다. 편집장의 말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블룸은 요점을 곰곰이 생각하며 억지로 미소지으려 하는데요. 조금 전에도 블룸의 전화에 지옥에나 가버리라고 소리쳤던 것이나 내 엉덩이에 입이나 맞추라 함부로 말하는 편집장을 보면 블룸이 참으로 고단한 처지였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론 언제나 입을 온 아일랜드의 비참한 현실과 빛나는 미래에 대해 떠들어대면서도 정작 아일랜드의 진정한 주인공인 평범한 시민들을 대놓고 무시하는 지식인들의 멍청함 그 자체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작가의 거울에 비친 아일랜드의 현실이었겠죠. 이제 율리시스 7장 아이올로스 편 소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까 아일랜드인들이 축제나 동상, 집회 등을 통해 아직까지도 제임스 조이스에게 감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1992년 6월 더블린에서 개최된 제13회 국제 조이스 학술대회에서 당시 아일랜드 대통령이었던 메리 로빈슨이 했던 연설의 일부를 옮겨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연설문은 문학동네에서 출간된 더블린 사람들의 작품 해설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제 조이스가 들고 있는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통성에 도전하여 안의를 기꺼이 분쇄한 예술가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조이스가 우리로 하여금 정신적인 문제를 정직하게 논의하도록 촉구하고 있음을 항상 명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선과 마비해서 해방시키려는 예술가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발전의 가능성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아일랜드는 새 유럽의 대등한 파트너로서 그 역할에 자부심을 느끼는 국제지향적인 나라입니다. 전형적인 유럽인이었던 조이스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국가로서의 아일랜드의 성숙과 발전에 더 오랜 세월이 걸렸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8장, 레스트리고니언즈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율리시스 8장, 레스트리고니언즈 편입니다. 레스트리고니언즈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10장에 등장하는 거인 식인종을 말합니다. 사람들을 마치 물고기처럼 씹어 먹었다고 하는데요. 오디세우스 일행도 이들에게 잡혀 먹힐 위기에 처했지만 다행히 탈출했다고 합니다. 8장에서 이 일화는 주로 블루미 점심을 먹기 위해 버튼 음식점이라는 곳에 들렸다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마치 식인종처럼 지저분하고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 빠져나와서 쾌적한 다른 식당으로 옮겼다는 이야기와 광고 도안을 찾기 위해 도서관에 가다가 우연히 보일런을 보고 놀라 피했다는 것으로 변형되고 있습니다. 블루미의 입장에선 보일런도 식인종 같은 존재였겠죠. 하지만 8장은 방금 말씀드린 식사 장면 말고도 블루미 식당에 도착하기까지 꽤 먼 길을 걸으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집에 돌아갈 수 없는 블루미에게는 오늘 많은 시간이 있고 딱히 급한 일도 없습니다. 터벅터벅 더블린 시내를 걸으며 온갖 생각에 잠기는 블루미을 통해 현재 그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정서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시고 있는 지도에는 8장에서 블루미 걷는 경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진행 방향은 위쪽에서 아래쪽인데요. 먼저 프리먼즈 저널 신문사가 있던 오커넬가에서 출발해 더블린 시내를 가로지르는 리피강을 건너 데이비번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국립도서관에 도착하는 과정입니다. 8장의 종착지인 아일랜드 국립도서관은 국립박물관과 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블룸은 먼저 박물관에 들려 여신상들을 관찰하고 광고 도안을 찾기 위해 도서관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블룸의 여정을 쫓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블룸은 한 청년으로부터 종교단체의 전단지를 받아들고 거리를 걸어갑니다. 그 전단지에는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거나 구세주가 올 것이다 라는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참고로 구세주의 노래는 본문에 엘리아는 다가오고 있다라 적혀 있는데요. 여기서 엘리아는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예언자로 엘리아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은 구세주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엘리아는 같은 의미로 이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지팡이를 들고 검은 상복을 입은 스티븐의 복장에도 구세주의 재림을 알리는 예언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전단지는 모두를 환영한다라는 말로 마무리됩니다. 이 말을 통해 블룸은 세속적 물질주의에 빠져있는 종교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자식을 무려 열다섯이나 낳았던 스티븐의 어머니와 피임을 금지하는 가톨릭 교리에 대한 것으로 이어집니다. 블룸은 신앙심 깊은 아일랜드 가정들이 수많은 아이들을 키우느라 그것 때문에 결국 가난의 늪에 빠져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품는 것이죠. 블룸은 이제 리피강을 가로지르는 오코넬교를 건너갑니다. 전단지를 구겨 강물에 던진 블룸은 노점상 노파에게서 빵을 사서 갈매기들에게 던져주기도 하고 강 위에 정박해 있는 보트에 적힌 광고 문구를 읽기도 합니다. 보트를 통한 광고가 꽤 신선한 착상이라고 생각하던 블룸은 공동변소마다 광고를 붙이던 돌팔이 성병 의사를 떠올립니다. 이 순간 블룸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혹시 보일런이 몰리에게 성병을 옮기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보일런과 몰리에 관한 일을 생각하지 않으려 하지만 소용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확인한 시간은 오후 1시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 광고판을 맨 샌드위치 맨들의 행렬이 지나가는데요. 그것은 맥글레이드 상점의 광고였습니다. 전에 블룸은 그에게 광고 아이디어를 제공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 채택되지 못했죠. 이 생각은 전에 수구먼으로 일했던 헨리 상점에 관한 기억으로 이어집니다. 가난한 수녀들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참으로 못할 짓이었습니다. 헨리 상점에 취직했던 해는 블룸과 몰리가 결혼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 후 밀리가 태어났고 아들 루디를 가졌습니다. 길을 걸으며 블룸은 루디를 가졌을 무렵 임신 때문인지 살이 통통하게 올랐던 몰리의 모습과 어린 밀리의 목욕물에서 풍기던 아늑한 냄새를 회상합니다. 블룸에게는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죠. 보트에 적힌 광고 문구에서 시작된 블룸의 의식의 흐름은 결국 몰리가 아들 루디를 가졌던 가장 행복했던 시절에 대한 기억으로 이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팔장이 마치 신화 속 스핑크스처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수께끼를 풀어보라 말했던 작가의 오만한 선언 뒤에 꼭꼭 숨겨진 예상치 못한 따뜻한 시선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블룸이 행복했던 과거에 대한 기억에 잠겨 있을 때 어떤 부인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그 부인은 블룸의 옛 애인이었던 데니스 브린 부인인데요. 결혼 전 이름은 조시 파우월이었습니다. 블룸은 아직 30대 중반밖에 되지 않은 그녀가 매우 초라한 행색인 것에 놀랍니다. 아마도 일종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남편 때문인 것 같은데요. 지금도 누군가에게서 협박 편지를 받고 편지 보낸 사람을 찾아 고소하겠다며 법률사무소를 쫓아다니는 남편과 함께인 것 같습니다. 남편을 따라 황급히 블룸 곁을 떠나는 그녀를 보며 예전에 아름다웠던 커다란 눈망울을 기억하는 블룸의 모습이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데니스 브린 부인과의 대화를 마친 블룸은 이제 아이리시 타임즈 신문사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이리시 타임즈는 주로 개인 광고나 작고 소소한 기사들을 다루는 매체였던 것 같습니다. 블룸이 마사와 편지를 주고받게 된 것도 이 신문을 통해서였는데요. 얼마 전 그는 이 신문에 글쓰는 신사를 돕기 위한 스마트한 숙녀 타이피스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올렸고 무려 44통의 답장을 받았습니다. 타이피스트를 구한다는 광고가 어떻게 펜팔로 연결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광고를 통해 마사와의 교류가 시작된 것이죠. 어쩌면 지금도 다른 답장이 도착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블룸은 이 상황을 약간 귀찮게 여기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블룸은 다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광고를 내고 그곳의 반응을 즐기는 것 자체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블룸은 조금 전 브린 부인에게 들었던 가련한 퓨어포이 부인에 대해 생각합니다. 퓨어포이 부인에게는 이미 9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또다시 출산 때문에 산부인과에 입원해 있다는 얘기였고요. 이번에는 특히 난산 때문에 며칠째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생각은 종교적 신념 때문에 출산을 멈추지 못하는 여인들이나 또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한편으론 14장 태양신의 황소들 편에서 블룸이 퓨어포이 부인을 위로하기 위해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이미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스티븐 일행과 본격적으로 합류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아일랜드 의사당에는 비둘기들이 날고 있습니다. 당시 비둘기들이 신사들 모자에 신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지 그들을 보며 블룸은 그것이 비둘기들의 식사 후 여가생활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와 몹시 유사한 얘기가 버지니아 울프의 델로웨이 부인에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같은 시대를 살았던 동갑내기 두 작가의 시선이 잠깐 겹치는 것 같아서 흥미로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델로웨이 부인은 이 작품이 나오고 3년 후인 1925년 발표되었습니다. 물론 버지니아 울프도 이 작품을 읽었는데 그다지 좋은 평가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의식 과잉이라는 표현이 기억나네요. 의사당 앞으로 한 무리의 경찰들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블룸은 5년 전인 1899년 보호전쟁 반대 시위에 참여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의식의 흐름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뻗어나가죠. 참고로 보호전쟁은 당시 대형제국이 남아프리카에서의 이권을 위해 벌인 전쟁이었고 많은 아일랜드인들이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또 영국과 싸우기 위해 직접 참전했다고 합니다. 사진은 당시 참전했던 아일랜드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오후 1시를 지나고 있는 지금은 하루 중 가장 활력이 떨어지는 시간인데요. 블룸은 마치 누군가에게 먹혔다가 다시 토해내진 기분이라 느끼며 트리니티 대학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 블룸은 독립운동 지도자였던 찰스 파넬의 형이자 더블린의 경시총감을 지낸 존 하머드 파넬이 장기를 두기 위해 재과점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당시 더블린의 유명한 신비주의자였던 러셀이 어떤 젊은 여인과 함께 걷고 있는 장면도 목격합니다. 천문학에 관심이 많았던 블룸은 광학기구를 판매하는 상점 앞에 멈춰서기도 하고 전에 하프 공연장이 있던 자리를 지날 때는 전에 그곳에서 있었던 유쾌했던 기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이어서 8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등장하는데요. 아까 스핑크스 수수께끼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만약 이 작품을 읽는 것이 조이스가 던지는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과정이라면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하는 문장입니다. 먼저 본문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당시 보다 행복했지. 그렇지만 그게 나였던가? 아니면 지금의 내가 나란 말인가? 나는 그때 스물여덟이었어. 그녀는 스물셋. 우리가 서구 롬바드가를 떠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지. 루디 사망 뒤로 그것을 다시는 결코 즐길 수가 없었어.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 손에 물을 쥐는 겨. 자네는 옛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은가? 막 시작했을 당시로? 그러고 싶어? 이제 한 가지 수수께끼가 풀린 것 같죠. 아들 루디가 죽은 후로 블룸은 몰리와 관계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몰리가 다른 애인들을 만나고 블룸이 모른 척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시죠? 아마 우리 자신도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할 사연 몇 개씩은 가지고 있을 텐데요. 작가 조이스는 블룸과 몰리의 관계를 통해 누군가의 말 못할 사연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거절하고 가족과 조국을 버리고 외국으로 떠난 스티븐이나 제임스 조이스 자신에 관한 것도 말이죠. 물론 아직 수수께끼가 다 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린 아직 그런 사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블룸과 몰리는 아직까지 서로를 몹시 사랑하는지 그리고 블룸은 어떻게 스티븐의 정신적인 아버지가 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이제부터는 그것이 이 책을 끝까지 읽는 주요한 동력이 되죠. 블룸은 이제 비단가게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가게에 진열된 번쩍이는 의상들을 바라보는 블룸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한데요. 먼저 아름다운 옷들을 바라보며 3개월 남은 몰리의 생일 선물과 오전에 몰리를 위해 주문했던 화장술을 찾아야 한다는 걸 떠올리기도 하고 한편으론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소용없는 짓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득 외로움을 느끼며 묵묵히 사랑을 발망하죠. 이제 8장의 제목인 레스트리고니언즈를 떠올릴 시간입니다. 어느덧 듀크가에 도착한 블룸은 뭔가 먹으면 기분이 한결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고 먼저 저렴한 음식점인 버튼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식인종들처럼 개거스럽게 먹어대고 있었죠.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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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곁에 높은 의자에 걸터 앉아 모자를 뒤로 젖히고 식탁에서 공짜빵을 더 요구하며 술을 쭉 들이키며 걸쭉한 음식을 한입 가득 넣어 걸신들린 듯 씹으며 눈을 불룩 부풀게 하고 젖은 코수염을 훔치면서 펠쑥하고 기름기 흐르는 창백한 얼굴을 한 젊은이가 컵 나이크 포크 및 스푼을 랩킨으로 닦았다. 이런 광경을 지켜보며 블룸은 여기서 한입도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당을 나와 깔끔한 식당인 데이비번으로 향합니다. 참고로 이 식당은 지금도 영업 중이라고 하니까 더블린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들려보셔도 좋을 것 같구요. 자리에 앉은 블룸이 주문하는 음식은 치즈 샌드위치와 올리브 요리와 버건디 포도주 한 잔입니다. 고르곤졸라 치즈와 올리브의 기름진 맛을 깨끗이 씻어내기 위해선 포도주 한 잔이 최고의 선택이겠죠. 블룸이 유일하게 마시는 한 잔의 술이 매우 정갈한 환경에서 선택되었다는 걸 눈치채셨을 텐데요. 아마도 작가는 블룸이 입가심을 위해 마시는 한 잔의 술이 다른 사람들의 습관적인 폭음과는 종류가 다르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술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시는 그 습관이 문제라는 것이겠죠. 식당에는 블룸의 지인인 노우지플린이 먼저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몰리의 공연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데요. 노우지플린은 럼주를 훌쩍거리며 블룸에게 그 공연은 누가 발기하지? 라고 물어봅니다. 원문으로 후스게링이럽이라 쓰여있는 이 문장은 번역처럼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노우지플린의 질문을 들은 블룸의 머릿속에는 당연히 보일런이 떠올랐겠죠. 이 말 때문인지 아니면 샌드위치에 발라진 겨자 때문인지 블룸은 화끈거리는 충격에 휩싸입니다. 고개를 들어 바라본 시계는 두시를 가리키고 있고 4시가 되려면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몹시 필요한 순간이었죠. 이웃고 블룸은 한 모금의 포도주를 마시는데요. 하지만 포도주를 마신 블룸의 머리에 떠오른 것은 몰리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그들이 첫 키스를 나누었던 호우드 언덕에 관한 추억이었습니다. 사냥 한 마리가 느긋하게 걷고 있던 호우드 언덕의 야생고사리 아래서 그들은 서로를 안고 첫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옛 기억에 잠긴 블룸의 의식은 몰리처럼 아름다운 몸매를 지닌 여신들에 대한 것으로 이어집니다. 벌거벗은 채 도서관 박물관의 둥근 홀에 서있는 여신상들 말이죠. 그리고 그 조각상들의 성기가 있는지 문득 궁금해합니다. 뭔가 물건을 떨어뜨리는 척하면서 슬쩍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장면은 스티븐의 친구인 멀리건에게 들키게 되죠. 식사를 마치고 도서관으로 향하는 블룸의 머릿속은 아내의 생일을 위한 실크 패티코트를 사기 위한 계획으로 분주해집니다. 도중에 피아노 조율을 하는 시각장애인 소년의 길 안내를 도와주기도 하고 오늘 저녁 아일랜드 총독이 참석할 예정인 자선바자회 플래카드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밀짚모자를 쓴 보일런의 모습이 보이고 깜짝 놀란 블룸은 그를 피해 도서관 안으로 들어갑니다. 떨리는 심장을 가라앉히며 블룸은 아내를 위한 레몬비누를 주머니를 더듬어 찾고 그리고 안도하면서 팔짱은 마무리 되는데요. 아내의 애인을 피해 숨으며 한편으로는 아내를 위한 선물을 찾는 그의 심정이 이제는 조금씩 이해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보일런을 피해 안전한 장소로 숨는 블룸의 모습을 통해 식인종을 피하는 오디세우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팔짱은 프리먼즈 저널 신문사에서 나와 더블린 시내를 정처없이 걷는 블룸의 모습과 블룸의 정갈한 식사장면 그리고 우연히 마주친 보일런을 피해 도서관으로 숨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팔짱의 주요한 감상은 끊임없이 시간을 확인하는 블룸을 통해 그가 몰리와 보일런의 만남에 내적으로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하지만 그 모든 생각들이 결국엔 몰리에 대한 깊은 사랑을 반증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이제 블룸이 몰리 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눈치채셨을 텐데요. 그럼 몰리는 블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사랑한다면 왜 그런 건지 궁금해지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블룸에 대한 몰리의 사랑 얘기는 이 작품의 에필로그이자 마지막 장인 18장 페넬로페 편에서 길고 자세하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은 9장, 스킬라와 카립티스 편입니다. 율리시스 중에서도 가장 어렵기로 유명하고 그래서 더 알고 싶어지는 장이기도 한데요. 9장에서는 국립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스티븐의 햄릿에 대한 논증을 통해서 스티븐을 햄릿 왕자에 그리고 블룸을 햄릿 왕에 마지막으로 몰리 를 햄릿의 어머니인 거트루드 왕비에 비유해 그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작가의 천재적인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율리시스 9장, 스킬라와 카립티스 편입니다. 스킬라와 카립티스는 지중해의 괴물들 이름입니다. 스킬라는 날카로운 산 꼭대기에 살고 있던 6개의 머리를 가진 괴물로 배가 지나갈 때마다 선원들을 집어삼켰고 카립티스는 시칠리섬 주변에 있던 큰 소용돌이를 의인화한 것입니다. 오디세우스 일행은 키르케의 조언을 받아 이곳을 안전하게 통과합니다. 율리시스에서 이 일화는 9장의 끝부분에서 블룸이 괴물같은 스티븐과 멀리건 일행을 피해 지나간다는 것으로 변형되고 있습니다. 이제 9장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율리시스 9장은 주로 국립도서관에서 스티븐이 세익스피어의 햄릿에 대한 자기만의 논리를 펼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존재론적 갈등에 빠진 햄릿 왕자가 작가 세익스피어 자신의 분신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티븐은 작가 세익스피어는 햄릿 왕자가 아닌 죽은 햄릿 왕이며 햄릿 왕자는 자신의 죽은 아들 햄넷 그리고 시동생과 바람피운 햄릿 왕자의 어머니 거투르드 왕비는 세익스피어의 부인인 앤 햇서웨이라는 논리를 펼칩니다. 그러니까 햄릿 왕과 햄릿 왕자 그리고 거투르드 왕비를 각각 세익스피어 자신과 자신의 죽은 아들 햄넷 그리고 자신의 아내인 앤 햇서웨이에 대입한 것이고요. 스티븐이 직접 설명하지는 않지만 이 논리는 그대로 블룸과 블룸의 죽은 아들 루디 그리고 블룸의 아내 몰리에 직접 대입됩니다. 거투르드 왕비와 앤 햇서웨이 그리고 몰리는 모두 부정한 아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리고 세익스피어와 블룸의 아들 모두 어린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조이스가 블룸이라는 캐릭터를 설정할 때 세익스피어를 참고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아들을 잃은 아버지와 정신적인 아버지를 찾는 스티븐이라는 구도가 설정되기도 하죠. 스티븐은 먼저 런던이라는 다른 세상으로 건너간 세익스피어가 죽음을 통해 저 세상으로 건너간 햄릿 왕과 같은 유령 같은 존재라는 걸 증명하고 그리고 세익스피어의 아내인 앤 햇서웨이는 고향에서 세익스피어의 동생과 불륜을 저질렀을 것이라 추론합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실제로 세익스피어 주변에 실존했던 인물들을 모델로 한다는 것을 밝혀내죠.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는 구장의 내용이 매우 어려워서 먼저 간략한 구성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그 구성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스티븐의 논리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장은 아일랜드 국립도서관 관장인 리스터 씨가 괴퇴의 비렐름 마이스터를 이용해 세익스피어의 햄릿에 대한 감상을 토로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햄릿 왕자가 어려운 사실에 대항하는 아름다운 무능력의 몽상가라는 이론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스티븐은 뻔한 이야기일 뿐이라고 조소합니다. 현재 도서관에는 스티븐과 도서관장을 비롯해 8장에서 잠깐 등장했던 신비주의자인 러셀과 문예비평가인 존 이글링턴 그리고 유미주의학자인 베스트 씨 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러셀은 예술작품은 교훈이나 깨달음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 의견도 역시 스티븐에게는 의미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미주의자이자 스티븐의 동창생인 베스트 씨는 프랑스 작가 말라르메의 말을 인용하며 세익스피어의 햄릿은 호화롭고 침체된 살인과장극이라 평합니다. 결국 유령 하나 때문에 아홉 명의 목숨이 사라졌으니 말라르메의 말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스티븐은 유령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유령이란 죽음을 통해, 부재를 통해, 관습의 변화를 통해 다른 세상으로 건너간 것이죠. 세익스피어 당시 런던은 그의 고향인 스트레트포드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멀고 먼 런던으로부터 고향으로 돌아오는 세익스피어 또한 유령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막이 올랐습니다. 스티븐은 공교롭게도 율리시스의 배경과 같은 6월 중순의 어느 날 갑옷을 입고 무대에 올라 햄릿, 나는 너의 아비의 유령이다 라고 말하는 작가이자 배우인 세익스피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죽은 아들인 햄넷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박탈당한 자식이다. 나는 살해된 아버지다. 너의 어머니는 죄 많은 여왕. 타고난 해써웨이. 앤 세익스피어다. 이 말을 들은 런던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작가와 작품을 분리시켜 생각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었죠. 물론 옳은 말이고 베스트 씨 또한 러셀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제 스티븐은 이들의 반박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스티븐은 우리가 세익스피어 작품을 해석할 때 거의 고려하지 않는 세익스피어의 아내 앤 헷서웨이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앤 헷서웨이는 세익스피어보다 나이가 많았고 또 세익스피어보다 오래 살아남아서 고향으로 돌아와 사망한 그를 배웅했습니다. 계속해서 스티븐은 세익스피어가 앤 헷서웨이를 유혹한 것이 아니라 정반대였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26세 여인이 어린 소년을 유혹했을 거라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이 오간 후 드디어 스티븐은 작가와 작품을 분리시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작가가 써내는 모든 글의 원천은 작가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스티븐은 햄리드왕의 유령이 햄리드왕자에게 자신이 잠자는 동안 독살당했다라 말했는데 어떻게 깊이 잠들어 있는 중간에 그것을 알 수 있었겠냐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햄리드왕은 자신이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야 정상이죠. 하지만 세익스피어는 앤 헷서웨이가 자신을 어떻게 배신했는지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분신인 유령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오랜 작가 생활과 또 자신이 창조해낸 수많은 작품들에 지쳐서 마치 유령처럼 배신한 아내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이고 고향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이미 자신의 동생과 부정한 관계를 갖고 있던 아내 앤 헷서웨이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멀리건이 들어옵니다. 멀리건은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스티븐을 원망하고 햄릿과 유령에 대해 말하는 스티븐을 조소합니다. 그리고 멀리건의 뒤를 이어 블룸이 들어오는데요. 멀리건은 밖에서 기다리다가 도서관 관장의 안내를 받고 이동하는 블룸의 뒷모습을 보며 도서관에 들어오는 길에 박물관에서 여신상의 아랫부분을 힐끔거리는 유태인을 목격했다고 떠들어댑니다. 마치 블룸을 잡아먹으려 드는 괴물같은 모습입니다. 다시 이야기는 세익스피어로 돌아옵니다. 스티븐은 세익스피어가 런던에서 20년 동안 매우 풍족하게 살았고 여인들에게 인기도 많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 앤 헷서웨이 역시 세익스피어의 동생과 관계를 가졌을 것이라고 추론합니다. 추론에는 근거가 있어야겠죠. 스티븐은 이 근거로 세익스피어가 앤 헷서웨이와 결혼생활을 한 34년 동안 왜 단 한 번도 아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햄릿 오막에서 왕이 죽기 전부터 이미 햄릿 왕의 동생 클로디어스와 거트루드 왕비가 불륜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암시를 삽입했다는 것입니다. 세익스피어는 런던에서 부자로 살면서도 고향에 있는 아내에게는 거의 돈을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앤 헷서웨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져야 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세익스피어가 최초로 작성한 유서에는 자신의 유산을 상속할 사람들의 명단에 앤 헷서웨이의 이름은 아예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스티븐의 논리에 따르면 이 모든 사실은 앤 헷서웨이의 부정한 행위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스티븐은 햄릿이 세익스피어 부친의 사망 무렵에 쓰여졌다고 언급하며 부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스티븐이 생각하는 진정한 부성이란 한순간의 맹목적 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유일한 생부로부터 유일한 생자에게로 전해지는 정신적인 자산이며 상속물입니다. 역시 인간은 생물학적 의미의 아버지가 아니라 정신적인 의미의 아버지를 찾아야 한다는 스티븐의 견해를 상징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스티븐은 세익스피어가 그의 가족들을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작품 속에 등장시켰는지 이야기합니다. 먼저 세익스피어의 어머니인 메리 아드는 희곡 뜻대로 하세요에 등장하는 아든의 숲속에 살아있고 그리고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는 희곡 코리올레이너스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여인으로 칭송하며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죽음은 희곡 존 왕에 등장하는 젊은 아더의 죽음 장면에 등장합니다. 실제로 세익스피어는 존 왕을 자신의 아들이 사망했을 무렵 집필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햄릿에 등장하는 상복 입은 왕자 햄릿은 바로 자신의 죽은 아들 햄릿 세익스피어입니다. 스티븐과 블룸처럼 햄릿 왕자도 역시 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제 앤 헷서웨이가 등장할 차례인데요. 스티븐은 아내의 모습은 각각 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 트로일러스와 크레시다, 그리고 비너스와 아도니스의 여주인공들에게 반영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작품의 여주인공들은 모두 유홍녀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앤 헷서웨이가 그녀들의 실제 모델이었다는 설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세익스피어의 형제들입니다. 세익스피어에게는 세 형제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각각 길버트, 에드먼드, 리처드입니다. 스티븐이 주목하는 것은 막내 동생 리처드입니다. 리처드는 희곡 리처드 3세의 주인공과 이름이 같은데 극 중에서 리처드 왕은 공교롭게도 과부가 된 앤이라는 여성을 애인으로 만듭니다. 심지어 리처드 3세의 리처드 왕은 세익스피어의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왕들 중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유일한 왕이라고 설명하는데요. 리처드와 앤이라는 주인공을 설정한 것 자체가 아내와 동생의 불륜에 대한 비난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스티븐은 남편과 아내의 무덤을 합장하던 당시 관례를 깨고 세익스피어가 자신의 아내 NSOA와 따로 묻히기를 유언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따로따로 매정되었다고 하네요. 아까 신비주의자 러셀이 작가와 작품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반박했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이때 스티븐은 작가가 써내는 모든 글의 원천은 작가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었죠. 펜릿과 세익스피어에 대한 스티븐의 길고 긴 논증은 역시 이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인간은 결국 자기 자신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인생이란 나날이 거듭되는 수많은 날의 연속이오.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통하여 걸어갈 때 강도, 유령, 거인, 늙은이, 아내, 과부, 사랑하는 형제들과 만나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결국에 만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오. 윌리엄 세익스피어의 햄릿 5막 1장에는 이제 모든 것을 결심하고 레어티즈와의 결투를 받아들인 햄릿 왕자가 나는 덴마크의 햄릿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사가 결국 자기 자신을 만나는 데 성공한 햄릿 왕자의 선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쩌면 작가 조이스 또한 아일랜드 국민들 역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발견해야 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 모든 무기력과 고통에서 벗어날 길을 찾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힘든 논쟁을 끝낸 스티븐은 더블린의 술집이 문 닫는 시간까지 술을 마시겠다 결심하며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자신의 이론은 아직 손볼 부분이 많이 남아있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스티븐과 멀리건이 국립도서관을 빠져나오는 사이 블룸이 까끗하게 인사하며 그들 사이를 빠져나가는 것으로 9장은 마무리됩니다. 오늘로 총 18장으로 구성된 율리시스의 반환점을 돌게 되었습니다. 9장이 특히 어려운 이유가 혹시 그걸 기념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매우 어려운 내용이지만 작가 조이스의 분신인 스티븐의 마음속 깊은 생각이 가장 잘 드러난 장이니까 시간을 두고 반복해서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기호들을 발견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율리시스 10장 배회하는 바위들 편입니다. 포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서 배회하는 바위들은 흙의 입구에 있던 두 바위를 일컫는다고 합니다. 배가 지나갈 때마다 서로 움직여서 배들을 파괴했다고 하는데요. 율리시스에서 이것은 더블린 시내를 쉴 새 없이 걷고 있는 더블린 사람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치 바다 위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바위들처럼 각자 역동적으로 걷고 있는 여러 더블린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10장에서는 더블린 시내를 걷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병렬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10장의 큰 구성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구성은 매우 단순한데요. 먼저 블룸이 더블린의 주요 상점과 국가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오코넬과의 책 가판대에서 아내를 위한 선물을 고르고 있고요.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각자 시내를 걷고 있는 것이죠. 더블린 시내 중심부에서 여유있게 아내를 위한 책을 고르고 있는 블룸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블룸 주변을 회전하며 걷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율리시스 10장은 가장 기분 좋게 읽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 추측이지만 9장이 너무 진지하고 어려웠으니까 10장에서는 작가 조이스가 지친 독자들에게 기분 전환을 시켜주려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만큼 쉽고 또 유쾌하고 게다가 더블린 시내를 걷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한 문장에서 경쾌한 리듬감이 가득 느껴지는 글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오늘만큼은 가볍고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율리시스 10장은 예수의 수도원장인 존 콘미 존사의 외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존 콘미 존사는 작가의 다른 작품인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스티븐이 재학했던 클론거우즈 우드 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이었습니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을 읽은 분이라면 인자했던 교장선생님을 기억하실 텐데요. 이분은 실제로 제임스 조이스가 매우 존경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존 콘미 존사는 죽은 페디 디그넘의 아들을 구비논에 취직시키려는 생각을 하며 사제관을 나섭니다. 길을 걸으며 그는 한 외다리 수병에게 축복을 빌어주기도 하고 하원의원 부인과 만나 인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관구장에게 보낼 편지를 갖고 있었던 그는 주변의 꼬마들에게 그 편지를 우체통에 넣어주도록 부탁하기도 하고 전당포 여주인의 인사를 받기도 합니다. 평화로운 날씨였습니다. 전차 안에서 입을 가리고 조그맣게 하품하는 여인을 보기도 하고 전차에서 내려 다시 걸으며 지난 날을 회상하기도 합니다. 그는 신자들의 비밀 고백을 혼자서 영원히 간직했고 언제나 그들을 향해 미소지었습니다. 또 많은 연인들이 그의 손을 통해 부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기도문을 읽으며 예전에 재직했던 클론거우즈우드 초등학교 근처를 지나갈 무렵 한 연인이 울타리를 빠져나오다가 그와 마주치자 놀라서 급하게 인사합니다. 아마 둘만의 시간을 보냈던지 젊은 여인의 스커트에는 나뭇가지가 붙어있었지만 콘미 존사는 연인에게 정중하게 축복을 빌고 다시 기도문을 펼치며 걸어갑니다. 한 외다리 수병이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영국을 위하여라 외치며 이 클래스가를 걷고 있습니다. 이때 2층에서 한 여인이 그에게 동전 한 잎을 던져주는데요. 물론 몰리의 손이었습니다. 스티븐의 여동생들인 케이티와 부디 데덜러스가 집에서 완두콩 수프를 먹고 있습니다. 가난 때문인지 그들은 스티븐의 책을 저당 잡혀서 근근히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여동생인 딜리는 돈을 받기 위해 아버지 사이먼 데덜러스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리피강에는 블룸이 구겨버렸던 엘리아는 다가오고 있다라 적힌 전단지가 천천히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몰리의 애인인 블레이지즈 보일러는 상점에서 몰리에게 보낼 술과 과일을 고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상점 여직원에게 추파를 던지고 있네요. 스티븐은 거리에서 자신의 이탈리아인 음악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탈리아어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데요. 음악선생님은 스티븐에게 왜 아까운 재능을 썩히느냐고 묻습니다. 스티븐의 노래실력이라면 큰 성공을 거둘 수도 있을텐데 하고 말이죠. 스티븐과 스티븐의 아버지 사이먼 모두 출중한 노래실력을 갖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노래 부르는 모습은 나중에 차례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보일러의 비서인 던 양은 읽고 있던 소설책을 깊숙한 곳에 감추고 업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던 양은 아마도 블룸의 팬팔 친구인 마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고물상 창고에서는 고물상 주인인 네드 랭퍼드가 러브사제와 함께 아일랜드 혁명 가문인 피치자롤드 가문에 대해 얘기하고 있고 블룸의 지인인 레너원과 맥코인은 오후에 있을 경마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때 자선바자회에 참석하기 위한 아일랜드 총독의 마차가 관저에서 출발하는데요. 총독의 마차는 마치 더블린 사람들을 관통하듯 더블린 시내를 천천히 가로지르게 됩니다. 경마에 관한 대화를 나누며 길을 걷고 있던 레너원과 맥코인의 눈에 멀리 검은 옷을 입은 블룸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레너원은 한 가지 일화를 얘기하기 시작하는데요. 언젠가 파티가 있던 날 파티에서 돌아오는 길에 몰리와 마차 옆자리에 함께 앉았던 레너원은 블룸이 밤하늘의 별자리 얘기에 여념이 없는 사이 몰래 몰리의 몸을 더듬었다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맥코인의 심경은 복잡해집니다. 그 역시 가수 아내를 두었기 때문이죠. 드디어 블룸이 등장합니다. 블룸은 길거리 책 가판대에서 아내를 위한 책을 고르고 있습니다. 몇 권의 책을 뒤척이던 그는 마침내 죄의 쾌락이라는 애로소설 한 권을 고릅니다. 그 소설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내의 애인 간의 삼각관계를 다룬 소설이었는데요. 소설 속 문장을 읽는 블룸의 기분은 열정의 온기로 조용히 달아오릅니다. 책을 고른 블룸은 거친 숨결을 가다듬으며 주인에게 이걸 갖겠어 라고 말합니다. 시작할 때 블룸이 더블린 시내 중심에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블룸 주변을 돌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블룸이 등장하는 장면 또한 10장의 중심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작가의 위트가 느껴지시죠? 딜런 경매장 주변에는 사이먼의 딸인 딜리 데덜러스가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침 골목길을 돌아나오는 사이먼과 딱 마주치게 되는데요. 돈을 요구하는 딸에게 사이먼은 일실링을 건네주고 냉정하게 가던 길을 가버립니다. 가족들이 매우 곤궁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아버지는 그들의 처지에 무감각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콩차 상인인 톰 커넌 씨는 방금 받은 주문에 만족해하며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유능한 영업사원답게 그의 복장은 매우 고급스럽고 깔끔했으며 본인 또한 그런 자신의 모습에 매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톰 커너는 더블린 사람들의 은총이라는 단편에서 술에 취해 술집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혀를 잘리기도 했죠. 지금도 어디에선가 한 잔 걸친 것 같습니다. 이 사이 총독의 마차 행렬은 펜브로크 부두를 따라 여유있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스티븐은 보석 가게에 진열된 붉은 루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석은 깊은 땅 속에서 파내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스티븐은 무기력한 현실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겁게 뛰고 있는 심장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며 묵묵히 상념에 잠깁니다. 계속해서 길을 걷던 스티븐은 책 가판대에서 여동생인 딜리와 마주칩니다. 딜리의 손에는 초급 프랑스어 책이 들려있었습니다.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1페니짜리 싸구려 헌책을 구해야만 하는 그녀를 지켜보는 스티븐의 마음은 양심의 가책으로 괴롭기만 한대요. 심지어 자신에게는 오전에 받은 급여가 거의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가족들을 구하려다가는 자신도 함께 익사하게 될 것입니다. 모른 척 돌아서야 하지만 뭐가 정답이고 옳은 길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이 글을 읽는 우리들은 작가 조이스가 예술가의 길을 선택한 것에 감사하고 있지만 작가 자신의 입장에선 가족들의 불행을 모른 척해야 했던 장면들을 평생 잊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사이먼은 함께 음악을 즐기는 친구인 카올리 사제와 벤 돌라드를 만났습니다. 카올리 사제는 고리대금 업자 때문에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여있었는데요. 친구들은 사제를 도와주게 되고 또 그들은 이어지는 11장 세이렌 편에서 함께 멋진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6장 하데스 편에서 점잖은 신사로 등장했던 마틴 커닝엄과 파워 씨는 역시 죽은 패디 디그넘의 유족들을 위한 기부금 명단에 서명한 사람들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블룸이 유족들을 위해 오실링을 기부하겠다 서명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유태인들이 매우 인식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고 심지어 블룸 자신 또한 매우 알뜰하기도 하니까 이 사실은 그들에게 꽤나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블룸의 선량한 모습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일 때문에 12장 키클럽스 편에서 블룸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역시 마틴 커닝엄의 도움으로 무사히 위기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더블린 제과점에서는 멀리건과 헤인즈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헤인즈는 스티븐에 대해 궁금해하는데요. 작가 지망생인 것 같은데 지금 뭘 쓰고 있냐는 것이었죠. 이 질문에 멀리건이 의미심장한 대답을 하는데요. 스티븐이 아직 방황하고 있지만 10년이면 뭘 쓸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제임스 조위스는 율리시스의 배경인 1904년 6월에서 딱 10년이 지난 1914년 6월 더블린 사람들을 발표했습니다. 스티븐의 방황은 그 후로도 10년이나 더 지속되었다는 것이겠죠. 카슬 보일 오코너 피츠모리스 트스털 파렐이라는 긴 이름의 남자가 거리에서 피아노 조율을 하는 시각장애인 소년을 치고 지나갑니다. 소년은 그를 향해 넌 나보다 눈이 더 멀었어 라고 저주하는데요. 시각장애인 소년 역시 이어지는 11장에서 오몬드 호텔 주점의 피아노 조율을 위해 등장합니다. 이 피아노로 사이먼이 친구들과 함께 노래하게 되죠. 죽은 페디 디그넘의 아들인 패트릭 디그넘 군이 심부름으로 산 고기를 들고 어슬렁거리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권투시아 포스터를 바라보기도 하고 멋지게 차려입은 보일런이 붉은 꽃을 입에 물고 싱글거리며 서있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가 죽던 날을 기억합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술에 잔뜩 취한 상태로 술을 더 마시러 가겠다고 소리 지르다 쓰러졌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언제나 붉은색이었지만 그날은 온통 회색빛을 띄고 있었습니다. 파리 한 마리가 얼굴 위를 기어가고 있었죠. 자선바자외로 향하는 총독의 마차 행렬은 더블린 시내를 관통하며 천천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내를 걷고 있던 모든 더블린 사람들이 총독의 행렬에 모자를 벗어 인사하며 십장은 마무리됩니다. 갈색 비옷 입은 작가 조이스는 마름빵을 먹으며 이들 사이를 조용히 지나가죠. 자 이렇게 율리시스 십장 소개가 끝났습니다. 십장을 읽을 때면 저는 버지니아 울프의 델로웨이 부인의 한 장면을 떠올리곤 합니다. 델로웨이 부인은 런던의 하루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인데요. 주인공인 클라리사가 런던 시내를 걷고 있을 때 그녀의 머리 위로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갑니다. 물론 모두가 그 비행기를 쳐다보게 되죠. 그 장면을 보면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런던 사람들이 비행기라는 상징을 통해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율리시스 십장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심지어 매우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말이죠. 그 중심에는 아내를 위해 책을 고르고 있는 블룸이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율리시스 11장 세일앤 편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오후 4시입니다. 오후 4시는 보일런이 몰리의 집을 찾는 시간이죠. 오늘은 마차를 타고 몰리를 만나러 가는 보일런과 그들의 만남에 대한 생각으로 혼란스러워하는 블룸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일앤은 그리스 신화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에 새의 몸을 가진 세일앤들은 바다의 암초 위에서 뱃사람들을 향해 유혹의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서는 오디세우스가 돛대의 몸을 묶고 세일앤의 유혹을 이겨냈다는 일화가 담겨 있는데요. 윌리시스 11장에서는 몰리와 보일런의 만남에 관한 생각에 괴로워하는 블룸이 오몬드 호텔 주점에서 일하는 도우스 양과 케네디 양의 유혹을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간다는 것으로 변형되고 있습니다. 세일앤이라고 하면 아름다운 노래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특히 11장에서는 블룸의 고뇌를 위로하기라도 하듯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슬픈 사랑 노래를 부르는 사이먼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11장은 오몬드 호텔 주점에서 일하는 도우스 양과 케네디 양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녀들은 호텔 앞을 마치 배처럼 지나가는 총독의 마차 행렬을 구경하며 총독의 부관을 향해 유혹의 눈길을 보냅니다. 그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들은 유혹에 성공했다며 즐거워하죠. 이어서 그녀들은 마치 암초같은 카운터 아래에 나무상자 위에 움크리고 앉아서 차가 우러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시 바위에 앉아있는 바닷새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문장이고요. 시간은 오후 4시입니다. 몰리와 보일런이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이죠. 이런 생각에 잠긴 블룸은 시장길을 느끼며 호텔 주변을 걷고 있습니다. 도우스 양과 케네디 양은 그런 블룸을 발견하고 그를 유혹할 생각에 즐거워합니다. 10장에서 딸에게 가진 돈이 없다고 말했던 사이먼이 고급 주점인 오먼드 호텔 주점에 들어와 위스키를 주문하며 도우스 양에게 추근되고 있습니다. 주점에 들어오면서 엄지손가락의 손톱조각을 떼어내는 그의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아마도 그에게 가족이란 손톱조각처럼 잊어버리려 해도 끊임없이 신경쓰이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 사이 시각장애인 소년이 피아노 조율을 마치고 돌아간 것 같습니다. 도우스 양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년의 연주가 완벽했었다고 전해줍니다. 이사일 레너원이 들어와서 보일런을 기다리고 있고 사이먼은 방금 조율된 피아노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블룸은 마사에게 답장을 쓰기 위해 편지지를 사러 문구점에 들렸습니다. 나오는 길에 마차에 타고 있는 보일런을 발견하는데요.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우연한 마주침입니다. 보일런은 레너원을 만나기 위해 오몬드 호텔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보일런이 들어오자 그를 매우 반기는 도우스 양과 케네디 양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아마도 멋쟁이 보일런은 더블린 여러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보일런과 레너원이 맥주를 마시며 경마에 대한 대화를 나눌 무렵 시계가 내실을 알립니다. 이때 블룸도 식사를 위해 주점으로 들어옵니다. 블룸은 보일런을 피해 출입문 가까운 자리를 선택하는데요. 시간이 되었는데도 아직 출발하지 않은 보일런을 보며 블룸은 의문에 잠깁니다. 아마도 몰리를 조금 기다리게 하려는 걸까요? 몸을 닳게 하려는 것이겠죠. 이런 생각에 잠긴 블룸을 웨이터 페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블룸을 기다리는 웨이터 페트의 모습을 묘사한 장면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Wait, Wait, Pet, Waiter, Waited 인데요. 몰리를 기다리게 해서 애타게 하려는 보일런에 대해 생각하는 블룸의 마음을 몹시 잘 표현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이들 사이로 사이먼의 노래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보일런이 주점을 떠나고 사이먼의 친구인 벤 돌라드와 카올리 사제가 들어오고 그들은 마치 세이렌처럼 함께 노래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11장 원문을 보면 유난히 징글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징글은 마차에 달린 종소리가 딸랑거리며 울리는 것을 표현한 의성어입니다. 보일런의 마차가 출발할 때도 블룸은 이것을 듣게 되는데요. 이 소리는 11장 내내 블룸의 의식을 자극하는 기호로 사용됩니다. 사이먼과 친구들은 벤 돌라드가 결혼할 때 예복이 없어서 블룸에게 바지를 빌려 입었던 추억을 떠올리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덩치 큰 벤 돌라드에게는 블룸의 바지가 너무 작아서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블룸과 몰리는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라서 몰리가 따로 헌옷 장사를 해야 할 정도였지만 블룸은 벤 돌라드에게 한 푼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블룸은 우연히 만난 스티븐의 숙부인 리치 고울딩과 합석했는데요. 블룸이 주문한 식사는 아침에 먹었던 것과 같은 간과 모래 주머니, 튀기인 대구 고니입니다. 블룸과 리치 고울딩이 묵묵히 음식을 먹는 사이 보일러는 그의 뿔라파를 힘껏 치켜들고 당당하게 몰리의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이먼이 번뇌로 괴로워하는 여인에 관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이먼의 아름다운 목소리는 마치 빛처럼 속삭이는 나뭇잎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줄기처럼 조용한 주정을 채우며 고뇌에 잠긴 블룸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사이먼의 노래를 감상하는 블룸의 마음은 몰리를 처음 만났던 날로 되돌아갑니다. 파티에서 그들은 의자 뺏기 놀이를 했고 또 피아노를 연주하며 노래하는 몰리 를 위해 악보를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사이먼이 돌아오라 내게로 라는 마지막 가사로 노래를 끝낸 후 소설에서는 싸이오폴드라는 문장이 이어집니다. 이 싸이오폴드는 사이먼과 리오폴드 블룸의 합성어인데요. 사이먼의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 상처받은 영혼을 지닌 싸이먼과 블룸이 그리고 스티븐의 육체적인 아버지인 사이먼과 정신적인 아버지인 블룸이 하나가 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사이먼의 멋진 노래에 대해 모두가 감동과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리치고 올딩과 블룸도 각각 기네스 흑맥주와 사이다로 감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블룸은 마사에게 답장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블룸이 쓴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오늘 저는 몹시 슬퍼요 였습니다. 식사와 편지 쓰기를 마친 블룸이 계산을 위해 웨이터 페트를 부르는데요. 하지만 청각장애가 있는 페트는 블룸의 목소리를 좀처럼 듣지 못합니다. 세이렌과 함께 일하며 그녀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웨이터를 귀가 들리지 않는 인물로 설정한 것이 재미있죠. 하지만 이 11장에서 청각장애를 가진 웨이터와 시각장애를 가진 소년이 함께 등장하는 것은 다른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건 모두 어떤 결핍을 상징하는데요. 아내를 잃은 후 삶의 의미를 상실한 사이먼이나 아들을 잃고 아내를 빼앗긴 블룸 모두 정신적인 의미에서의 결핍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처받은 이들이 사이먼의 아름다운 노래로 위로받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인 것 같습니다. 마침내 보일러의 마차는 몰리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색 양말에 번쩍이는 황갈색 구두가 마차에서 내려와 땅을 밟았습니다. 주점 안에서는 사람들이 벤 돌라드에게 아일랜드 미녀인 까까머리 소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일어서려는 블룸도 그의 노래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이 미녀의 가사가 심상치 않아서 잠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소년이 홀로 사제를 찾아가 무릎 꿇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신의 부모님과 형제들 모두 전쟁에서 사망했는데 이제 그 원수를 갚으러 출정하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자신은 그 누구도 엄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만 가장 사랑하는 조국을 위한 선택이니 용감하게 떠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사제는 이윽고 일어나 사제복을 벗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그 사제복 안에는 적군의 갑옷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년은 사제로 위장한 적군 병사에게 살해당했고 그 후로 모두가 그 소년을 위해 기도하며 눈물 흘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블룸은 그는 조금 더 중호심을 품지 않았다라는 가사를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이때 세이렌 중 한 명이 블룸에게 유혹의 시선을 보내는데요. 그 시선이 자신을 향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잠시 설레이기도 했지만 하지만 블룸은 마치 돛대에 묶인 오디세우스처럼 아름다운 도우스 양과 케네디 양을 지나 묵묵히 거리로 나섭니다. 지금은 그저 걷고 싶을 뿐입니다. 블룸은 우체국에 들러 마사에게 보낼 편지를 붙이고 페디 디그넘의 유족을 위한 모금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마틴 커닝엄과 만나기로 한 바니 키어넌 주점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그럼 블룸이 묘지에서 봤던 갈색 비옷 입은 남자가 누굴까 궁금해하며 걷고 있을 무렵 골목에서 그를 향해 다가오는 한 매춘부를 발견합니다. 그녀는 어느 비 내리던 날 밤 블룸이 만났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던 블룸은 잠깐 유혹의 감정을 느끼기도 하지만 결국 그녀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양보합니다. 율리시스 11장은 깜빡 잊고 주점에 놓고 온 조율용 소리곱새를 가져가기 위해 다시 오몬드 호텔 주점을 찾은 시각장애인 소년의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그에게는 도우스 양의 청동빛 머리카락도 케네디 양의 금빛 머리카락도 보이지 않습니다. 레이터 페트를 비롯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어서 블룸의 상상 속에서 그리고 실제 상황 속에서 보일런과 몰리는 예정되었던 일을 끝마치게 되고 11장은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율리시스 11장 세이렌 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11장은 보일런과 몰리가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인 오후 4시 무렵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 끝없이 의식하는 블룸과 마차를 타고 당당하게 몰리에게로 향하는 보일런 그리고 아내를 잃은 슬픔을 아름다운 노래로 달래는 사이먼의 모습이 교차하는 장이었습니다. 다음 12장 키클롭스 편에서는 오디세우스 일행을 가두고 도망가는 그들에게 커다란 바위를 집어던진 외눈박이 거인들처럼 아일랜드 국수주의자들의 위협에 처한 블룸이 결국 위기를 극복하고 무사히 탈출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장은 특유의 과장법이 사용된 멋진 문장들이 등장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율리시스 12장 키클롭스 편입니다. 시간은 오후 5시입니다. 율리시스도 중반을 넘어 점점 클라이맥스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뒤로 갈수록 분량이 점점 늘어나서 부담감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우리도 이제는 웬만큼 이 작품에 익숙해졌으니까 분량에 너무 겁먹지 말고 한 문장씩 차분하게 보자고 자신을 다독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제 완독이 멀지 않았는데요. 물론 이해하지 못해 답답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완독하고 나면 나중에 다시 볼 기회가 생길 테고 그때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보일 테니까 지금은 너무 멀리까지 생각하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특히 12장은 긴장감과 유쾌함이 교차하다가 통쾌하게 마무리되는 구성이 압권이니까 특별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메르스의 오디세이아에는 티클롭스라는 이름의 외눈박이 거인들이 등장합니다. 오디세우스 일행은 이 거인의 동굴에 사로잡혀서 하루에 두 사람씩 잡아먹히게 되는데요. 이에 오디세우스는 거인에게 계속 술을 권해서 만취하게 한 후 불붙은 나뭇가지로 눈을 찌르고 탈출합니다. 거인들은 배를 타고 도망치는 오디세우스 일행을 향해 커다란 바위를 집어던지며 공격하지만 결국 위기를 모면하고 무사히 항해를 계속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1화를 변형한 율리시스 12장은 특히 작가 조이스의 해석이 빛나는 장인데요. 먼저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죽은 페디디그넘의 유족을 돕는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마틴 커닝엄과 만나기로 한 블룸이 약속 장소인 바니키어논 주점을 찾았다가 그곳에서 아일랜드 국수주의자인 시민을 만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만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티클롭스는 액구 눈입니다. 눈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국수주의는 자기 나라의 전통문화만이 우수하다고 믿고 다른 나라의 문물을 지나치게 배척하는 태도나 입장을 말하는 것이니까 작가 조이스에게는 두 개의 눈으로 공평하게 보지 못하고 오직 한쪽 눈으로만 세상을 판단하려 드는 국수주의자들이 마치 신화 속 외눈박이 거인들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티클롭스는 커다란 바위를 집어던질 만큼 덩치가 크고 힘센 거인인데요. 평범한 인간에 비해서는 모든 것이 과장된 존재죠. 그래서 12장에서는 유도 과장법이 자주 등장합니다. 모든 것을 심하게 부풀려 설명하는 문장들을 감상하는 것도 12장만의 커다란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럼 율리시스 12장 키클롭스 편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12장을 펼치면 갑자기 화자가 바뀌어서 당황하게 되는데요. 12장에서 나로 등장하는 화자의 직업은 대출금을 갚지 않는 사람들에게 빚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화자가 길을 걷다가 우연히 신문기자이자 블룸에게 삼실링을 빚지고 있는 존 하인즈를 만나 서로 대화를 나누며 반이 키워놓은 주점으로 향합니다. 주점 입구에는 편협한 국수주의자인 시민이 공짜 술을 기다리면서 개 한 마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이 시민은 마치 신화 속 거인 같은 모습으로 과장되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먼저 주점 앞 간이 의자에 앉아있는 그를 둥근 탑 기슬계의 커다란 반석 위에 앉아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그의 외모는 넓은 어깨와 깊은 가슴, 강한 팔다리와 고든 눈, 붉은 머리카락과 두꺼운 수염, 큰 입과 큰 코, 힘줄이 붉어져 나온 팔뚝과 털 많은 다리를 가진 영웅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책에는 광견의, 심융의, 강지의, 지간의, 적발의, 자유반점의, 후수의, 광구의, 대비의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한 글자씩 한자 사전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뻣뻣한 코수염이 나있는 그의 콧구멍은 너무 넓어서 마치 동굴 같았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역시 키클롭스의 동굴을 암시하는 표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가 숨을 내쉴 때마다 그 우렁찬 울림에 벽이 진동하는 것 같았다라고 계속해서 과장되게 적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복장입니다. 그는 황소가죽 외투에 사슴가죽으로 만든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신발은 암소가죽으로 만든 것이었고 허리띠에는 바닷가에서 주운 작은 조약돌들이 매달려 있었는데 이 조약돌에는 고대 아일랜드 영웅들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과장법의 끝판왕격인 문장이 등장하는데요. 그 작은 조약돌들에 새겨진 고대 아일랜드 영웅들은 단테 알리기예리, 크리스토퍼 콜롬버스, 벤자민 플랜클린,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클레오파트라, 율리우스 카이사르, 윌리엄 텔, 마오메트, 세익스피어, 벨라스케스, 헤로도토스, 부타에 이어서 심지어 아담과 이브까지 동서양을 막론합니다. 마치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처럼 풍자와 해악이 결합된 장면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조하인즈에게는 돈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사연이 있는데요. 실은 아까 신문사에서 블룸이 오늘이 급여일이라는 사실을 하인즈에게 넌지시 알려줬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을까 싶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하인즈는 블룸에게 돈을 갚는 대신 술집에서 써버릴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화자와 조하인즈 그리고 시민 일행은 하인즈의 돈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역시 매우 편협하고 국수적인 시민의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는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이때 마틴 커닝엄을 만나기로 한 블룸이 주점 앞에 나타납니다. 시민은 주점 앞을 서성거리는 블룸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권하고 조하인즈는 자신이 한 잔 사겠다 말하는데요. 술을 마시지 않는 블룸은 술을 사겠다는 제안을 거부하는 것도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니까 대신 입담배를 한 대 피우겠다고 말하며 그들과 합석합니다. 술을 마시지는 않지만 누구보다 말하기 좋아하는 블룸도 이들의 대화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는데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아일랜드 민족주의에 관한 것으로 흐르고 결국 블룸과 시민 사이의 논쟁의 열기가 달아오르게 됩니다. 본문에는 이 논쟁이 대포와 칼, 우산, 투석기, 쇳조각, 모래주머니, 무쇠 뭉치 등 온갖 무기를 사용한 격렬한 분위기였고 경찰이 와서야 겨우 진정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진정되긴 했지만 대화의 열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교수형 집행에 관한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시민은 아일랜드 고유어인 게일러를 할 줄 모르는 세태를 한탄하며 이에 대해 블룸은 음주가 아일랜드를 망치고 있다고 대꾸합니다. 시민이 데리고 있던 늙은 개는 블룸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고 더블린 사람들의 수록된 단편, 하숙집의 주인공이기도 했던 보브 도러는 이미 만취해서 뒤늦게 알게 된 헤디 디그넘의 죽음에 대해 목 놓아 슬퍼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운동선수 출신인 시민 때문인지 스포츠에 관한 대화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블룸은 과격한 운동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색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12장의 화자는 그런 블룸을 바라보며 저 사람은 바닥에 떨어진 지푸라기 하나만 가지고도 적어도 한 시간은 떠들어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유명한 권투시합에 대한 회상과 몰리의 연주여행, 그리고 협박 편지를 받은 데니스 브린에 관한 대화들이 이어집니다. 데니스 브린 이야기가 나오자 블룸은 바보 같은 남편 때문에 고생하는 불쌍한 아내에 관해 길고 긴 이야기를 시작하고 이윽고 대화가 어떤 사기사건에 관한 것으로 이어질 무렵 시민은 문득 영국인과 유태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내뱉습니다. 블룸은 이 말을 못 듣는 척 지나가려 했지만 술기운이 오른 시민은 계속해서 아일랜드의 이방인은 필요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어서 시민은 온갖 과장된 미사여구를 사용해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인 아일랜드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냐고 성토하고 미국의 도움으로 다시 유럽의 주인이 될 거라고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영국이든 프랑스든 독일이든 한 주먹거리도 안 될 것이라고 말이죠. 계속되는 시민의 장광서를 듣고 있던 블룸도 마침내 자제심을 잃기 시작하는데요. 블룸은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세계의 모든 역사는 민족 간의 박해로 가득 차 있고 그 때문에 서로에 대한 혐오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이죠. 블룸의 이 말은 술 취한 아일랜드 사람들 사이에서는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블룸의 말에 대해 누군가, 자네는 민족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고 묻는데요. 이에 블룸은 민족이란 같은 지역 안에 살고 있는 같은 백성을 말하는 거라고 대꾸합니다. 블룸의 이 말에 모두가 그를 비웃기 시작하고요. 이윽고 시민이 블룸을 향해 당신 국적이 뭐냐고 질문합니다. 블룸의 국적은 당연히 아일랜드죠. 하지만 이 대답 또한 웃음거리에 불과했습니다. 화가 난 블룸은 주먹을 치켜올리며 나는 미움받고 박해받아온 한 종족에 속하며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역시 박해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럼 블룸의 말을 들은 누군가가 그렇게 화가 나면 사나이답게 시민과 싸워보라고 말하는데요. 이에 대해 블룸은 서로 증오하고 싸우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짓이라고 말합니다. 인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증오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죠. 조금 유치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블룸의 이 말이야말로 이 작품 전체를 통해 작가가 진심으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블룸은 오지 않는 마틴 커닝엄을 찾으러 밖으로 나가지만 일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블룸이 자리를 비우자 누군가 블룸이 오늘 경마해서 한몫 챙겼는데 지금 그 상금을 찾으러 간 거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전에 등장했던 드로우 어웨이 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5장에서 블룸이 신문을 벌이라고 말한 걸 밴텀 라이언즈가 드로우 어웨이 호로 오해했던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 말을 들은 일행은 일제히 블룸을 맹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화가 났던 진짜 이유는 블룸이 경마해서 돈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일행에게 술 한잔 사지 않았다는 것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사랑이니 뭐니 그럴듯한 말을 늘어놓으면서도 속으로는 자기 지갑 걱정만 하는 인색한 유태인에 대한 비난이었죠. 사실 입으로는 찬란한 아일랜드의 미래를 외치면서도 현실에서는 공짜 술 얻어먹을 국리만 하는 그들이 할 말은 아니었죠. 그 사이 주점에 들어온 마틴 커닝엄은 이런 대화를 듣고 그저 여기 있는 이들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마침내 마틴 커닝엄과 길이 엇갈렸던 블룸이 다시 주점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일행은 블룸을 향해 비열한 유태인이라고 대놓고 비난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말을 듣고 블룸도 기분이 좋을 리 없었겠죠. 결국 양측이 얼굴을 붉히며 주점은 험악한 분위기에 휩싸이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점잖은 마틴 커닝엄이 블룸을 자신의 마차에 태우고 서둘러 주점을 떠납니다. 조이스는 마차가 출발하는 장면을 마치 오디세우스의 탈출 장면에 빗대어 멋지게 설명하고 있는데 잠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우윳빛 하얀 돌고래가 그의 갈기를 바람에 나부꼈는지라 그러자 황금빛 고물에서 일어서면서 키자비가 부푼 돛을 바람에 펼치며 큰 삼각 돛을 좌연에 붙들어 맨 채 모든 돛을 고정시키고 앞으로 멀리 떨어져 섰는지라 수많은 아름다운 림프들이 배의 우연으로 그리고 좌연으로 가까이 다가와서 고귀한 돛담배의 측면에 매달리며 그들의 번쩍이는 몸매로 서로 고리를 지었나니 마치 영화 속 탈출 장면 같은 문장이죠. 하지만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차가 출발하자마자 시민이 블룸을 향해 고래고래 고함치기 시작한 것이죠. 블룸도 이에 지지 않고 등을 돌려 시민을 바라보며 멘델스 존도 칼 마르크스도 스피노자도 예수님도 심지어 당신의 하느님도 유태인이었다고 맞받아 칩니다. 이 말의 머리끝까지 화가 오른 시민은 주점 안으로 들어가 비스킷 깡통을 집어들고 블룸을 향해 달려갑니다. 놀란 일행들이 그를 말려보지만 헛일이었고요. 마침내 투포한 선수 출신인 시민은 블룸을 향해 있는 힘껏 깡통을 던집니다. 비스킷 깡통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블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건 못할 짓인 것 같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시민이 깡통을 던지는 순간 다행히 하느님의 자비로 태양이 시민의 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결국 나부로 만들어진 비스킷 깡통은 목표를 잃고 덜커덕거리며 길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때 또 이 상황을 적절하게 표현한 과장법이 등장하는데요. 시민이 던진 깡통이 길바닥에 떨어지자 그 충격 때문에 아일랜드 전역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아일랜드의 모두 웅장한 건물들이 파괴될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다고 하네요. 한편 무사히 시민의 위협에서 벗어난 마차는 커다란 밝은 빛으로 감싸이고 마차에 타고 있던 블룸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하늘로 승천하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태양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블룸을 감히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오는데요. 바로 엘리야, 엘리야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블룸은 하늘을 향해 아빠 아도나이, 하느님 아버지시여라 회답하며 마침내 빛나는 영광을 향해 날아오릅니다. 블룸의 승천 장면으로 12장 키클롭스편은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조이스는 오디세우스 일행을 향해 바위를 집어던지던 거인들의 일화에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더했습니다. 이 정도면 과장이 심해도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이 장면에는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앞에서 스티븐을 정신적인 아버지를 찾는 아들이자 아일랜드의 구원자를 인도하는 예언자로 설정했고 블룸이 그런 스티븐의 아버지이자 구원자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린 걸 기억하실 텐데요. 12장 마지막 장면에서 블룸이 하느님 아버지시여 라고 외치는 건 그런 블룸이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자 아일랜드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아내를 빼앗긴 가난하고 볼품없는 아저씨에 불과하지만 혐오와 박해가 아닌 사랑의 소중함을 간직한 블룸처럼 평범하지만 선량한 아일랜드 국민들이야말로 아일랜드의 미래이자 고통받는 아일랜드를 아일랜드를 구해낼 구원자라는 의미인 것이죠. 진정으로 아일랜드를 구원할 사람은 신화 속 영웅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것을 깨달은 작가 조이스는 이런 이름 없는 사람들을 위해 쓰겠다 결심한 것이죠. 아마도 그것이 가족과 조국을 배신했다고 평생 비난받은 작가가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말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마지막에 과장된 장면들이 꼭 과장되었다고만은 볼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 가장 위대한 문학작품의 주인공이 하필이면 가장 평범한 인물인가에 대한 의문도 풀리는 것 같고요. 더불어 왜 이 작품이 제 인생책이 되었나에 대한 설명도 함께 드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12장 소개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은 13장 나우시카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작품 전체에서 가장 외설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작품이 처음 출판될 때 외설 시비에 휘말려서 미국에서는 5년이나 출판이 금지되기도 했는데 아마도 그런 평가를 받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외설적인 장면들 속에 숨겨진 작가의 진정한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었다면 그런 논란은 일어나지도 않았겠죠.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율리시스 13장 나우시카 편입니다. 장소는 샌디마운트 해변이고 시간은 저녁 8시입니다. 13장의 표제인 나우시카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서 오디세우스를 도와주는 공주의 이름입니다. 오디세우스가 풀숲에 숨어 있을 때 나우시카 공주 일행이 가지고 놀던 공이 오디세우스가 있는 곳으로 굴러가서 우연히 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율리시스 13장에서도 공이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먼저 13장의 전체 구성과 특징을 살펴보고 자세한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13장의 배경은 샌디마운트 해변입니다. 오전에 스티븐이 머물렀던 곳이기도 한데요. 이번에는 블룸이 해변 근처에 살고 있던 죽은 패디 디그넘의 미망인을 방문하고 이곳을 찾습니다. 사실 술도 마시지 않는 블룸이 더블린 시내를 배회할 이유가 없는 시간이었지만 아직 집으로 돌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보일런이 떠났는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해질 무렵 샌디마운트 해변을 찾은 블룸의 심정은 오전에 이곳을 찾았던 스티븐만큼이나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상념에 빠졌던 스티븐과는 다르게 블룸에게는 그를 도와줄 나우시카 공주가 등장합니다. 바로 거티라는 이름의 소녀인데요. 오디세이아의 나우시카 이러처럼 블룸과 거티도 그녀 일행이 가지고 놀던 공을 통해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거티의 이름에 관한 중요한 단서 하나를 살펴보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티의 정식 이름은 거트루드입니다. 거트루드는 죽은 햄릿 왕자의 어머니 이름이기도 한데요. 햄릿 왕자의 아버지 역할을 맡은 블룸을 도와주는 소녀의 이름이 왕비의 이름과 같다는 것에 중요한 암시가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13장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름의 해걸음은 신비스러운 포옹으로 세계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석양은 블룸과 몰리가 처음 사랑을 나누었던 호우드 언덕 위에도 샌디마운트 해변의 바위 위에도 그리고 동요하는 한 인간의 마음에도 애정이 넘치는 빗줄기를 골고루 비춰주고 있습니다. 해변에는 시시카프리와 에디 보드먼 그리고 거티맥도엘 이렇게 세 명의 소녀가 바위 위에 앉아 부드러운 석양과 상쾌한 여름 저녁의 공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소녀들 주위에는 시시카프리의 어린 동생들이 모래성을 쌓거나 커다란 공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에디 보드먼은 돌도 지나지 않은 동생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두 소녀들과 다르게 거티맥도엘은 홀로 앉아 그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은 아일랜드 미인의 전형인 듯 아름다웠고 거기에 더해 타고난 우아함과 깊음은 마치 그녀를 아일랜드의 여왕처럼 돋보이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거티의 아름다움에 대한 다분히 유미적인 묘사가 이어지는데요. 물론 작가의 모던이즘 실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겠죠. 지나치게 섬세하고 미학적인 문장들이 어색하긴 하지만 최대한 성의있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녀가 생각하는 것은 매일같이 자전거를 타고 그녀의 창문 밖을 오가는 한 소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그는 거티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도 조만간 그녀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깔끔한 블라우스와 스커트 차림에 비단 리본이 달린 작고 예쁜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신고 있는 반짝이는 에나멜 구두 위로는 스타킹으로 감싸인 아름다운 발목이 살짝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그녀에게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될 한 가지 슬픔이 있었는데요. 그 때문에 그녀는 자기 방의 거울 앞에서 조용히 혼자 울곤 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거울은 넌 참 예뻐 거티야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희망 없는 짝사랑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와 그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함께 파티에 참석하는 날은 아마 오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의 감정을 이해하기에 17살은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오래전 파티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 파티에서 소녀는 소녀에게 도둑키스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설픈 키스는 소녀의 입술에 닿지도 못하고 그저 코끝을 스쳤을 뿐입니다. 그녀를 사랑해줄 사람은 소년처럼 나약하지 않은 사나이다운 남자여야 했습니다. 그녀는 젊고 매력적인 왕자보다는 그녀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감싸줄 점잖은 신사를 원했습니다. 그런 신사의 품에 안겨있는 것은 아마도 천국에 있는 기분일 것입니다. 거티가 이런 상념에 잠겨있는 사이 해변 바로 옆에 있는 바다의 별 성당에서는 오르간 반주에 맞춰 성가 소리가 퍼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닷가에 소박한 성당 안에는 힘겹게 살아가는 아일랜드 시민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 성모 마리아에게 금주의 맹세를 지킬 것을 다짐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슬픈 노래를 들으며 거티는 술이 얼마나 많은 아일랜드 가정을 망치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녀 가족의 가난도 실은 아버지의 음주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착한 딸인 그녀는 그녀의 집을 가능한 밝고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언제나 노력해왔습니다. 이때 시시카프리의 쌍둥이 동생 중 한 명이 힘껏 찬 공이 홀로 앉아있던 상복임은 신사에게 굴러갑니다. 신사는 공을 돌려주려 했지만 그가 던진 공은 거티의 스커트 근처에 멈추었습니다. 거티는 스커트를 조금 그러나 충분히 치켜 올리고 멋지게 꼬마들의 공을 돌려줍니다. 그녀의 이런 행동은 실은 신사의 눈길을 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자 아래로 바라본 신사의 얼굴은 어쩐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얼굴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성당에서는 열린 창문을 통해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 나오고 있었고 신사와 그녀는 각자의 모자 아래로 뚫어질 듯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의 심장은 긴장으로 두근거리고 있었죠. 그의 얼굴에 새겨진 슬픔의 이유를 알 수만 있다면 세상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때 매우 중요한 문장이 등장하는데요. 거티가 그 신사에게 매력을 느낀 이유는 그 신사가 다른 어떤 사람과도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몰리의 입을 통해서도 듣게 되는 말인데요. 거티와 몰리가 블룸에 대해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에는 당연히 작가의 숨은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신사의 시선을 의식하며 모자를 벗어 머리를 정돈하는 척 자신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신사에게 노출합니다. 게다가 다행스럽게도 거티는 그녀의 아름다운 다리를 빛내줄 투명한 스타킹을 신고 있었습니다. 이때 성당에 종이 울리고 아일랜드 총독이 참석한 자선바자회에서 쏘아올린 불꽃이 더블린 밤하늘을 수놓기 시작합니다. 시시카프리와 에디 보드먼은 불꽃을 바라보느라 여념이 없었고 그녀 또한 그것을 보기 위해 몸을 뒤로 한껏 젖히고 넘어지지 않도록 두 손으로 무릎을 붙들며 그 신사가 볼 수 있도록 우아하고 아름다운 양다리를 전부 노출시켰습니다. 신사와 그녀는 서로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이런 행동은 마치 신사의 품에 꼭 안겨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신사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그녀는 몸을 한층 더 뒤로 젖히며 신사의 시선을 붙잡고 있었는데요. 불꽃놀이가 점차 절정에 다가가고 그녀가 숨이 막힐 때 소리질러 그를 부르고 싶었던 순간 마침내 한 개의 거대한 불꽃이 터지며 무수한 빗줄기를 사방에 펼쳐놓습니다. 마침내 불꽃이 사라지고 절정의 순간을 경험한 블룸은 바위에 몸을 기대어 쉬고 있었는데요. 그는 방금 전 자신의 행위에 대해 심한 자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자책은 어린 소녀를 상대로 차마 못할 짓을 저지르고 만 것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소녀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그를 그저 한없이 깊은 자비와 용서의 눈길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시간입니다. 그녀는 이별의 인사로 주머니에서 향수 뿌린 손수건을 꺼내 슬쩍 흔든 다음 불룸을 향해 작은 미소를 남기고 일행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매우 느리고 조심스러운 것이었는데요. 그것은 그녀가 다리를 살짝 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티를 다리를 저는 소녀로 설정한 것에 대해 아직도 확실한 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문맥을 보면 아마도 어린 시절 술 취한 아버지의 폭행 때문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세익스피어의 햄릿을 보면 햄릿 왕자의 어머니인 거트르드 왕비가 남편이 죽기 전부터 시동생과 부정한 관계를 가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어떤 종류의 결함이나 결핍을 지닌 존재를 상징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또 거티를 묘사하기 위해 작가가 유미적인 문장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 그것이 13장에서 프랑스 작가인 에밀 졸라의 작품을 참고했고 그래서 목로주점의 주인공인 젤베즈에 대한 오마주를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흥미로운 것은 아마도 제임스 조이스가 최초로 사용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절정의 순간을 불꽃놀이에 비유한 것은 지금까지도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어떤 인간의 결핍을 표현할 때 신체의 장애를 비유로 드는 것은 최근에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100년쯤 지나고 나면 어떤 것은 남고 또 어떤 것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불꽃과 함께 절정의 시간이 지난 후 길게 이어지는 블룸의 의식의 흐름은 마치 관계를 마친 후에 나른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블룸의 이 독백은 마지막 장인 18장, 침대에서 이어지는 길고 긴 몰리의 독백과 대응하기 때문에 먼저 자세히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블룸의 독백 중에서 중요한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블룸은 어둠 속으로 멀어져가는 거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그 생각은 방금 자신이 했던 자유행위에 대한 것과 여성들의 성에 대한 관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들 역시 결국 몰리에게로 이어집니다. 문득 보일런이 몰리에게 돈을 주었으면 어쩌나 싶기도 했지만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4시 반에 블룸의 시계가 멈춰버린 건 참으로 공교로운 일이었습니다. 방금 만난 소녀는 나이가 꽤 어려 보였습니다. 아마 몰리의 첫 키스 경험도 그날쯤이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조금 전의 사건은 우울한 하루를 보냈던 블룸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방금 전 소녀가 흔들었던 손수건에 뿌려진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오고 있습니다. 몰리 역시 좋아하는 향이 있습니다. 어느 무도회에서 몰리 를 만났던 날 그녀가 입었던 옷에서는 스모키한 오포파낙스 향이 풍겨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생각은 엉뚱하게도 여성들의 겨드랑이 냄새나 남성들의 술 냄새, 담배 냄새 같은 것으로 이어집니다. 블룸이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 어디선가 레몬향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몰리 를 위해 샀던 레몬비누 향이었는데요. 생각해보니 주문했던 화장술을 찾으러 가는 걸 잊었습니다. 아마도 내일 다시 방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그가 몰리에게 프로포즈 했던 때도 역시 6월이었습니다. 계절은 언제나 다시 돌아오지만, 하지만 똑같은 옛날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몰리는 언제나 요트를 가진 귀족이나 돈 많은 신사와 결혼하게 될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이라고 블룸은 물었고, 그에 대해 그녀는 왜냐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는 너무 달랐으니까요. 라고 답해주었습니다. 아마도 거티와 몰리가 블룸에게 한 이 말은 이 작품의 마지막 수수께끼가 될 것 같습니다. 어느덧 9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집에 돌아갈 시간이죠. 마지막으로 난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퓨어포이 부인을 방문하고 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는 너무 길었습니다. 마사의 편지와 목욕, 페디 디그넘의 장례식, 도서관과 박물관의 여신상들, 사이먼 데덜러스의 아름다운 노래를 듣기도 했고, 바니키어넌 주점에선 국수주의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퀴즈 상점의 광고가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몰리에게 패티코트를 선물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발걸음을 돌리던 블룸의 눈에 물가에 떨어진 종이조각 하나가 보입니다. 오전에 스티븐이 적었던 시가 적혀있는 그 종이조각은 이제 글씨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샌디마운트 해변을 떠나기 전 블룸이 마지막으로 한 것은 모래 위에 글씨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조금 전 소녀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그가 모래에 쓴 글자는 I, M, O, 따지였습니다. 생략된 다음 단어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아버지일 수도, 또 햄릿에 비추어 보면 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블룸이 쓴 문장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가 무엇인지 상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집에 돌아온 거티는 조금 전 바닷가에서 만났던 신사의 슬픈 얼굴이 실은 부정한 아내 때문이었다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햄릿 왕 또한 이미 죽기 전부터 자신의 아내인 거트르드 왕비가 자신의 동생과 부정한 관계였다는 걸 알고 있었죠. 이렇게 부정한 아내를 가진 두 사람의 모습이 겹치며 13장은 마무리됩니다. 거티는 신화 속 나우시카 공주처럼 블룸을 도와주었고요. 블룸과 거티의 상징적인 관계를 통해서 스티븐이 그들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는 구도도 완성된 것 같습니다. 특히 13장에서는 거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가 조이스의 유미적인 문장이 인상적인데요. 제임스 조이스도 이렇게 달콤한 문장을 쓸 수 있는 작가였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운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소개할 14장 태양신의 황소들 편에서는 드디어 스티븐과 블룸이 만나게 됩니다. 14장에서 블룸은 퓨어포이 부인의 안부를 묻기 위해 산부인과 병원을 찾게 되는데 조금 어이없게도 그 병원에서는 스티븐이 주도하는 술판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전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율리시스 14장 태양신의 황소들 편입니다. 14장의 공간적 배경은 더블린 홀레스가에 있는 국립산부인과 병원 건물이고 시간은 밤 10시입니다. 앞서 13장에서 예고된 대로 블룸은 난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퓨어포이 부인을 문병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가 병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스티븐 이랜과 만나 합류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13장에서 거티와 블룸이 상징적인 관계를 가진 후 이어지는 14장의 배경이 산부인과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있었고 다음은 출산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산부인과에서 거티와 블룸의 상징적인 아들로 태어난 것은 스티븐입니다. 14장의 표제인 태양신의 황소들은 오디세이아 12권에 등장하는 일화인데요. 태양신의 섬 시칠리아에 도착한 오디세우스 일행이 경고를 어기고 태양신의 황소를 잡아먹었다가 이에 분노한 태양신 헬리오스가 번개와 내송으로 오디세우스의 배를 파괴해버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율리시스 14장에서 이 일화는 태양신의 황소들만큼이나 고귀한 새 생명들이 잠들어 있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술판을 벌인 스티븐 이랭의 분노한 하늘이 천둥과 번개로 그들을 벌한다는 것으로 변용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일행과 합류한 블룸은 만취한 스티븐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물론 이 술취한 젊은이들과 천둥, 번개에 담긴 의미에는 반전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뒷부분에서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시 아일랜드는 두 차례의 감자 대기근과 그 여파로 인해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원래 천만 명에 가까웠던 인구가 결국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새 생명의 탄생은 더욱 소중한 의미였을 것 같습니다. 율리시스 14장은 마치 이런 소망을 반영하듯이 새 생명의 탄생에 대한 찬사와 기원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늦은 밤 나그네 한 명이 병원에 도착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처럼 길고 긴 방랑을 계속했던 그는 오직 인간에 대한 참된 연민으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아일랜드 여인들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이었고 총 70개의 침상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친절한 간호사의 안내로 병원에 들어오고 그가 들어오는 순간 밤하늘에는 번개가 번쩍입니다. 병원에 들어온 블룸은 간호사에게 피오포이 부인의 안부를 묻고 이에 대해 간호사는 그녀가 만 3일 동안 진통을 겪고 있지만 곧 건강하게 출산할 것 같다고 답합니다. 그들이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무렵 딕슨이라는 이름의 젊은 의사가 블룸을 발견하고 반갑게 맞이합니다. 딕슨이 자선병원에서 근무할 때 용의 창에 가슴이 찔렸던 실은 벌에 쏘인 블룸을 치료해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블룸은 온갖 야단법석을 떨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딕슨은 차분하게 그를 치료해주었습니다. 방금 제가 용의 창을 언급했는데요. 마치 그것처럼 14장의 문체는 중세시대의 기사문학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가 산초나 둘시네야에게 말하던 것을 기억하면서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딕슨은 마침 사람들이 병원에서 즐거운 모임을 갖고 있으니 함께하지 않겠냐고 블룸에게 제안합니다. 조심스러운 성격의 블룸은 처음엔 이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딕슨의 거듭된 권유로 마지못해 안으로 들어갑니다. 실은 블룸 자신도 긴 여행에 지쳐 쉴 곳이 필요하기도 했기 때문이죠. 본문에는 성이라고 표현된 실은 방 안에는 핀란드산 번나무로 만든 탁자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가급적 본문의 느낌을 살려서 표현하자면 그 탁자는 각각 4명의 난쟁이들에 의해 받쳐지고 있었는데 마법에 걸린 그 난쟁이들은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탁자 다리에 새겨진 조각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그리고 탁자 위에는 무시무시한 칼들이 놓여 있었고 바다 모래와 공기로 마술을 부려 만들어진 유리 그릇들과 역시 마법사들의 마술을 통해 미래 신운을 거대하게 부풀려 만든 눈으로 보고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빵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블룸을 안내한 젊은 기사 딕슨은 우선 블룸에게 한 잔의 술을 권하고 이에 일행은 기꺼이 블룸을 위해 건배합니다. 블룸 또한 자신의 투구 받침을 열고 대담하게 마시는 척 하다가 옆 사람의 빈 술잔에 슬쩍 부어버립니다. 그 자리에 블룸의 이런 수준 높은 지략을 눈치챌 만한 인물은 없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스티븐과 그의 지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들 자유롭게 각자 마시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취한 사람은 스티븐이었습니다. 곁에 앉은 블룸은 이런 스티븐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사이먼과 스티븐 모두에게 연민의 감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스티븐의 지인들이 대부분 의학도였기 때문인지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주로 의학적 윤리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분만시 산모가 위험에 처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 중 누구를 살려야 하는가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일행은 블룸에게 의견을 묻게 되는데요. 블룸은 당연히 산모의 생명이 우선이라고 대답합니다. 비록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말이죠. 그런 대답을 하는 블룸의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태어난 지 열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난 그의 아들 루디가 떠오릅니다. 어떤 의술로도 그 아이를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과 몰리는 살아남았지만 평생토록 아픈 기억을 안고 살아야 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블룸은 술 취한 친구의 아들을 연민의 감정으로 바라봅니다. 선하고 착한 스티븐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습이 몹시 안타까웠기 때문인데요. 이 장면은 스티븐에 대한 블룸의 부성애가 싹트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갈등을 술로 풀어버릴 작정인 스티븐은 자신이 받은 급여를 자랑하며 일행에게 아끼지 말고 마음껏 마시라고 외칩니다. 그것에 호응하듯 한 사람이 주먹으로 탁자를 치며 음탕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참다 못한 간호사가 산모들이 고통받고 있으니 수치스러운 행동을 멈춰달라고 부탁할 정도였고 이에 일행들은 그를 향해 이 남봉구나 이 돼지 곱창 같은 놈아 이 원숭이 같은 놈아 라고 외치며 일제히 그를 비난합니다. 모두가 취한 상태였던 것이죠. 한바탕 소란이 가라앉자 딕슨은 스티븐에게 왜 사제의 길을 포기하게 되었는지 묻는데요. 이에 대해 스티븐은 인간의 출생과 죽음의 운명에 대해 길고 긴 의견을 제시합니다. 결국 운명의 여신에게 지배받는 인간의 운명은 비탄하고 껴안고 떨어지고 쇄약하고 결국 죽게 되어 그런 우리의 시체를 다시 운명의 여신들이 덮칠 뿐이라는 것이죠. 이때 밖에서 커다란 천둥소리가 들려옵니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란 일행들은 조금 자중하자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스티븐은 신을 비롯한 그 어떤 존재도 자신을 겁줄 수는 없다고 소리칩니다. 그 이유는 바깥세상의 모든 고통을 합친 것보다 더한 고통이 자신의 내부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어린 시절 신을 위해 바쳐줬던 자신의 영혼이 있던 자리에는 오직 타락하고 텅 빈 허무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번개와 천둥이 지나가고 마침내 하늘에서는 반가운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긴 가뭄 때문에 메말라버린 들판과 강물에서 풍기는 악취 때문에 고통받고 있던 아일랜드인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비였습니다. 긴 가뭄으로 고통받던 아일랜드를 구원할 비가 블룸과 스티븐이 처음으로 합석한 상황에서 내리는 것 또한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일행들의 대화는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이들의 대화는 오전에 디지 교장이 스티븐에게 부탁했던 가축 질병에 관한 칼럼을 비롯해 주로 소에 관한 것으로 이어집니다. 아마도 표제인 태양신의 황소들을 상징하는 것 같고요. 그들이 이런 대화를 나누는 사이 멀리건이 뒤늦게 도착합니다. 일행과 합석한 멀리건은 특유의 성격답게 불임치료에 대한 황당하고 음탕한 견해를 제시하고 이어서 이웃도시에서 사진 공부 중인 블룸의 딸 밀리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과 그 남자친구가 멀리건의 사촌이라는 얘기가 슬쩍 지나갑니다. 그 사촌은 블룸이 생일선물로 사준 모자를 쓰고 찍은 밀리의 사진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간호사가 딕슨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하는데요. 며칠째 산고를 겪어왔던 피오포이 부인이 드디어 출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딕슨은 일행을 향해 출산은 조물주의 창조를 제외하고는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며 어머니들에게 존경을 베풀 줄 모르는 국가의 미래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일행은 임신과 출산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토론은 결국 부모인 블룸과 젊은 일행들 사이에 설전으로 번집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블룸은 시민을 대할 때와는 다르게 과감히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들을 달래고 설득하고 또 자제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10년 전 아들을 잃은 그에게는 이 자리의 젊은이들이 이 자리의 젊은이들이 마치 자식 같았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아버지라면 자기 자식을 몰라볼 수는 없는 것이죠. 스티븐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지만 이제 그의 곁에는 긴 여행에서 돌아온 노련한 방망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2층의 피오포의 부인은 이제 편히 쉬고 있습니다. 그녀는 용감하게 싸웠고 이제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갓 태어난 아기의 손가락을 쓰다듬으며 모든 여인들의 남편인 하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지만 다만 남편이 곁에 없는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 장면은 이 작품의 구조적 완결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인데요. 앞장에서 블룸과 거티가 상징적 관계를 맺었고 14장에서 피오포의 부인은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이의 아빠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대신 블룸이 있었고 스티븐 또한 블룸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을 맞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사담으로 빠져보겠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1Q84에서도 여주인공 아오마메는 덴고와 관계를 맺지 않고 덴고의 아이를 임신합니다. 아오마메는 그 아이가 덴고의 아이라는 것을 확신했고 덴고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의 태도가 처음에는 조금 의아했지만 곧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단지 아오마메와 덴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이 일본의 모든 부모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아오마메와 덴고의 상징적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는 결국 앞으로의 세상을 이끌어 나갈 다음 세대를 말하는 것이겠죠. 율리시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관계가 뒤섞인 듯 하지만 블룸이 단지 밀리와 죽은 루디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일랜드의 모든 아버지를 상징한다면 이 복잡한 관계는 오히려 그 복잡함으로 인해 모든 아일랜드인들이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블룸처럼 선량하고 남을 배려하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부모를 둔 아일랜드 아이들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서 각자의 멋진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블룸은 몰리와 결혼할 무렵에 어느 온화한 5월의 저녁 공원 연못가에 서 있던 4, 5살 된 어느 얌전했던 소년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 소년은 친구들과 손을 꼭 잡고 안전하게 연못 속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아마도 지금의 스티븐일 것입니다. 지금도 스티븐은 친구들과 함께 위험을 의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너무나 즐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거대한 먹구름이 아일랜드의 바짝 마른 들판과 졸린 황소들 그리고 시든 초원 위에 드리워지면서 아일랜드의 땅과 하늘을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번개뿔이 순식간에 그들의 한복판을 쪼개며 천둥에 울려퍼진과 함께 억수같은 물줄기를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스티븐과 젊은이들도 모두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술을 더 마시겠다는 것이었는데요. 당시 아일랜드 술집들은 11시에 문을 닫았지만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이 술집, 저 술집을 뛰어다니며 소리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하는 순간인 것이죠. 블룸은 수고한 간호사에게 인사하고 있었고 갈색 비옷 입은 산에는 멀리서 이 모든 풍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작할 때 14장이 신성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술을 마시는 젊은이들에게 노한 하늘이 천둥과 번개로 그들을 벌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소개했고 이 구성에는 또한 반전도 담겨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새로운 생명들이 잠들어 있는 산부인과에서 술을 마시는 건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생각해보면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장소 또한 산부인과입니다. 그들 또한 침대에 누워있는 신생아들처럼 아일랜드의 미래를 책임질 인물들인 것이죠. 그들이 산부인과를 망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산부인과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를 일삼는 것은 어쩌면 진정한 어른으로 태어나기 위한 산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고통 없이 성장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천둥과 번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충실히 따르자면 천둥과 번개는 당연히 그들에 대한 벌이겠지만 14장에서 천둥과 번개는 아일랜드의 오랜 가뭄을 끝내줄 반가운 비를 몰고 오는 전조이기도 합니다. 마치 아일랜드의 오랜 고통을 끝내줄 진정한 구원자 블룸의 도례를 예고하는 예언자 스티븐처럼 말이죠. 반복하는 말이지만 그 아일랜드의 구원자는 영웅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존재입니다. 그리스 신화만으로 이 작품을 해석하면 안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율리시스 14장 태양신의 황소들 소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스티븐이 블룸의 정신적 아들로 태어나는 장면을 산부인과에서 새 생명이 태어난 것에 빗대어 설명한 것이 압권이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본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술취한 젊은이들의 길고 긴 장광서를 지켜보는 것은 꽤 피곤한 일이기도 합니다. 독자들 입장에서는 3일 동안 산고를 겪어야 했던 퓨어포이 부인처럼 꽤 인내가 필요한 장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소개할 15장 키르케 편은 모든 술집이 문을 닫아서 결국 술을 더 마실 수 없게 된 스티븐이 끝까지 남은 몇몇 친구와 함께 밤샘 영업하는 윤락업소에 들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 위험에 처하지만 블룸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티븐의 정신적인 아버지가 된 블룸이 그의 아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이제 율리시스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 15장 키르케 편입니다. 시간은 자정 무렵이고 장소는 더블린의 홍등가인 마보트가입니다. 14장에서 술에 취해 거리로 뛰쳐나간 스티븐은 15장에서 친구 린치와 함께 윤락업소를 찾습니다. 이런 스티븐이 걱정된 블룸 또한 그를 따라가게 되는데요. 15장은 만취한 스티븐의 눈에 비친 세상을 보여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현실과 환상이 뒤섞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환상이 술을 마시지 않은 블룸에게도 같이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두 사람이 겪는 환상은 때론 폭소를 터뜨리게 하기도 하지만 결국 환상을 통해 드러난 감춰진 진실을 발견할 때는 몹시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리고 15장은 윤리시스에서 분량이 가장 많은 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읽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것 또한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는 만큼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읽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15장의 표제인 키르케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마녀의 이름입니다. 포메로스의 오디세이아 10권에서는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이 키르케의 마법으로 모두 돼지로 변해버리는 일화가 등장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오디세우스가 고민하고 있을 때 헤르메스 신이 나타나 키르케의 마법을 막을 수 있는 약초를 주게 되는데요. 그 약초를 먹은 오디세우스가 키르케를 제압하고 마법에 걸린 부하들을 풀어주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과정에서 키르케는 오디세우스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1년 동안이나 그를 붙잡아 두었지만 결국 오디세우스는 그녀를 떠나 집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미심장한 것은 헤르메스 신이 오디세우스에게 준 약초의 이름이 몰리라는 것인데요. 유혹에 빠진 블룸을 구하는 것도 결국 몰리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율리시스 15장 키르케 편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괴태 파우스트를 보신 분이라면 파우스트 박사와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마녀들의 축제인 발푸르기스의 밤에 참여해 온갖 환상적인 경험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율리시스 15장의 배경이 되는 더블린의 홍등가 입구에는 파우스트에 등장하는 발푸르기스의 밤 축제에서처럼 붉고 푸른 도깨비불이 밝혀져 있었습니다. 자정의 홍등가에는 쓰레기통에 기대어 잠든 취객들과 잠자리에 들지 않고 아직도 골목을 뛰어다니는 아이들 그리고 호객군과 매춘부들이 지나는 행위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 거티의 친구로 등장했던 시시카프리와 에디 보드먼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문맥상으로는 이것이 환상인지 현실인지 구분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일부러 모호하게 처리한 것이겠죠. 이 거리를 술 취한 스티븐이 예언자의 지팡이를 흔들며 가톨릭에서 미사가 시작될 때 부르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걷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린치 혼자만 남아 이런 스티븐을 부축하고 있습니다. 강 안개가 뱀처럼 기어오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궁창과 퇴빗더미에서 풍기는 악취가 거리를 서서히 채워갔고 취객들은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빨개진 얼굴로 숨을 헐떡거리는 블룸이 나타납니다. 스티븐을 찾고 있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내일은 고기를 먹지 못하는 금요일이라는 것을 생각해냅니다. 감자와 생선튀김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으니 미리 고기를 사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둘러 문이 열린 푸주깐으로 들어간 그는 마침내 돼지 족발과 양족발을 사는 데 성공합니다. 이제는 다시 스티븐을 찾아야겠죠. 블룸이 스티븐을 찾아 어두운 골목을 걷고 있을 무렵 유대인 장로 복장을 한 노인이 갑자기 그 앞에 나타납니다. 그 노인은 블룸의 아버지인 루돌프였는데요. 유대인답게 아버지는 족발을 사느라 돈을 또 낭비했다고 블룸을 나무랍니다. 천국에 있는 어머니를 볼 면목이 있겠냐는 것인데요. 아버지가 이 얘기를 꺼내자마자 이번엔 블룸의 어머니인 엘렌 블룸이 등장합니다. 어머니는 블룸에게 도대체 어디에 갔던 거냐고 묻고 이에 블룸은 눈을 내려 깔며 들리지 않는 말을 우물거리고 있습니다. 이때 날카롭게 블룸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바로 몰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블룸 앞에 등장한 그녀는 지난방 꿈에서처럼 육감적인 동양풍 의상을 입고 있었고 블룸에게 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밤거리를 헤매고 있는 거냐고 묻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그녀 자신 때문이었지만 왠지 블룸은 자신 때문인 것 같아 죄책감을 느낍니다. 몰리가 사라진 후 이번에는 거티가 나타나 그를 원망하고 또 사랑한다 말하고요. 거티의 뒤를 이어 나타난 인물은 블룸의 옛 애인인 데니스 브림부인입니다. 브림부인은 점잖지 못한 장소에 있는 것을 나무라고 그에 대해 블룸은 이 골목이 집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변명합니다. 브림부인은 이 사실을 몰리에게 알리겠다고 말하지만 블룸은 슬며시 그녀의 손을 잡으며 유혹의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이웃고 두 사람의 시선은 서서히 달아오르지만 역시 대화는 몰리에 대한 것으로 이어지고 그러자 브림부인의 모습은 천천히 사라집니다. 정신을 차린 블룸은 자신이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취객들이 비틀거리는 음산한 골목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 의아해합니다. 퓨어포이 부인을 방문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운명일지도 모르고 게다가 저 젊은 친구는 오늘 가진 돈을 다 써버릴 작정인 것 같으니 어쨌든 따라가서 도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때 개 한 마리가 블룸의 꽁무니를 쫓아오기 시작하는데요. 아마도 족발 냄새 때문이었겠죠. 어쨌든 이 상황이 귀찮아진 블룸은 개를 쫓아버리기 위해 방금 산 족발을 개에게 줘버립니다. 그때 마침 골목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 두 명이 이 모습을 보고 그에게 다가오는데요. 경찰관들은 블룸이 개에게 족발을 주는 모습을 노상박료를 한 것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블룸은 상황을 설명하려 애쓰고 다시 장면은 환상으로 전환됩니다. 이제 블룸은 노상박료죄로 재판에 출석해 있습니다. 그는 배심원들을 향해 자신은 존경받는 기혼자이며 아내는 육군 장군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실은 육군 소령의 딸이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돌아가신 아버지는 치안판사였다고 주장합니다. 역시 실은 작은 호텔을 경영했었죠. 그리고 자신의 직업은 작가이자 저널리스트라고 말합니다. 블룸의 자기 변론에 이어 증인들이 출석해 증언을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증인은 과거 블룸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던 메리 드리스콜입니다. 그녀는 몰리가 집을 비운 사이 블룸이 자신의 속옷에 두 번이나 손을 집어넣었다고 증언합니다. 이에 블룸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조리에 맞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어서 갑자기 블룸의 변호인이 블룸은 가련한 외국 이민자에 지나지 않으며 블룸의 그 행동은 환각에 의해 야기된 일시적 정신착란 때문이었다고 변호합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증인들은 더블린의 점잖은 부인들입니다. 그녀들은 블룸이 외설적인 편지나 음란한 사진을 보내왔다고 주장하며 블룸을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침내 증인들의 증언이 모두 끝나자 판사는 블룸에게 교수형을 선고하는데요. 블룸은 자신이 오전에 장례식에 참석했었다고 말해보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때 마치 죽은 햄리당의 유령처럼 죽은 페디 디그넘의 유령이 등장해 블룸이 자신의 장례식에 참석했음을 증언합니다. 갑작스러운 유령의 등장에 장례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때 글렉스네빈 공동묘지의 묘지 관리인인 점잖은 존 오코넬이 나타나 디그넘에게 지하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며 환상은 마무리됩니다. 블룸은 어느 건물에서 교회 음악이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춥니다. 아마도 스티븐이 이곳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때 조위라는 이름의 어린 매춘부가 다가와 당신처럼 상복을 입은 청년이 이미 와 있다고 전해줍니다. 마치 어린 마녀처럼 블룸에게 집적되던 조위는 혹시 담배 가진 것 있냐고 묻는데요. 이에 블룸은 담배는 고약한 냄새 때문에 피우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이 말을 들은 조위는 지금 선거 연설이라도 하는 것이냐고 묻고 다시 환상이 시작됩니다. 시장선거에 출마한 블룸은 만장일치로 더블린 시장에 당선되었습니다. 당선 연설의 요지는 자본가들을 몰아내고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었고 이에 모든 아일랜드인들이 박수로 화답하고 부인들은 발코니에서 장미꽃잎을 뿌리며 하늘에는 마치 모세가 유대인들을 구할 때처럼 구름기둥이 나타납니다. 이웃고 블룸은 아일랜드 구강이 되었습니다. 리오폴드 일세가 된 것이죠. 황제가 된 블룸은 천문학에 대한 평소 관심 때문인지 몰리와 이혼하고 달의 여신 셀레네와 결혼할 것을 선포합니다. 몰리는 죄인 후송차에 재빨리 실려 나가고요. 그리고 블룸이 황제가 된 것을 기념해 아일랜드에는 거대한 돼지 콩팥 형태의 4만 개의 방을 가진 블룸 성지가 건립됩니다. 인자한 블룸 황제는 병든 노인의 욕창에 입을 맞추기도 하고 거지에게 옷을 벗어주기도 하며 아이의 유모차를 밀어주기도 하는 등 널리 선행을 베풉니다. 이에 모든 아일랜드인들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그를 위해 기도하죠. 이어서 여러 아일랜드인들이 찾아와 그의 판결을 요청하는데요. 예를 들어 자신에게 부과된 부담스러운 세금을 고민하는 시민에게는 그대로 납부하라고 말하고 쌍둥이가 태어났으니 어쩌면 좋겠냐고 묻는 아버지에게는 피임을 시작하라는 등의 현명한 판결을 계속합니다. 블룸은 낡은 질서를 몰아내고 모든 종교가 화합하며 모두가 자유로운 연애를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역설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좋게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블룸의 죄악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웃국 군중은 폭도로 변해 블룸을 화형에 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어서 의사들이 등장해 의견을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의사들의 소견에 따르면 블룸은 방탕한 정욕의 결과로 간질병의 징후가 보이고 있고 연구를 위해 블룸의 생식기를 잘라서 보존해야 한다거나 블룸은 여성형 남성의 본보기로서 지금 출산을 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이어 블룸은 8명의 사내 아이들을 낳습니다. 꼭 필요한 에피소드 위주로만 추리려고 하는데 15장 분량이 워낙 많다 보니 소개가 길어지는 걸 양해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폭도들에게 사로잡힌 블룸은 화형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기적을 보이라고 요구하는데요. 이에 블룸은 넬슨 기념탑을 기어오르고 새끼손가락을 뻗쳐 해를 가림으로써 일식을 만드는 등 연이어 기적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맞아도 아프지 않을 종이로 만든 돌을 던지며 그를 비난합니다. 이윽고 더블린 소방대원 한 명이 그에게 불을 지르는데요. 하지만 블룸은 불 속에 꼿꼿이 서서 아일랜드의 딸들이여 나를 위해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치 부활한 예수님처럼 신문기자들을 향해 자신의 화상 자국을 드러내 보이죠. 어린 매춘부 조이는 어디 당신 얼굴이 시커멓게 될 때까지 계속 떠들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속옷 속을 더듬는 블룸을 구슬리며 실내로 안내합니다. 실내에는 린치가 모자를 거꾸로 쓰고 취한 채 앉아있고 스티븐은 피아노 곁에 서 있었습니다. 스티븐은 자신의 모자와 대화 중입니다. 스티븐은 모자를 향해 자기 자신을 만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갔던 하느님이나 태양, 세익스피어, 그리고 신문사 영업사원은 마침내 자신을 만나 그 자신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중 실내에 들어온 블룸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 순간 스티븐의 환상도 시작됩니다. 스티븐의 환상은 블룸에 비해 매우 어렵고 복잡한데요. 그의 환상은 주로 종교와 예술, 그리고 발프루기스의 밤이 뒤섞인 형태로 진행됩니다. 매춘부 조이는 여전히 담배를 찾고 있습니다. 마침내 린치가 그녀에게 담배를 건네주자 그것을 피우며 본격적으로 블룸을 유혹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블룸의 할아버지인 빌어그가 등장하고, 할아버지와 블룸은 하의를 입지 않은 조이의 의상과 몸에 대해 과학적인 분석을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유사과학에 몰두하는 블룸의 성격은 할아버지를 닮은 것 같습니다. 스티븐은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눈을 감고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매춘부들은 그런 글을 향해 마치 사제 같다고 말하는데요. 그 말을 들은 스티븐의 머릿속에는 붉은 사제복을 입고, 당당하고 거만하게 등장하는 스티븐 추기경 데덜러스 각하의 모습이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이 생각에 유쾌해진 스티븐은 신나게 노래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스티븐의 환상은 블룸처럼 마냥 즐겁게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날벌레들이 그를 방해하자 그는 얼굴을 찡그리고 갈비떼를 긁으며 부르짖습니다. 이때 문이 열리고 키르케 역을 맡은 이 집의 여주인 벨라코헨이 등장합니다. 블룸을 발견한 그녀는 마치 키르케처럼 그를 향해 당신은 이제 내꺼야라고 말하며 자신의 풀린 구둣근을 묶으라고 요구합니다. 블룸의 변태 성향이 드러나는 장면인데요. 벨라코헨이 발을 의자 위에 올려놓자 블룸은 그녀의 구둣근을 조용히 묶었다 풀었다 하고 있습니다. 블룸은 한때 신발 가게에서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귀부인들에게 신발을 신겨주고 또 그 냄새를 맡기 원했었습니다. 여주인은 그를 향해 양손을 아래로 짚고 돼지처럼 앉으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블룸은 꿀꿀거리며 바닥에 아예 드러누우며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다고 말합니다. 여주인은 그런 블룸의 얼굴을 찰싹 때리며 너를 잡아서 요리해 먹겠다고 하고요. 이에 블룸은 그녀에게 잔인하게 굴지 말아달라고 애원할 뿐이죠. 블룸과 벨라코헨의 관계는 마치 다니자키 주니치로의 미친 사랑에 등장하는 인물들처럼 전형적인 마조이즘과 싸디즘의 만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작품 전반에 걸쳐 블룸이 얼마간의 마조이즘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걸 추측할 수 있었는데 이 장면에서 그런 성향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마침내 여주인은 블룸의 얼굴을 깔고 앉아 피우던 담배를 그의 귀에 비벼 끄고 시원하게 방귀를 뀝니다. 그러자 블룸은 이제 여자로 변하는데요. 짙게 화장한 모습으로 변한 그는 실은 어린 시절부터 여자 옷을 입어보고 싶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보일런의 비서에게 음탕한 전화를 걸었던 사실과 공용 화장실에 음란한 낙서를 했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제 블룸은 벨라코엔의 노예가 되었고 여주인은 그런 그를 경매해 팔아버립니다. 블룸을 낙찰받은 사람은 천일야와의 탄생 배경이 된 바그다드의 하룬 알라시드 왕이었죠. 블룸이 이런 환상에 빠져있는 도중 갑자기 그의 바지 단추가 떨어져 나가며 그는 다시 남성으로 되돌아오게 되는데요. 블룸이 성적으로 흥분했고 이로 인해 바지 단추가 떨어져 나갔으니 그의 남성성이 회복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벨라코엔의 유혹을 마침내 이겨냈다는 의미도 함께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남성성을 회복한 블룸에게 여주인의 협박은 이제 통하지 않고요. 이제는 계산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취한 스티븐은 제대로 샘을 하지 못하고 이것을 본 블룸이 스티븐 대신 정확하게 계산해주고 스티븐 대신 남은 돈을 맡아줍니다. 그리고 스티븐은 이 자리의 모든 마녀들과 함께 축제의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이제 길고 길었던 15장도 절정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스티븐이 현기증이 날 정도로 방안을 빙빙 돌고 있을 무렵 마룻바닥을 뚫고 스티븐의 어머니가 솟아오릅니다. 15장의 길고 긴 환상이 왜 필요했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인데요. 결국 환상을 통해 스티븐의 어머니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겠죠. 푸른빛이 감도는 움푹한 눈구멍으로 말없이 그를 바라보는 어머니를 향해 스티븐은 가책과 공포로 질식하며 어머니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그녀를 죽였다 비난한다고 절규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해달라고 애원하죠. 하지만 어머니는 자신은 저승에서 언제나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할 뿐입니다. 스티븐이 무릎 꿇고 기도해달라는 자신의 마지막 부탁을 거절했듯이 어머니 또한 스티븐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죠. 그리고 스티븐에게 신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스티븐은 자신은 섬기지 않겠다고 말하며 지팡이를 흔들어 대다가 샹들리에를 깨트리고 맙니다. 그리고 스티븐은 방을 뛰쳐나가고 여주인은 그를 따라가는 블룸을 붙잡고 깨진 샹들리에 값을 변상하라고 요구하는데요. 여주인은 샹들리에가 망가진 걸 핑계로 바가지를 씌우려 했지만 블룸에게는 통하지 않았고요. 블룸은 그저 테이블에 1실링을 던진 후 스티븐을 쫓아갑니다. 밖으로 나온 스티븐은 공경에 처했는데요. 시시카프리와 함께 있던 병사들이 소변을 보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시카프리에게 다가갔다가 병사들과 시비가 붙은 것이죠. 하지만 술 취한 스티븐은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영국 병사들에게 맞섭니다. 뒤늦게 따라온 블룸이 그를 말려보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스티븐은 영국 국왕을 모욕하는 말을 내뱉고 삼지 못한 병사 한 명이 스티븐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스티븐은 바닥에 쓰러져 기절합니다. 이때 순찰을 돌고 있던 경찰관들이 다가오는데요. 경찰관들은 영국 병사들보다는 블룸과 스티븐을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블룸은 경찰의 위협에 다시 위기에 처했는데요. 하지만 장의사이자 블룸의 지인인 코니 켈러가 등장해 상황은 마무리됩니다. 직업 특성상 경찰과 잘 알고 지내는 코니 켈러헌은 경찰들을 달래서 돌려보내고 블룸과 인사를 나눕니다. 하지만 그들이 반갑게 인사하기에는 민망한 장소, 민망한 시간이었죠. 코니 켈러헌은 병마에서 돈을 잃고 상심한 친구를 데려다주는 길이었다고 말하고 블룸은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옛 친구를 방문했다가 막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때 코니 켈러의 마찰을 끌고 있던 말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 큰 소리로 이들을 비웃습니다. 이제 블룸은 쓰러진 스티븐을 깨우고 있습니다. 스티븐은 무의식적으로 예의치의 시를 읊고 있지만 그 뜻을 잘 알아들을 수 없었던 블룸은 스티븐이 어떤 소녀를 그리워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역할이든 회피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데요. 아마도 이것은 자기 아들이 된 스티븐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행동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블룸이 쓰러진 스티븐을 돌보고 있는 사이 유리구두를 신고 이튼 학교의 교복을 입은 11살 난 아이가 한 권의 책을 든 모습으로 서서히 나타납니다. 마지막 환상이죠. 그 소년을 보고 놀란 블룸은 소년을 향해 루디라고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외칩니다. 소년은 블룸을 바라봅니다. 소년은 블룸의 눈에 쓰여진 지나간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향해 환하게 미소 짓습니다. 15장 소개가 끝났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 작품이 매우 야하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너무 가슴 아프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특히 15장은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읽기가 힘들고 또 반복되는 환상에 지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딴 생각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읽다 보면 결국 스티븐의 어머니와 그리고 블룸의 아들 루디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이 15장이 이 작품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인간의 슬픔이나 애틋한 감정은 그렇게 쉽게 깨달을 수 없다는 것 말이죠. 이 작품이 길고 어려운 이유는 인간의 감정도 길고 복잡한 것이니까 만약 타인이나 혹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싶다면 오래 걸리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된 블룸과 스티븐이 함께 밤길을 걸어가는 장면을 시켜보게 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율리시스 16장 에우마이오스입니다. 긴 여행도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작품을 통해 모두 자기 자신을 만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16장의 표제인 에우마이오스는 오디세우스의 고향 이타카의 돼지치기 이름입니다. 길고 긴 여행 끝에 고향 이타카에 돌아온 오디세우스는 선뜻 집에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2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때 현명한 아테나 여신은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의 집에서 아들 텔레마코스를 먼저 만나보라고 충고합니다. 이에 노인으로 변장한 오디세우스가 에우마이오스의 집에서 텔레마코스를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그 대화를 통해 자신에 대한 아들의 사랑을 확인한 그는 마침내 정체를 밝히고 함께 집으로 돌아갈 계획을 운원하게 됩니다. 윌리시스 16장에서 블룸과 스티븐은 밤샘 영업하는 역마차의 오두막이라는 커피하우스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그 대화를 통해 스티븐에게 애정을 갖게 된 블룸은 갈 곳 없는 스티븐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갈 것을 결심합니다. 그럼 16장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절했대가 깨어난 스티븐은 술이 깨기 시작하는지 몹시 지쳐있었고 연신 하품을 하며 갈증 때문에 뭔가 마실 것을 찾고 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어쩔 줄 몰라 하던 블룸은 마침내 밤샘 영업하는 역마차의 오두막이라는 커피하우스를 생각해냅니다. 역마차의 오두막은 이름처럼 주로 밤새 일하는 마부들이 쉬어가는 곳이었는데요. 그곳이라면 스티븐이 마실 것과 또 욕이 할 만한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은 시간이라 그곳까지 타고 갈 마찰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두 사람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천천히 걷기로 하는데요. 블룸은 주로 스티븐에게 지나친 음주의 위험성과 유흥에 빠져 돈을 낭비하는 것 그리고 특히 스티븐을 버리고 떠난 못된 친구들에 대해 끝없는 충고 겸 잔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스티븐은 말없이 듣고 있을 뿐인데요. 마치 전형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산책 풍경 같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며 그들은 술 때문에 몰락해서 야경꾼으로 일하고 있는 사이먼의 옛 친구 검리라는 사람을 스치기도 하고 또 더블린 사람들에서 한여들을 등쳐먹고 사는 권달로 등장했던 콜리를 만나기도 합니다. 스티븐을 만난 콜리는 역시 잘 곳이 없다며 돈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고 이에 스티븐은 콜리가 만족할 만큼의 돈을 선선히 내줍니다. 그 모습을 본 블룸은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건 어디까지나 스티븐의 자유지만 정작 지금 시간에 마텔로 탑으로 돌아갈 방법도 없는 그는 도대체 어디에서 밤을 보낼 생각인지 그리고 왜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지 묻습니다. 이에 스티븐은 불행을 찾기 위해서라고 대답하죠. 거리에는 한 무리의 이탈리아인들이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탈리아어를 들으며 블룸과 스티븐은 역마차의 오두막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역마차의 오두막 주인은 한때 유명한 민족주의 운동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주인이 민족주의 성향을 가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스티븐을 위한 커피와 빵을 주문하며 블룸은 조금 전 들었던 이탈리아어가 매우 아름다운 언어라고 말합니다. 이탈리아어에는 풍부한 선율이 느껴져서 노래와 시에 어울린다는 것인데요. 이 말을 들은 스티븐은 그들이 돈 때문에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고 답합니다. 이탈리아어를 잘 아는 스티븐은 그들의 말을 전부 알아들었던 것이죠. 블룸은 스티븐이 이탈리아어에 능숙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것은 블룸에게는 몹시 반가운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이 커피하우스 주인이 펄펄 끓는 커피 비슷한 액체와 만든 지 1만 년쯤 된 것 같은 빵이라나 뭐라나 하는 것을 가져다 주고 이들을 지켜보던 나이든 선원 한 명이 스티븐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스티븐은 무심코 데덜러스라 대답하고 그 선원은 혹시 사이먼 데덜러스를 아느냐고 다시 묻습니다. 이에 스티븐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다고 대답하는데요. 스티븐의 대답과 관계없이 나이든 선원은 사이먼 데덜러스에 관한 추억을 떠올립니다. 사이먼은 젊은 시절 사격 실력이 몹시 뛰어났을 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진짜 아일랜드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머피라고 소개한 선원은 7년 동안이나 아내를 만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블룸은 긴 항해를 마치고 마침내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사이 다른 남자가 남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오디세우스의 걱정이자 또한 블룸의 걱정이기도 했죠. 선원은 그동안 온 세상을 돌아다녔다고 말합니다. 중국이나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도 갔었고 해적에 쫓기기도 했으며 식인종을 만나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증거로 볼리비아 그림 엽서를 일행에게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그 엽서에 적힌 희미한 주소가 칠레인 걸로 봐서는 그 선원의 말을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허풍 섞인 선원의 말을 들으며 블룸 또한 자신의 여행을 상상하는데요. 비록 실제 여행을 많이 해보진 못했지만 자신이야말로 타고난 모험가라는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밀리가 머물고 있는 도시에 다녀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엉뚱하게도 그 사이 영국의 여러 도시들을 거칠 수 있을 것 같고요. 런던 풍경도 자세히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은 아일랜드의 아름다운 장소들을 관광지로 개발한다면 커다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어서 개인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마리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읽어내는 물에 넣으면 물에 젖어 펼쳐지면서 꽃 모양으로 변하는 종이꽃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어떤 계기에 의해 이야기가 활짝 펼쳐지는 장면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윌리시스 16장에서도 나이든 선언은 같은 비유를 합니다. 종이로 만든 알약을 물에 집어넣으면 이웃고 그 알약이 배도 되고 집도 되고 꽃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조이스는 이 일화를 알약처럼 똑같이 생긴 생명들이 바다라는 이름의 세상을 만나 항해하면서 각자의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읽어니 윌리시스보다 9년 먼저 출간되었으니까 조이스가 프루스트의 작품을 미리 읽고 자신의 작품에서 이에 대한 오마주를 했을 가능성은 충분하겠죠. 게다가 이어지는 문장에서 선언은 자신의 가슴에 문신까지 새겨 넣어 기억하고 있는 한 이탈리아 동성애자에 대한 추억을 떠올립니다. 마리셀 프루스트가 동성애자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냥 제멋대로 해석하자면 제임스 조이스는 마리셀 프루스트의 작품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 인상은 마치 문신처럼 자신의 가슴에 새겨져 있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늙은 선언이 죽은 이탈리아인에 대한 추억에 잠겨 있을 무렵 수척한 표정의 매춘부 한 명이 커피하우스 주변에 나타납니다. 그녀를 본 블룸은 놀라서 신문으로 얼굴을 가리는데요. 실은 그녀를 전에 만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그녀가 사라지자 블룸은 스티븐에게 방금 그녀 같은 불행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이에 스티븐은 그녀는 단지 몸을 팔 뿐이지만 아일랜드인들은 그보다 더한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팔아치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스티븐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없었던 블룸은 계속해서 아일랜드 보건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스티븐은 정신적인 영역에 대한 관심이 많아 보이지만 정신이나 영혼 같은 것들은 사실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이런 대화가 피곤했던 스티븐은 다만 연장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스콜라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를 인용하는데요. 사실 이 엉뚱한 대화는 스티븐의 이 말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죠. 스티븐이 인용한 말에 의하면 타락은 모순이 있는 곳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데 인간의 영혼이란 모순이 없는 순수한 물질이라서 신에 의해 파괴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역시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던 블룸은 스티븐에게 슬슬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말들이 전부 수도사들이 지어낸 엉터리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이죠. 이에 스티븐은 더 이상의 대화를 포기하고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빠져듭니다. 블룸은 금주를 활용해 뭔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스티븐에게 아무래도 저 늙은 성은의 말은 신뢰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에 스티븐은 저 사람의 말에 허풍이 심한 건 사실이지만 하지만 그것이 전부 거짓은 아닐 거라고 대답합니다. 인생이란 우연으로 가득한 것이기 때문이죠. 커피하우스에서는 아일랜드에 관한 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모든 장소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인데요. 그들의 말에 의하면 아일랜드는 지구상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나라인데 영국놈들의 착취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익숙한 논리인데요. 그 대화는 영국은 곧 멸망할 것이고 그러면 아일랜드에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라는 말로 마무리되겠죠. 하지만 블룸은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영국이 알아서 몰락할 것이라는 논리는 지금 시점에서 아무 의미도 없으며 현실이 이렇다면 서로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블룸은 선과 악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세우는 건 힘든 일이니 지금 당장 완벽한 해결 방법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적어도 모든 면에서 개선의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블룸은 모든 사람이 일할 수 있고 먹고 살 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자기만의 비전을 얘기합니다. 이때 스티븐은 자신은 일을 하지 않으니까 제외해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스티븐의 대답에 블룸은 잠깐 놀라기는 했지만 재빨리 마음을 가다듬고 글을 쓰는 것도 훌륭한 일이며 스티븐도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권리가 분명히 있는 거라고 대답합니다. 스티븐은 미소지으며 요컨대 당신은 내가 아일랜드라는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일랜드 국민으로서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내 고민은 내가 아일랜드에 속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아일랜드가 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아일랜드에 속해 있다면 아일랜드를 떠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반대로 아일랜드가 내 안에 속해 있다면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그것으로부터 탈출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기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갈등과 고뇌로부터 도망칠 곳은 아무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도망치던 그 갈등도 함께 따라온다는 것이겠죠. 블룸은 스티븐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이를 달래주고 응원해주고 싶은데요.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적 능력도 뛰어나고 이탈리아어 실력도 뛰어난 데다 말할 수 없는 매력도 가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티븐은 아버지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블룸은 자신이 만난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 어떨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이 제임스 조이스의 작품인 더블린 사람들이나 율리시스의 주제이죠. 평범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특별하게 쓰는 것 말입니다. 커피하우스 주인은 아일랜드 독립 지도자인 찰스파넬은 죽지 않았으며 언젠가 꼭 돌아올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블룸은 생각합니다. 정작 찰스파넬에게 블룸 사건이 터졌을 때 아일랜드 국민들이 그를 어떻게 대했느냐고 말이죠. 그때는 모두가 그에게 돌을 던져놓고 이제 와서 그의 부활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아일랜드인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뤄질 수 없는 환상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묻는 것이죠. 이제 스티븐에게 호감을 갖게 된 블룸은 스티븐에게 몰리의 사진을 슬며시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전 언급했던 찰스파넬의 블룸과 관계에 있는 것인데요. 블룸이 생각하기에 만약 몰리에게 스티븐을 소개시켜준다면 둘 사이에 분명 어떤 일이 생기긴 하겠지만 그런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싶습니다. 찰스파넬도 그랬지만 사실 그런 문제는 대부분이 경험하고 있고 또 경험하고 싶어 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 그런 문제에 불과한 것 아닌가 하는 것이죠. 시간은 벌써 새벽 1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스티븐이 마텔로탑으로 돌아가기에는 불가능한 시간이니 어쨌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한 사람의 잠자리는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생각을 하는 블룸의 머릿속은 온갖 환상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스티븐은 이탈리아어를 잘하는 데다 노래도 잘하니까 몰리에게 이탈리아어를 가르쳐주고 또 둘이 함께 노래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팀이 될 것입니다. 육감적인 몰리와 아일랜드의 천재 스티븐의 만남은 상상만으로도 엄청난 조합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몰리가 스티븐을 가만놔두지는 않겠지만 서로 좋은 일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는 일입니다. 블룸은 오히려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블룸은 스티븐의 팔짱을 끼고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운 블룸은 음악 얘기를 꺼내기도 하고 은근히 몰리 자랑도 하면서 그녀와 친해지지 않겠냐고 넌 듯이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블룸은 오후에 사이먼이 불렀던 노래를 흥얼거리며 스티븐의 노래도 청합니다. 생각만 해도 몰리와 스티븐의 조합은 정말 대단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일런 같은 하찮은 놈들은 신경 쓸 필요도 없겠죠. 이때 다시 말이 등장합니다. 블룸이 자기만의 온갖 환상에 빠져있는 사이 마차에 메어있던 말 한 마리가 꼬리를 높이 쳐들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똥 세 덩어리를 떨어뜨립니다. 마차에 앉아있던 마부는 상복을 입고 걸어가는 두 사람 한 사람은 뚱뚱하고 한 사람은 홀쭉한 두 사람이 마치 부부처럼 정답게 걸어가는 뒷모습을 무심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리시스 16장 에우마이오스 편 소개가 끝났습니다. 블룸과 스티븐이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가까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조금 엉뚱하고 공상적인 블룸과 진지하고 염세적인 스티븐은 의외로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습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건 사람이 친해지는데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두 장이 남았습니다. 다음 주는 드디어 집으로 돌아간 블룸이 스티븐과 긴 새벽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율리시스 17장 이탁하 편입니다. 시간은 새벽 2시이고 장소는 블룸의 집인 더블린 이클래스가 7번지입니다. 긴 여행을 마친 블룸은 마침내 스티븐과 함께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쉽지만 블룸과 스티븐의 여정은 여기서 마무리되고 18장에서는 몰리에 길고 긴 독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17장의 표지인 이탁하는 오디세우스의 왕국이 있는 고향 섬 이름입니다. 20년 만에 고향을 찾은 그는 거지로 분장한 채 몰래 궁궐에 들어가 마침내 모든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아내 페넬로페 곁으로 돌아갑니다. 오디세우스가 경쟁자들을 모두 죽이는 동안 페넬로페는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율리시스 17장에서 블룸은 잘 곳 없는 스티븐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지만 장례식 때문에 상복을 입는 바람에 미처 열쇠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멀리건에게 열쇠를 준 스티븐처럼 블룸도 집으로 돌아갈 열쇠를 잃은 사람이었는데요. 이에 블룸은 울타리를 넘어 지하실을 통해 몰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율리시스 17장 이타카 편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블룸과 스티븐은 서로 대화를 나누며 밤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눈 대화는 주로 음악이나 문화, 아일랜드, 더블린, 그리고 지나간 하루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조형적이거나 회화적인 인상보다는 음악적인 인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과 종교나 국가사회적 윤리에 대해 반감을 가진 점은 일치하는 점이었고 스티븐은 식이요법을 중요시하는 블룸의 의견에 대해 그리고 블룸은 인간정신의 영원한 긍정으로서의 문학의 역할에 대한 스티븐의 견해에 대해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인간정신의 영원한 긍정으로서의 문학의 역할이라는 이 작품의 주제에 대해 주인공이 반대를 하고 있네요. 대화 끝에 블룸은 재미있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존재와 존재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는 어떠한 존재가 어떠한 존재와의 관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존재로부터 지나간 무존재까지 앞으로 그는 한 사람의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로서 만인에 의해 존재되리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작품에 가끔 등장하는 작가의 언어의 유의 같은 것인데요. 풀어서 얘기하자면 인간은 모두 타인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관계 속에서 블룸 자신은 한 사람의 평범한 인간으로 분명하게 존재하리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영웅이 아닌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는 작가의 생각이 잘 드러난 문장인 것 같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블룸은 습관적으로 뒷주머니에 손을 넣었지만 열쇠가 잡히지 않습니다. 아침에 분명히 오늘 상복으로 갈아입어야 하니까 열쇠를 챙겨야겠다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은 것이죠. 그렇다고 이 시간에 곤히 잠들어 있는 몰리를 깨울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생각 끝에 블룸은 울타리를 넘어 지하실을 통해 집으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자기 집을 몰래 들어가야 하는 오디세우스와 같은 운명인 것이죠. 블룸은 지하실을 통해 부엌으로 들어가 촛불을 켜고 현관문을 살며시 열어줍니다. 그리고 스티븐에게 안락의자를 내어준 다음 무릎을 꿇고 난로에 불을 붙입니다. 이런 블룸의 모습은 스티븐에게 어느 축제일 아침 블룸처럼 무릎을 꿇고 불을 피워주었던 어머니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고개를 들어 부엌 풍경을 바라보는 스티븐의 눈에는 빨랫줄에 걸린 손수건과 양말 등이 보입니다. 물을 사랑하는 자, 물을 긋는 자, 물을 나르는 자인 블룸은 냄비에 물을 담아 난로에 올린 후 수도꼭지로 돌아가 전날 샀던 레몬비누로 깨끗이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스티븐에게도 손 씻을 것을 권하는데요. 하지만 스티븐은 물이나 유리 같은 투명한 물질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거절합니다. 씻지 않는 스티븐이 최근에 목욕한 것은 8개월 전이었습니다. 스티븐을 위한 코코아를 준비하기 위해 부엌을 둘러보던 블룸의 눈에 낯선 물건들이 보입니다. 그것은 과일바구니와 백포도주, 그리고 찢어진 경막번 등이었습니다. 보일런의 방문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죠. 스티븐은 블룸이 건넨 코코아를 마침 이사를 드리는 신자처럼 진지하고 경건하게 마십니다. 그런 스티븐을 바라보며 블룸은 스티븐의 헤어진 우도스를 수선해주고 또 손수건 한 장을 주고 싶다 생각하지만 스티븐이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권하지는 않기로 합니다. 이어서 블룸과 스티븐의 관계를 설정하는 문장이 등장하는데요. 우선 블룸과 스티븐의 나이 차이는 16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티븐이 5살 때와 10살 때에 잠시 스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이먼이 블룸을 식사에 초대했지만 이뤄지지 않아서 인연은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리오던 부인이라는 중요한 인물이 존재했습니다. 제임스 초이스의 다른 작품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는 1년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인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종교 문제로 심하게 다투는 어른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어린 스티븐은 그 장면을 말없이 지켜보죠. 그때 스티븐의 아버지와 격한 논쟁을 벌인 사람이 바로 리오던 부인이었습니다. 그 후 리오던 부인은 스티븐의 집을 나와서 쓸쓸한 호텔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그녀와 함께 대화하며 산책했던 사람이 바로 블룸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시 재미있는 문장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블룸에 관한 스티븐의 생각에 관한 그리고 스티븐에 관한 블룸의 생각에 관한 스티븐의 생각에 관한 블룸의 생각이라는 문장입니다. 두 사람이 비로소 편하게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렇게 멋진 문장으로 표현했네요. 블룸은 헝가리 출신인 아버지가 밀라노와 런던을 거쳐 더블린으로 이주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스티븐의 부모는 아일랜드의 코크 출신이었습니다. 블룸은 개종한 후 신교도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나중에 가톨릭으로 다시 개종해 세례를 다시 받았고 스티븐은 가톨릭 세례를 받았습니다. 블룸은 고등학교를 나왔고 스티븐은 왕립대학교에서 문학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블룸은 과학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고 스티븐은 예술을 좋아했습니다. 이어서 블룸은 광고 시장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또 멋지게 차려입은 소녀들이 마차에 앉아 뭔가 열심히 쓰는 연출을 통해 필기 도구를 광고하는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스티븐은 한적한 호텔에서 한 여인이 메모를 남기고 급하게 밖으로 나가는 소설적 장면을 상상하죠. 이어서 대화는 여자들에 관한 것으로 흐르는데요. 먼저 블룸은 여성 전용 윤락업소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한 후 스페인에서 자라 영문법이나 철자를 잘 알지 못하는 몰리 를 위해 일부러 외설적인 소설들을 읽게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도는 한없이 느리기만 하다고 덧붙이는데요. 몰리는 지적 능력을 갖추는 것에 대한 욕구나 의무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몰리에 관한 이야기는 18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두 사람은 유태어와 아일랜드 고유어인 게일러를 비교해보기도 하고 이런 대화를 통해 스티븐은 블룸에게서 과거의 누적을 그리고 블룸은 스티븐에게서 미래의 숙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블룸은 스티븐에게 노래 한 곡을 청하는데요. 이에 스티븐이 부른 노래는 아이가 공을 가지고 놀다가 어느 유태인의 유리창을 깨뜨렸는데 이에 마치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듯한 녹색 옷을 입은 유태인의 딸이 그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나이프로 아이의 목을 잘라버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블룸은 당연히 충격을 받았겠죠. 이에 스티븐은 이 노래가 한 사람을 반항할 겨를도 없이 무자비하게 제압해버리는 운명에 관한 노래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블룸은 충격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딸 밀리 또한 유태인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 가사가 밀리를 생각하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윽구 블룸은 스티븐에게 이곳에서 함께 지내지 않겠냐고 권합니다. 함께 지낸다면 스티븐에게는 편안한 거주 공간이 생길 것이고 블룸은 좋은 대화 상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며 또 몰리는 스티븐에게 이탈리아어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티븐은 이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하지만 블룸은 아까 맡아두었던 스티븐의 돈을 돌려주며 함께 살지는 않더라도 몰리와 스티븐이 서로 성악과 이탈리아어 학습을 교류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데요. 이에 스티븐은 블룸의 제안을 선선히 승낙합니다. 어느새 스티븐이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블룸은 모든 사람을 비춰줄 촛불을 들고 스티븐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들고 집을 나섭니다. 집을 나선 두 사람은 함께 하늘의 별과 달을 바라봅니다. 이때 몰리가 깨어난 듯 2층에서는 램프가 켜지고 그리고 블룸은 스티븐에게 몰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나란히 소변을 보는데요. 블룸의 탄도는 길고 일정했으며 스티븐의 탄도는 높고 소란스러웠습니다. 두 사람이 많이 친해졌다는 뜻이겠죠. 이윽고 두 사람은 조지 성당의 차인배 소리에 맞춰 악수하고 헤어집니다. 이제 하늘에서는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졌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길고 긴 하루를 보낸 블룸이 하루를 정리하고 잠자리로 돌아가 몰리를 만날 시간이죠. 중요한 내용들이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블룸은 옮겨진 가구의 이마를 부딪힙니다. 이것은 오디세우스 일화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그것처럼 집 안에는 여기저기 보일런의 흔적들이 남아있었습니다. 피아노 뚜껑이 열려있었고 재떠리에는 담배꽁초가 담겨있었습니다. 블룸은 자신의 집을 되찾는 의식이라도 하듯 솔방울에 불을 붙여 접시 위에 올려놓는데요. 그럼 블룸의 눈에 어지럽혀진 자신의 책장이 보입니다. 블룸이 다시 정리한 그의 책들은 주로 세익스피어나 스피노자, 탈무드, 천문학에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블룸은 갑갑한 옷을 벗으며 지난 하루 동안의 수익과 지출을 계산하고 양말을 벗은 다음 발톱 조각을 떼어내 그 냄새를 맡습니다. 어린 시절부터의 습관인 이것은 블룸에게 편안한 마음을 돌려주었습니다. 겉옷을 벗고 의자에 앉아 블룸은 자신이 살고 싶은 집에 대한 상상을 시작합니다. 그 집은 복잡한 시내가 아니라 안락한 교회에 위치해야 하지만 비차역에서는 너무 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테니스장과 온실, 그리고 예쁜 꽃밭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곳에서 그는 사륜마차나 자전거를 타고 이곳저곳을 산책할 것입니다. 가축을 키우는 것도 좋지만 무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저 한두 마리면 적당하겠죠. 사회적 지위에 대해 큰 욕심은 없습니다. 그저 그의 일정이 신문, 사교란에 실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는 안락한 노후 생활을 위한 자금 마련에 대한 공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발한 방법으로 경마 정보를 미리 빼내 큰 돈을 벌거나 보물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고 거액의 현상금이 걸린 수학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체계적인 방법이라면 오렌지 농장에 투자한다거나 수력발전소를 건립할 수도 있고 아니면 로스사일드나 로펠러 가문으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엄청난 매장량의 금광을 발견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겠죠. 이런 공상들은 블룸의 잠자기 전 습관인데요. 블룸은 이런 공상들이 하루의 피로를 회복하고 편안하게 잠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졸리는 것 같네요. 이어서 자물쇠를 채우지 않은 블룸의 책상 서랍에 들어있는 물건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블룸의 무의식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해석해도 될 것 같은데요. 서랍 안에는 어린 시절 밀리가 그렸던 아빠 얼굴과 여배우의 사진 몇 장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유품 한두 점과 마사의 편지 세 통 우편 주문한 콘돔 두 개와 외설적인 그림 두 장 그리고 밀리를 위한 보험증권 등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블룸은 마사로부터 받은 네 번째 편지를 더하고 서랍을 닫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아버지의 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유서를 읽은 블룸은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견딜 수 없는 모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자살하거나 아니면 어디 먼 곳으로 떠나야 할 텐데요. 목적지는 아일랜드의 여러 곳이나 실론섬, 예루살렘, 파르테논 신전, 나이에가라포코, 티베트, 나폴리 항구 등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가 사라지면 아마도 몰리는 신문에 키잡고 뚱뚱한 40살가량 남자를 찾는다는 신문광고를 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영원히 방랑할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여러 민족과 여러 사건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공간의 극한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어디선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가 그의 길을 인도할 테지요. 이제 블룸은 전날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몰리가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옷까지를 하나씩 정리하고 침대로 다가가니 침대에도 역시 전날의 흔적들이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치우는 블룸의 얼굴에는 한가당 미소가 떠오릅니다. 생각해보면 침대에 들어가는 남자는 누구나 자기 자신이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그것은 무한히 반복되는 행위 중에서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계속 태어나서 세상을 이끌어간다는 메시지가 이번에는 영원회기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남성미 넘치는 보일런을 시기하고 질투했지만 생각해보면 보일런 덕분에 몰리가 지방순회 공연을 떠나게 되었고 건강한 남녀가 관계를 맺는 것은 어쩌면 불가피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침대 정리를 마친 블룸은 몰리의 엉덩이에 키스한 다음 방금 깨어난 몰리와 비몽사몽의 대화를 나눕니다. 블룸은 몰리에게 마사의 편지를 받은 것과 거티를 만난 사실은 말하지 않았고 몰리 를 위한 죄의 쾌락이라는 책을 산 것과 스티븐을 만난 이야기를 위주로 들려줍니다. 생각해보니 몰리와 마지막으로 완전한 관계를 맺은 것은 아들 루디가 태어나기 5주일 전이었으니까 벌써 11년 전입니다. 그 이후 블룸은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들이 수근거리던 그들 부부의 숨겨진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사연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도 함께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몰리는 대지의 여신 가이아처럼 당당하고 편안하게 누워 있습니다. 그 곁에서 블룸은 어머니의 자궁 속 태아의 자세로 다시 찾은 그의 침대에서 잠들고 있습니다. 긴 여행에서 돌아온 그는 이제 휴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리시스 17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블룸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문장은 원문에는 He rest, He has traveled라 적혀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몹시 반가운 문장인데요. 누구나 언젠가는 휴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에 위안을 받는 것이겠죠. 다음 시간은 율리시스 소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잠든 블룸을 곁에 둔 몰리의 길고 긴 독백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몰리의 독백은 특히 쉼표도 마침표도 없는 문장으로 유명합니다. 쉼표와 마침표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지지 않은 문장을 처음 보면 꽤 답답한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문법의 틀을 넘어 공간과 시간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몰리의 의식의 흐름을 감상하기에는 역시 탁월한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율리시스 18장 페넬로페 편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을 제대로 한번 정리해보고 싶어 시작한 일이었는데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꽤 힘든 여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생각보다 즐거운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인 소외는 이 정도 하고 18장 페넬로페 편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페넬로페는 오디세우스의 아내 이름입니다.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위해 이타카를 떠난 지도 벌써 20여 년이 지났는데요. 그 사이 페넬로페는 수많은 구혼자들에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구혼자들의 협박이 거세지자 그녀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수위를 완성하면 재혼하겠다고 말하며 그들을 달랩니다. 그 후 낮에는 옷을 만들고 밤에는 다시 풀어버리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고 있었는데요. 마침내 죽은 줄만 알았던 오디세우스가 돌아와 구혼자들을 모두 죽이고 감격스러운 재회를 하게 됩니다. 페넬로페는 처음에는 오디세우스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가 그들 부분만 아는 침대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제외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페넬로페는 그리스 신화를 통틀어 소위 현모양철을 대표하는 인물인데 반해 블룸의 안에 몰리는 매우 자유분방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주려는 작가의 아이디어이기도 하겠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작가의 생각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가 그들 부부의 침대의 비밀을 알고 있는데 반해 블룸은 몰리의 침대의 비밀을 끝내 알지 못한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율리시스 18장은 침대에 누워있는 몰리의 길고 긴 의식의 흐름이 이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몰리의 생각에는 쉼표도 마침표도 생략되어 있고요. 게다가 이 작품의 다른 장들과는 달리 정확한 시간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마도 시간과 공간 그리고 모든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어 자유롭게 펼쳐지는 그녀의 의식의 흐름을 표현하고자 선택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형식의 파괴라는 작가의 도전은 끝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18장은 예스로 시작해 예스로 마무리됩니다. 지난 시간에 인간 정신의 영원한 긍정으로서의 문학의 역할이라는 문장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것 때문인지 몰리의 예스가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스는 블룸은 마침내 모든 수수께끼를 풀고 정상에 도착한 독자들을 격하게 환영하는 감탄사라는 생각도 듭니다. 뭔가 해냈을 때 흔히 우리는 예스라고 외치곤 하죠. 블룸은 깊이 잠이 들었고 몰리는 침대에 누워 온가 생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아마 잠들기 전 블룸이 아침 식사를 부탁했던 모양인데요. 블룸이 그런 부탁을 한 것은 예전 시티 암즈 호텔에서 생활할 때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시티 암즈 호텔은 블룸이 리오던 부인을 만났던 장소이기도 한데요. 몰리는 블룸이 자신들에게는 한 푼도 남겨주지 않고 재산을 전부 교회에 기부해버린 리오던 부인에게 친절하게 대한 것은 쓸데없는 짓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도스테프스키의 작품 죄화벌에 등장하는 전당포 노파를 생각나게 하는 일화인데요. 죄화벌의 주인공 라스콜리코프는 전 재산을 교회에 기부한 노파를 도끼로 살해했지만 블룸은 리오던 부인에게 끝까지 친절했습니다. 물론 몰리도 그런 블룸의 친절함을 좋아했죠. 그리고 몰리는 블룸의 엄살에 대해 생각합니다. 만약 블룸이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 가는 게 무서워서 벌벌 떨겠지만 막상 억지로 입원시키고 나면 이번에는 간호사들에게 추근되느라 퇴원하지 않으려 하겠죠. 늘 그래왔습니다. 지난번 블룸이 새벽에 들어온 이유는 애인 때문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낌새가 있었다면 그녀가 눈치채지 못했을 리가 없었을 텐데요. 몰리는 아마도 블룸이 밤의 여인과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종류의 일이라면 상관없습니다. 40살 쯤 된 남자들은 다들 그렇게 날뛰게 마련이죠. 다만 예전에 한여 메리 드렉스콜의 경우처럼 집안에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죠. 어쨌든 성생활은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번 보일런이 은근히 신호를 보내왔을 때 자신 또한 같은 방식으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먼저 키스할 수 없는 건 매우 답답한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러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인데 말이죠. 언젠가 만났던 유태인 사제는 그녀를 약간 매춘부 취급하는 게 거슬리긴 했지만 어쨌든 일은 벌어졌습니다. 가톨릭 사제와의 관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건한 향내가 날 것 같기도 하고 또 사제라면 자기 쪽에서 조심할 테니 소문이 날까 걱정할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일런이 돌아가는 길에 현관에서 그녀의 엉덩이를 너무 노골적으로 두들긴 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치 말이나 당나귀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말이죠. 관계를 마친 후 깊이 잠들었을 때 갑자기 울렸던 천둥소리는 마치 하늘이 그녀의 행위에 노여움을 표시한 듯해서 몹시 놀랐습니다. 저녁에 천둥소리가 여러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것 같은데요. 만약 자신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다면 그래도 보일런보다는 블룸의 아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블룸의 옛 애인인 데니스 브린 부인을 만나게 한다거나 자신과 보일런의 관계를 넌지시 흘린다거나 해서 블룸을 자극해 봐야겠습니다. 블룸을 다루는 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가슴을 슬쩍 만지게 해준다든지 키스라도 한 번 해주면 사내들이란 다 녹아떨어지고 말죠. 하지만 처음엔 소심한 블룸이 사랑 고백을 망설여서 애가 탔습니다. 그래서 슬쩍 당신이 좋아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세상에는 불인부인의 남편처럼 이상한 사람도 많지만 블룸은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언제나 깔끔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변태적인 기질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혼 전에는 속옷을 한 조각 잘라달라고 조르기도 했고 침실 모양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끼고 있던 장갑을 줘버렸죠. 연애할 때 블룸은 매일 아침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몰리는 블룸에 그런 면을 좋아했습니다. 보일런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기로 했는데 약속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일런과 연주 여행을 떠나게 되면 그는 기차의 칸막이 객실에서부터 그녀에게 추근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 여행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들이 사랑의 도피를 했다고 수근되겠죠. 블룸이 실종신고를 할지도 모르지만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보일런은 결혼하고 싶은 남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녀는 스페인에서 사귀었던 가디너 중위를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보호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남아프리카로 떠났다가 그곳에서 장티푸스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저녁 때마다 마시는 흑맥주 때문인지 요즘 뱃살이 점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로션도 다 떨어졌는데 블룸이 사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난은 그리 좋은 게 아닙니다. 블룸과 달리 자신은 수중에 있는 돈을 척척 쓰면서 살고 싶습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사람은 돈이 더 필요하죠. 그런데 올해 자신의 나이가 31인지 33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몰리의 나이는 35입니다. 몰리는 아직 흑인과 관계를 해보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태어나던 해 그녀의 고향인 지브롤터를 방문했던 바람둥이 영국 황태자를 생각하는데요. 만약 그가 조금만 더 일찍 스페인에 도착했어도 그녀는 황태자의 딸이 되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평생 부자로 살았겠죠. 빨리 블룸이 저 따위 신문 사이를 그만두고 은행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루종일 돈이나 세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풍만한 가슴을 아주 좋아하는 블룸을 위해 가슴을 더 살찌게 해봐야겠습니다. 스페인에 있을 때는 모든 군인들이 그녀의 가슴을 음탕한 시선으로 쳐다봤었죠. 한때 블룸은 그녀에게 누드 모델을 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블룸이 실직했을 때라서 몰리가 헌 옷가지들을 팔기도 하고 커피하우스에서 피아노를 치기도 했죠.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저녁에 내린 소나기는 매우 상쾌했습니다. 스페인의 더위는 정말 끔찍했죠. 이웃에 사는 친구와는 함께 잠들기도 하고 또 아침에는 베개 싸움을 하기도 했습니다. 몰리의 첫사랑인 멀비는 광장에서 그녀를 만날 때마다 뚫어지게 쳐다보곤 했습니다. 스페인에 있을 때는 너무 더워서 의자에 앉아있으면 땀에 젖은 속옷 때문에 엉덩이가 의자에 끈적끈적 달라붙곤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보일런이 조금 더 긴 편지를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편지에는 그리 대단한 것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 순간 몰리는 지금까지의 그녀답지 않은 생각을 합니다. 그대로 옮겨보면 사실이든 아니든 사랑이란 당신의 하루 종일과 인생을 가득 채워서 언제나 뭔가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당신의 주위를 신세계처럼 보이도록 하지 라는 문장입니다. 몰리가 처음 받았던 연애 편지는 멀비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는 편지에 찬미자라고 서명했고 그리고 첫 키스를 해주었습니다. 멀비 또한 아일랜드 출신이었고 두 사람은 지브롤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역시 헤어질 시간은 금방 다가왔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온다고 약속했지만 벌써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몰리의 아버지는 멀비처럼 아일랜드 출신이었지만 어머니는 스페인 출신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루니타 라레도 라는 아름다운 이름이었는데요. 번역하면 작은 달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멀비는 결국 인도로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글을 읽는 게 몹시 힘들었지만 결국 멀비에게서 작별선물로 받은 반지는 남아프리카로 떠나는 가드너 중위를 위한 작별선물이 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들어온 걸 보니 혹시 블룸이 타락한 대학생들과 어울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블룸이 아침에 고양이와 노는 모습을 지켜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럼 블룸을 위해 피크닉을 계획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블룸을 위해 다른 여자도 초대해야겠죠. 피크닉 장소로는 바닷가가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블룸과 함께 보트에 타지는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그가 노를 젓는 보트에 탔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기 때문이죠. 결혼하기 전에 블룸은 몰리가 좋아하는 것은 뭐든지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를 밤새 혼자 내버려두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혹시 밤중에 강도라도 들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말이죠. 물론 블룸은 자신보다 더 겁을 먹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그런데 한밤중에 그것도 사이먼 데덜러스의 아들을 집으로 데려온 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몹시 똑똑해서 온갖 상을 다 탔다고 하던데 말이죠. 그건 그렇고 그 새벽에 울타리를 뛰어넘다니 덕분에 스티븐이 부엌 빨래줄에 걸린 자신의 낡고 지저분한 옷들을 다 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블룸과 처음 마주쳤을 때는 10분 동안이나 서로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블룸은 마치 아는 누군가를 만난 것 같았는데 그것은 아마도 몰리가 엄마를 닮아서 유태인처럼 보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후로 블룸은 몰리의 주변을 맴돌며 그녀의 관심을 끌어버려 애썼습니다. 그러다가 손에 묻은 잉크를 씻는다는 핑계로 그녀의 집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비누는 쓰지도 않았더군요. 이 낡은 침대는 언제나 늙은 코헨 할아버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블룸은 이 침대를 다른 사람에게서 샀다고 알고 있지만 아마도 몰리는 누군가가 이 침대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걸 말하고 싶지 않아서 블룸에게는 거짓말을 한 것 같습니다. 오디세우스와 달리 블룸은 침대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 부부는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블룸은 더블린의 다른 남자들처럼 술 때문에 가정을 내팽개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사이먼만 해도 언제나 얼큰하게 취해서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그의 아들인 스티븐은 어떤 인물인지 궁금합니다. 생각해보면 11년 전 사이먼과 함께 있는 스티븐을 만난 기억이 있는데 아들 루디의 죽음 때문에 상복을 입고 있었던 때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스티븐은 시를 쓴다고 하던데 자신도 언제나 시를 좋아했습니다. 스티븐이 여자에 관한 시를 쓰고 싶다면 자기만한 상대도 없을 텐데 말이죠. 저런 뛰어난 인물을 만나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스티븐의 온 몸을 후끈 달아오르게 해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러면 그는 몰리를 위한 시를 지을 것입니다. 그러면 스티븐과 그녀가 함께 유명해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보일런 같은 사람은 신경 쓸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여자들이 지배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스티븐이 저렇게 방황하는 것도 어머니가 없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자신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루디가 죽었을 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아이를 갖지 못하리라는 것을 말이죠. 그 뒤로 그들 부부 사이는 아주 변해버렸습니다. 블룸과 첫사랑을 나눴던 호우드 언덕에서는 지나치게 소심한 블룸 때문에 애가 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먹고 있던 씨앗과자를 슬며시 그의 입에 넣어주었고 마침내 긴 입맞춤이 끝나자 그녀는 거의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날 블룸은 그녀를 야산에 꽂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태양이 당신을 위해서 비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를 좋아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블룸은 다른 남자들과는 달리 여자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블룸은 다른 남자들과는 달랐기 때문이죠. 그녀는 그를 끌어안고 자기 쪽으로 당겼습니다. 그러자 그의 심장이 미칠듯이 뛰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어요. 예스! 라고 말이죠. 이렇게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8장에서는 몰리에 몹시 자유분방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의식의 흐름이 항상 블룸에게로 귀결되는 것 또한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작가는 세상의 모든 사랑이 꼭 페넬로페 같을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 작품에서 꼭 강조했어야 했나 싶기도 한데요. 생각해보면 사랑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블룸이나 몰리 모두 페넬로페식의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는 정도가 다른 경우에 비해 덜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것은 그대로 가족과 조국 아일랜드에 대한 스티븐의 사랑 방식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겠죠. 너희들은 가족과 조국을 버리고 비겁하게 도망갔다고 나를 비난하겠지만 하지만 내가 세상 어디를 가던 내 가족과 아일랜드는 항상 내 안에 생생하게 살아 있으며 나 역시 언제나 나만의 방식으로 그들을 사랑해 왔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심지어 도망치고 싶어도 그럴 수도 없었다고 말이죠. 이 영상을 봐오신 분들이 지금쯤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작품이 복잡한 의식의 흐른 기법으로 쓰여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학 작품이라서 영문학 교수들조차 제대로 읽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그런 전설의 작품이라고 알고 있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 책을 펼치는 이유는 도전의식이나 혹은 호기심이나 또는 소위 말하는 지적 허용심 같은 것들 때문일 텐데요. 아마도 작가는 독자들의 그런 심리를 역이용한 것 같습니다. 본인도 지적 허용심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 남들과는 너무 다른, 자신이 조국을 사랑하는 방식을 남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보고자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많이 어긋나지만 불륜과 몰리의 사랑도 진정한 사랑의 한 형태라는 걸 증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려면 소설이라는 형식을 완전히 해체하고 다시 세울 필요가 있었겠죠. 물론 모던이즘의 기수가 되고 싶었던 욕심이 없었다고 말하려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그런 야망도 있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다른 중요한 목적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 정도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만 여기까지 오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율리시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